그레이스 그레이스는 어머니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애절한 그리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너무 고생하신 탓에 몰라볼 정도로 늙으신 건 아닐까. 미국에서 접한 중국에 대한 소식이라고는 격통기의 혼란스러움과 잔인한 실상들 뿐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보낸 편지에도 그런 지금의 현실을 담은 흔적이 있나 찾으려 애썼으나 언제나 기쁨이나 슬픔이라고는 전혀 묻어나지 않는 담담하고 평온한 내용 뿐이었다. 예를 들어 정원이나 집, 하인, 날씨와 같은 소소한 일상사에 대한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다. 어머니는 홀로 맞닥뜨린 역사적인 사건이나 기념비적인 변화에 대해 조금도 내비친 적이 없었다.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돈다든지 기근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궁핍한 현실 따위에 대한 소식은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레이스는 어머니가 변화된 낯선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만의 삶을 지탱하리라 상상할 뿐이었다. 마침내 상해에 도착한 그레이스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시작했다. 거대한 물줄기를 타고 유이 흘러온 배에서 내릴 무렵 말은 없었지만 시종일관 예의바르게 그녀 옆을 지켰던 안내인이 입을 열었다. 곧장 어머니 댁으로 가셔야 합니다. 한때 자딘 메디슨사 소속이었던 이 배는 현재 중국에 속해 있었다. 예전에 어머니는 삼각주의 무더위를 피해 광서성의 산으로 딸들을 데리고 갈 때마다 이 영국 배를 이용하곤 했다. 내부 시설이 조금 낡고 페인트칠이 벗겨지긴 했지만 배는 여전히 순조롭게 운행되었다. 성실하고 과묵한 선장도 중국인답게 우직해 보였다. 그레이스는 배 위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배 양 끝에서 바라다 보이는 아름다운 절경에 푹 빠져 있거나 어릴 때 어머니와 나들이를 즐기던 이곳저곳을 기억해냈다. 그때 보았던 대고산이나 소고산이 있던 섬과 금도는 현재 강뚝이 옮겨지면서 물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그 위에 우뚝 서 있던 탄마는 수면 위로 떠올라 배 위에서도 볼 수 있었다. 어머니도 제가 귀국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레이스가 불현듯 물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모든 일은 준비가 된 것이고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레이스가 견눈질로 바라본 안네인은 작은 키에 유순하면서도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며칠을 동행하는 동안 그는 언제나 공손했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건 뭐든 민첩하게 구해다 주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그가 옆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기 일수였다. 가끔 눈에 띄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녀가 발걸음을 떼거나 고개를 돌리면 어느새 다시 그 자리에 와있곤 했다. 만일 안네인이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여해 무엇을 몇 시에 먹고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 잠자며 무엇을 봐야 하는지조차 일일이 명령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그레이스는 실없는 상상에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결단코 자신은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다. 모든 게 더할라위 없이 자연스럽게 준비되고 제공되었으며 그녀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일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뭔가 마음 먹기 전에 모든 일이 이미 계획되어 있어 그것을 변경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안네인이 다시 대문을 두드렸다. 그레이스에게 문지기는 낯선 얼굴이었다. 그녀는 곧 어머니가 편지에 언급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어머니 어린 시절부터 고향집에서 시중을 들었던 그 노인은 지금 양로원에서 생활하며 그곳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양로원 일하는 시설 또한 그레이스에겐 낯설었다. 어린 시절에는 그런 곳이 있을 리 없었다. 당시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집집마다 자신의 노부모를 극진히 보살폈기 때문이다. 혹시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걸까. 부인 동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요. 문지기 노인이 구식과 신식 호칭을 섞어가며 말했다. 그레이스는 구부정하고 깡마른 노인의 뒤를 따랐고 안내인은 그레이스의 뒤를 따랐다. 저택 문 앞에 이르러 문지기가 누군가를 부르자 문이 열리면서 한 젊은 하인이 나타났다. 그는 노상 입는 듯한 청색 면 옷차림을 한 채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레이스는 이 인삿말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옛날 같으면 그녀에게 아시나 큰 따님 같은 적절한 존칭을 사용했을 것이다. 젊은 하인은 그녀를 안내하며 정방형 출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레이스에게 그 출입구 모양새는 낯선 이 저택 못지않게 생소했다. 그 옛날 브랜든 가족이 상해에 살 때 고작 한두 번 방문한 게 전부인 집이었다. 이번에 홍콩으로 건너오기 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브랜든 가족의 집을 방문해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긴 했지만 상해의 집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브랜든 가족을 떠나올 때 브랜든 부인은 그레이스에게 당부의 말을 건넸다. 그레이스 꼭 편지하렴. 어머니는 한 번도 편지를 보내지 않으시는구나. 아무래도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제재라니 말도 안 돼요. 분명 바쁘셔서 그럴 거예요. 편지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고요. 딸인 저희들에게도 많아야 1년에 두 통 정도밖에는 보내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행복하게 잘 지내실 거예요. 그레이스가 대수롭지 않게 응수하자 이번엔 브랜든 씨가 혼잣말 하듯 중얼거렸다. 그러면야 오죽 좋겠냐만 들려오는 이야기가 영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마침내 하인이 문을 열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씨가 오셨어요. 양부인은 깍지 낀 손가락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정교히 조각된 큰 원목 의자에 앉아있었다. 그녀는 벌써 10분째 문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딸이 정확히 몇 시에 도착할지 미리 통고를 받은 상태였다. 딸이 왔다는 말을 들은 지금 저 문만 열리면 그곳에 그레이스가 서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바로 그 순간 양부인의 눈앞에 기억 속의 모습보다 훌쩍 자란 헌칠한 젊은 여인이 나타났다. 부드러운 양모 재질의 잿빛 재킷과 스커트로 서양식 옷차림을 한 그녀는 보기에도 아주 날씬했다. 아이 같은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이목구비만은 어릴 때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실로 강단있고 단호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짙은 흑발은 약간의 곱슬머리로 짧았으며 깊은 눈매엔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머니! 그레이스가 나직한 음성으로 불렀다. 양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앞으로 걸어 나오지는 못한 채 딸 옆에 서 있는 안내인에게 시선을 두며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건 안내인 쪽이었다. 그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더니 두 발자국 앞으로 걸어 나왔다. 당신이 양동지입니까? 그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양부인이 대답했다. 상부의 지시대로 큰 따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동지께 인도할 테니 확인하십시오. 확인은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그럼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까딱하고는 그레이스를 향해 똑같은 고개짓을 하며 말했다. 사흘 후에 돌아와 북경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내인은 더 이상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하인마저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에는 어머니와 딸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어머니! 그레이스가 다시 어머니를 불렀다. 이상하게도 서먹서먹한 느낌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양팔을 뻗어 달려가고 싶었지만 왠지 망설여졌다. 그때 양부인이 앞으로 다가와 예전처럼 딸의 눈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아주 많이 변한 듯하구나. 그레이스가 간신히 알아들을 정도의 아주 작고 가녀린 음성이었다. 어머님 거의 그대로세요. 그레이스가 그녀의 얼굴을 응시하며 답하자 양부인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난 여기 산단다. 좀 야이신 것 같아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들고 가는 거지. 양부인은 딸의 손을 잡고 소파로 걸어갔다.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놓지 않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곧 양부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네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한단다. 양부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것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말이야. 내가 그걸 알았으면 하는구나. 그러자 어안이 벙벙해진 그레이스는 자신도 모르게 목청을 높였다.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때 문득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 이런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꺼내시다니. 순간 그레이스는 자신과 어머니가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영어에 길들어 있었던지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옛날 어머니와 함께 살았을 때만 해도 여동생들이나 어머니와는 영어로 대화할 일이 전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동생들을 만났을 때에도 서로 영어를 사용했다. 미국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모두 영어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여기까지 와서 영어를 썼을까? 하물며 왜 어머니까지 그걸 방관하고 계셨던 걸까? 어머니 이제껏 서로 영어로 말했어요. 그레이스가 놀란 듯 애쳤다. 그게 더 안전하단다. 양부인이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둘은 서로의 얼굴을 다시금 찬찬히 바라보았다. 이윽고 어머니는 마치 수년 전 헤어진 이후 지금 막 다시 만난 사람처럼 중국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방금 지나간 몇 분 사이의 일들은 모조리 잊어버린 듯 보였다. 장시간 여행하느라 무척 피곤했지. 배도 많이 고플 게다. 기차 타고 또 배를 갈아탔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니. 수년간 영어만 써온 그레이스는 약간의 어색함을 느끼며 중국어로 대답했다. 편안한 여행이었어요. 안내인이 여러모로 신경을 써줬어요. 음 그랬겠지. 양부인은 건성적으로 말했다. 아마 지시대로 모든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겠지. 그게 안내인의 직무니까. 자 이제 내 방으로 가자구나. 모든 준비를 해놓았단다. 양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가는 넓은 계단을 지나 방문을 열었다. 바로 내 옆방으로 정했다. 혹시 밤에 네가 부를 일이 생기면 이 어머니가 빨리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레이스가 미소지었다. 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 꿈같은 현실에서 깨고 싶지 않은걸요.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 양부인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이따금 방거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거야. 그래도 웬만하면 창문은 열지 말아라. 그리고는 이내 모호한 어조를 거두며 말했다. 그럼 잠시 한숨 돌리렴 아가야. 그런 후에 내 방으로 건너오너라. 오늘 밤엔 아래층 식당을 돌지 않을 거란다. 대신 침실 옆에 딸린 내 작은 서재에서 함께 식사하며 얘기를 나누자꾸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흘은 그동안의 해포를 풀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잖니. 둘은 서로의 눈빛을 간절히 바라보다가 와라 껴안았다. 그레이스는 자신의 팔 안에서 어머니의 왜소하고 가녀린 몸을. 양부인은 자신의 품 안에서 딸의 경건한 힘을 느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마음 속에 뿌리내린 신뢰를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말씀해 주세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말씀해 주세요. 이제 여긴 저 혼자뿐이잖아요. 아까 용서에 대해 말씀하신 것. 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레이스는 좀 더 속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초음화가 아래층 주방에서 가져온 각종 사내 진미 요리는 모두 양부인이 손수 고른 음식들이었다. 양부인은 여기서 약간 고심했다. 둘이선 조금밖에 먹지 못할 텐데 미식가들이 탐할 만한 호사스런 음식들을 장만해야 할까? 아니면 먹을 만큼만 간소하게 준비해야 할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양부인은 아직 아무에게도 선보이지 않은 고급 요리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로는 딸의 이 땅에서 스스로 존재감을 발견하도록 해주고 싶었고 둘째로는 그러한 발견이 이 음식들을 통해 시작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녀는 딸이 매일매일 접하는 새로운 발견들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작정이었다. 그레이스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내 진미들을 맛보면서 몇 년 전 상해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맛보지 못한 음식들이라며 감탄을 연발했다. 이 땅에 기근이 휩쓸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떤 낌새도 보이지 않던데요? 기차 안에서 보았던 농부들도 그럭저럭 잘 사는 듯 보였어요. 그레이스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이제 농부라는 개념은 없어졌단다. 그저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양부인은 말을 이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 학자나 지식인들도 이해는 아니지. 양부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레이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마마 그레이스는 중국어로 엄마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지금 저를 상대로 선동하려는 건 아니시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전 뭐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우선 제가 옥격한 것들에 대해 질문만큼은 할 수 있겠죠? 양부인은 미소 지으며 상아색 젓가락으로 닭고기와 버섯 요리를 휘저었다.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 발견하게 되겠지. 양부인이 차분한 어조로 읊조렸다. 여긴 간이 있구나. 넌 닭간을 즐겨 먹었잖니? 마마, 정말 하나도 있지 않으셨군요? 식사 후 그릇이 모두 치워지자 그레이스는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질문을 기억해냈다. 그리고는 다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까 용서에 대해 말씀하신 게 뭘 의미하는지 아직 답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너무 열심히 먹느라 잠깐 잊고 있었나 봐요. 방문과 창문이 닫힌 방안은 더없이 조용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아래층 손님들의 잡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레이스는 개의치 않았다. 이 넓은 방의 분위기는 잠옷 독특하면서도 사치스러웠으나 어딘가 어머니만의 우아한 기품이 깃들어 있었다. 그레이스나 여동생들도 아직 어머니가 지닌 깊은 아름다움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 55살의 양부인은 군살이라곤 전혀 없는 호리호리한 몸매에 건강까지 잘 유지하고 있었다. 몸에 붙는 연두색 공단 드레스는 그녀의 작은 엉덩이와 가는 허리, 처지지 않은 소담스런 가슴 윤곽을 드러내주었다. 목에서는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지는 듯 했으며 피부에는 주름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가 발산해 내는 모든 매력이 마치 꼭 알맞게 세공된 보석처럼 이 방안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다. 그레이스는 어머니의 아름다움이 아직도 이처럼 눈부시게 건재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었다. 내 질문에 답하려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단다. 양부인은 마치 자신의 딸이 외국인인 양, 자신도 모르는 사이 중국인 특유의 악센트 없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그럼 과거로 돌아가주세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동생들과 홍콩의 이모에 대한 소식들은 언제 들려줄 거니? 제 질문에 먼저 답하시면 저도 말씀드릴게요. 양부인은 향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건 사치스런 기호품으로 밀수입된 게 틀림없었지만 그레이스는 차오부장이 이런 것을 눈감아주는 연유는 묻지 않았다. 난 내 민족을 용서하기로 했단다. 양부인이 천천히 말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안정을 읽어내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두 번째는 그들이 행동하고 느끼고 말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해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은 지나간 과거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야. 역사의 결과란 말이지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 중 역사의 소산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조국의 역사에 대해 많은 책을 읽었지만 전 그 안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양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없이 담배를 피우면서 새끼손가락으로 담배재를 털어냈고 그레이스는 어머니의 기품이 있고 연륜이 묻어나는 얼굴을 응시했다. 갑자기 양부인이 도자기로 만든 재떠리에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난 사물의 본질을 간파하려는 거란다. 양부인이 말했다. 수천년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 민족의 약점은 스스로 품은 자부심에 있었어. 우리가 가장 우월한 종족이며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자부해왔고 또 현재도 그렇다고 굳건히 믿고 있지. 수세기 동안 그런 생각에 길들여진 우리는 세계 제1의 나라이자 다른 문화보다 월등한 문화를 가졌다고 자만했던 거야. 우리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간직했지. 다른 민족들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고 여러 국가들이 번성과 세퇴를 반복하는 동안 우리나라와 민족은 세계의 중심으로서 지구상의 면면이 살아남았단다. 중국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란 확신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었지. 인류에게 새로운 영향력이 도래했을 때 수천년 동안 같은 생각으로 살아온 우리가 과연 그 새로운 변화를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그 새로운 영향력이란 바로 과학의 힘이란다. 소수에 의해 만들어진 과학의 힘은 곧 다수에 의해 사용되었지. 무기를 제조한 인간이 인류에게 생사를 좌우하는 영향력을 불어넣었고 총기의 방아쇠를 당기는 방법 외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선사했던 거야. 과학은 우리를 파멸시켰단다. 이제 더 이상 공자의 도덕경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 그레이스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혼자 지내시면서 그런 생각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홀로 앉아 그런 생각들을 했단다. 양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이곳에 내 생각 말고 벗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 있었겠니? 그래, 우리 중국인은 가장 현명한 동시에 가장 우매한 민족이기도 해. 우리가 믿어왔던 것이 옳았기 때문에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역사에는 현명한 인물들이 많았지. 화약을 이용해 폭발물을 만들었고, 비행기계도 구원했고, 인쇄기술까지 개발해냈지. 그건 그렇고 내가 왜 이런 사실들까지 줄줄이 읊어대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우리는 발명회까지 늘 1등이었다. 그렇다면 발명만 해놓고 그것을 발전시키지 못한 잘못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의 그 다음 실수는? 양 부인은 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가 현인들의 지혜에 너무 의존했다는 점이야. 살생하지 말고 창조하라는 말은 우리 삶을 지속시키는 근간이 되었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늙어서 부살핌 받길 원하듯 노인들을 공경하라 등 모든 인간관계의 상호작용 속에 삶의 비밀이 있다고 가르쳤어. 이건 엄연한 진리였다. 다른 민족들이 전쟁과 싸움으로 죽어가는 동안 우리는 평화로이 삶을 지속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 우리가 옳았던 거야. 하지만 그 후 위대한 현자들은 우리를 저버렸지. 그게 무슨 뜻이죠 어머니? 그들은 선량하고 현명한 사람들조차도 무기를 가진 자들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거야. 그건 엄청난 과오였다. 지금 나는 이것이 진리임을 알고 있지만 그저 침묵을 지킬 뿐이란다. 조용히 내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지. 난 아무도 믿지 않는단다. 옛 선인들의 가르침은 더 이상 요하지 않아. 그들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이제 야만인들로 득실되기 때문이야.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또한 야만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 양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바로 이 점이 문제란다. 무기에는 무기로 맞서야만 하는 걸까? 나이 들고 지혜로운 자들까지 철없고 경박한 민족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거니? 양부인은 또다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왼쪽 집게 손가락에 낀 커다란 옥반지가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비록 역사 속의 사건들이 우리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는 진리는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게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레이스가 자신의 두 손을 맞잡고 어머니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물었다. 양부인은 담배 두 모금을 빨고 나서 대답했다. 수세기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단 몇 마디 안에 담을 순 없겠지. 어쨌든 나는 그것들이 호두 알맹이나 과일 씨앗처럼 나무 전체가 빚어낸 노력의 결실이자 삶의 고갱이라고 표현하고 싶구나. 이걸 한번 생각해보렴. 난 너희들을 태어난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떠나보냈다. 우리 민족에게 재난을 몰고 올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지. 사건이라니요? 그레이스가 물었다. 양부인은 담배를 잿더리에 내려놓고 왼쪽 새끼 손가락부터 엄지까지 세기 시작했다. 첫째, 우리 왕조는 세태일로에 있단다. 서태우는 후계자도 정하지 않은 채 임종이 가까워오고 있었지. 그러한 시기에는 의뢰 나라에 분파가 생기고 각 분파엔 강력한 젊은이가 자신만의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게 마련이야. 늘 그래왔단다. 이 지도자들 중 한 명이 가장 강력한 적을 몰래치게 되면 그가 최후의 승자로서 새로운 왕조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거지. 이는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일개 백성에서 지도자로 거듭난 황제 스스로가 자연스럽고 온당한 방법으로 권자에 올랐다는 걸 입증하는 셈이니까. 둘째, 오늘날은 갑자기 그러한 승자가 뾰차고 앉을 권자조차 없어지고 말았지.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니? 그런 왕자가 없어지게 된 연유를 알고 있니? 양부인은 세 번째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젊은 기독교인인 손문과 그의 추정자들이 나타나 우리 정부의 구조를 완전히 뒤엎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에겐 왕자가 없어졌단다. 내가 젊은 시절에 일어난 일이었으니 너희들은 그런 암울한 시대적 현실과는 한참 동떨어진 세대였지. 하지만 어디까지나 손문은 우리의 지도자였다. 내 아버지가 손문의 친구였고 나 또한 그를 추종하는 수천 명 젊은이들 중 하나였지.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단다. 우리 땅을 몹시도 탐내는 서방 민족들을 충분히 제지할 만큼 강력한 정부 말이다. 그래 그때 우린 그런 꿈을 꾸었어. 하지만 이미 공고히 다져진 국가 체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단다. 우리가 무모하게 변화를 모색하는 동안 가정의 전통과 오래된 행정관행 등은 틀에 박힌 국민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데 일조였지. 하지만 어머니 왜 모든 과거를 뒤엎으려고 한 거죠? 그레이스가 반항적으로 묻자 양부인은 다소 성급하게 대받아쳤다. 그것만이 우리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서양의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 행정관료들의 등용문이었던 고대 황제 시험에는 합격할 수가 없었지. 지금에서야 그 제도가 얼마나 현명한 방법이었는지 깨달았지만 말이다. 백성들을 이용하기에 앞서 가장 성급하고도 심오한 인간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험 양식이었지. 영국의 공무원 채용 제도가 우리의 시험 제도를 기초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미국도 영국의 제도를 답습했으니 결국 우리 것을 빌어다 쓴 거나 진배 없단다. 사실상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알겠어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걸요. 그렇겠지. 나 역시 내 아버지가 첩을 얻고 나서 그곳을 떠나온 이래 몇 년간 이 공부에 심취해 있었단다. 그래 우리 혁명의 일부였어. 하지만 정권이란 국민에 의해서만 탄생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 수세기에 걸쳐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정부를 창출해왔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평화와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통치체계를 만들어 왔단다. 그런데도 한낱 몽상가에 불과했던 우리는 서양의 정부 형태를 손쉽게 차용할 생각만 했지. 하지만 여자가 옷감을 자르고 남자가 집을 짓듯이 하루아침에 뚝딱 새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니? 충분히 무르익고 성숙할 시간도 들이지 않았으면서 말이다. 우리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설립하리라 주장했지. 그래 미국을 보면서 그런 꿈을 품게 되었단다. 하지만 우리 민족에겐 나름대로의 꿈과 역사가 있었다. 너도 알다시피 역사적인 대사건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시기였다. 서양의 힘을 약화시키고 극동지역 식민지들의 독립을 앞당기고 대혼란을 가중시킨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예전보다 더 거창한 많은 꿈들을 꾸기 시작했단다. 마치 지난날부터 그래온 것처럼 우리들이 미래의 지도자로서 아시아 전력을 일으킬 주역이 되리라 확신했지. 양부인은 계속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 가면서 말했고 이제 엄지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레이스는 어머니의 빠른 두뇌 회전과 명쾌한 추리에 내심 놀랐다. 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상황에 이른 거란다. 국민들은 선택의 기회가 박탈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다른 지도자가 나타나리라는 희망도 끊긴 채 말이다. 그럼에도 현재 삶에 충실하라는 강압적 요구에 부응하며 전심전력으로 새로운 노력을 기울였단다. 정말 훌륭한 국민들이지. 하지만 절망스럽게도 단 하나의 길만을 제외한 모든 길들이 봉쇄되었어. 그래, 우린 파괴를 시작했고 일본인들이 그것을 종식시켰다. 파괴를 시작했던 바로 그날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또렷이 각인되어 있단다. 북경의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광동의 한 도심지. 한때 학교로 사용했던 낡은 건물 안에서였어. 우린 의자도 없이 마룻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꿈에 대해 설파하는 우리 지도자의 말에 기 기울이고 있었지.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어느 누가. 양 부인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상대로 말하고 있는지 잠시 망각해버린 듯 양손을 무릎 위로 툭 떨어뜨렸다. 그레이스는 어머니가 밟고 있는 해상의 흐름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양 부인이 다시 입을 연 건 몇 분이 지나서였다. 깊은 한숨과 함께 끊어진 말을 이어나갔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과업을 지금에 와서 당면하게 될 줄이야. 진정한 혁명은 국민의 심장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지. 가장 깊은 생각과 마음의 습관, 그리고 길들여진 원칙들 속에서 말이야. 수년에 걸쳐 우리는 그 생각과 습관과 원칙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란다. 새롭게 거듭난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낡아 빠진 구습들로부터 빠져나오도록 말이야.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빗대어 뭐라고 말하더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다 라고 하지 않더냐? 그러니 새 포도주가 너무 독해 그것을 담으려는 낡은 부대가 찢어지는 건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닐 게야. 양 부인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멍한 시선으로 화재에 빗나가는 질문을 던졌다. 왜 미국이 우리나라가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걸 반대하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그레이스는 이 도련한 질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답하려고 애썼다. 우리를 침략국으로 규정했기 때문이에요. 양 부인은 충격을 받은 듯 소리쳤다. 우리가 침략국이라고? 지난 2000년에 걸쳐 한 번도 침략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한국의 지원군을 파견했잖아요. 그건 우리의 의무였어. 한국은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온 나라였지 않나? 우리의 속국이 예세로부터 공격당할 때 지원군을 보내는 건 당연한 책임이야. 마마, 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몰라요. 우리 역사 책도 읽어보지 않았단 말이냐? 아마 그럴 거예요. 양 부인은 너무 놀란 듯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레이스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마마,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레이스가 물었다. 우리 친구들은. 양 부인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한다. 미국인들. 우리 친구들은. 그때 갑자기 양 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그레이스가 놀라운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왜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옆으로 바싹 다가간 그레이스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수건으로 어머니의 창백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양 부인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서 몸을 돌리려 했다. 왜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겠구나. 양 부인이 울먹이는 음성으로 말했다. 정말 바보 같지? 울 일이 뭐가 있다고. 어쨌든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양 부인의 음성이 마지막 말과 함께 힘없이 가라앉았다. 그레이스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엄마, 피곤하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오늘 저를 기다리시느라 지나치게 마음을 졸이셨죠? 또 그동안 혼자 예롭게 지내시다가 너무 오랜만에 절 만나신 거고요. 다 제 탓이에요. 이젠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어요. 제가 그들에게 요청을. 양 부인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아니, 안 된다. 아무것도 요청하지 마라. 난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하단다. 사실 이대로가 더 좋아. 넌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인재란다. 이제 한 사람이 아닌 많은 국민들을 생각해야지. 그레이스는 화들짝 놀라는 어머니의 모습에 더 이상 아무 얘기도 꺼낼 수가 없었다. 다만 어머니의 예민한 반응에 의구심을 가질 뿐이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구나. 양 부인의 음성은 어느새 평소대로 돌아와 있었다. 내일은 언제나 찾아오니까 말이다. 둘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양 부인은 자신의 침실로 그레이스는 어머니의 바로 옆방으로 향했다. 엄마와 제방 사이의 문을 열어두면 안 되나요? 그레이스가 물었다. 원한다면 그렇게 하렴구나. 양 부인은 이제 완전히 차분함을 되찾은 상태였다. 아직 이 집이 낯설어서요. 그럼 얼마든지 열어놓으렴. 그래, 이제. 다음날 아침 양 부인은 전날의 화제를 이어갔다. 내가 왜 사람들을 용서했는지 알겠니? 그들에겐 책임이 없단다. 그럼 지도자들도 용서하셨나요? 그레이스가 물었다. 양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들도 용서했단다. 두 사람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남양의 아담하고 쾌적한 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있었다. 초음화가 쌀죽이 담긴 사발과 소금에 절인 대구와 짭짤한 오리알. 그 애의 열두 가지나 되는 반찬들을 가져왔다. 참 마마는 미국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셨잖아요. 문득 그레이스가 엉뚱한 화제를 꺼냈다. 지금은 불가능하단다. 양 부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이젠 이 식단이 훨씬 마음에 들어. 저도 그래요. 그때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즐긴다는 것이 잘못이 될 순 없었지. 양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지책감을 느끼세요? 그레이스가 물었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양 부인이 대답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거리에 줄지어선 프라타나스의 나뭇잎들 사이로 나붙기듯 깜빡거리고 있었다. 정원에는 여름의 한가로움이 내려앉았고 활짝 핀 백합은 무거운 머리를 가누기 힘든 듯 가느다란 대나무에 기대서 있었다. 어머니가 이 낯선 집에 사신다는 것 말고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모든 게 변했단다. 양 부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요령있게 들어서 죽 위에 옮겨놓았다. 저도 이곳에 있다 보면 변화를 발견하게 되겠지요? 그레이스가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며 말했다. 어머니가 그 변화라는 것에 대해 뭔가 더 말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양 부인은 정신이 딴 데가 있는 듯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국도 모든 게 변하겠지. 놀란 그레이스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들었단다. 무슨 어려움이요? 가난과 파업 때문에 골머리를 썼고 흑인 노예들의 폭동으로 시달리고 있지 않니? 브랜든 가족을 생각하면 정말 안 됐어. 한때 이 집에서 더없이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이 마냥 그립겠지. 그레이스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브랜든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집보다 더 넓고 근사한 집에 살고 있어요. 브랜든 씨는 시내에서 가장 큰 은행의 은행장이시고요. 양부인은 딸을 많이 응시했다. 하지만 요즘 그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어. 어머니 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들은 게 있어서 그렇단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속아 넘어간 거겠지. 실제로 나는 내 세 딸들이 미국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는지 늘 궁금했단다. 적어도 너희들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으리라 믿었지. 그리고 웬만하면 귀국하는 일만은 생기지 않기를 기도했단다. 물론 나를 위해서는 아니었지. 네 말대로라면 미국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니? 오히려 점점 발전하고 있는걸요? 흑인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정부는 그 요구에 부응하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서서히 진행되기도 하지만 확실히 개선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회적 동요가 있었다 해도 저나 동생들의 생활이 불편해지진 않았어요. 우린 각자 자신만의 삶에 파묻혀 지내느라 늘 바빴죠. 제가 일하던 연구소에서 가장 존경받는 캐돌 박사도 흑인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좀 의아하구나. 뭐가요? 양부인이 미쳐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스르륵 열렸다. 소음하에 안내를 받고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고급 영국산 양모로 만든 푸른 제복 차림의 키 큰 중국 남자였다. 그는 두 팔을 내밀면서 깊고 풍성한 성냥으로 말했다. 두 분 다 일찍 일어났군요. 동지들? 양동지야 늘 일찍 일어나 열정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채우는 걸 알고 있소만. 이쪽이 당신의 큰딸이요. 얼마나 당신을 기다렸는지 모르오. 양박사. 물론 동지라고 불러야겠지만. 초면이니 당신이 의당 들을 만한 호칭을 사용하겠소. 그는 자연스런 북경 표준어를 구사했다. 그레이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각같이 잘생긴 이목구비의 결환형 얼굴을 쳐다보았다. 눈은 부리부리하고 까맸으며 생동감이 느껴졌다. 그레이스는 문덕 어느 사진에선가 보았던 그의 모습을 기억해냈다. 혹시 리 장군님? 그는 손을 세련되게 치켜들면서 말했다. 아니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제 그런 호칭 따윈 없어졌소. 군대의 장교들조차 동지라는 호칭만 쓸 뿐이요. 아침 식사 전이시지요? 양부인이 끼어들며 말했다. 그렇소. 나 또한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서 하던 식사는 마저 하시오. 저인 다 먹었습니다. 양부인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손짓으로 그릇들을 치우기 위해 문 옆에 대기하고 있던 초음화를 불렀다. 차 좀 준비하게. 양부인이 나직한 음성으로 지시하자 초음화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내 자리를 떴다. 리 장군은 자리를 잡고 앉아 두 사람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날이 아닐 수 없소. 우리는 양동지의 귀국을 학수구대하였소. 제국주의자들에게 비우승과 경멸의 대상이었던 한의의학과 우리만의 전통 처방전을 부활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 할 수 있어. 그렇다고 현대과학을 배제하자는 건 아니오. 우린 그쪽에도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있어. 두 학문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오. 우리가 마련해놓은 실험실이 지금 동지를 기다리고 있소. 엄선하여 뽑은 최고의 젊은 인재들과 함께 그곳에서 일하게 될 거요. 그레이스는 리 장군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의 얼굴과 태도를 유심히 관찰했지만 논란만 하거나 특이한 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복을 제외하면 그저 그녀 또래의 평범한 중국 신사일 뿐이었다. 전 선배님들께 한의학을 배우고 싶어요. 그레이스 이 말에 그의 얼굴에는 순간 정체물을 희미한 빛이 스쳐갔지만 곧 호열인 미소로 바뀌었다. 그들 또한 동지를 열렬히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소. 그레이스는 이 남자에게 어떤 알 수 없는 구석이 있다고 느꼈다. 전적으로 신뢰가 안 갈 정도로 거부감 드는 인상은 아니었지만 분명 꺼림칙한 구석이 있었다. 그의 선명한 검은 눈동자는 그레이스를 당당히 응시하지 못했고 웃음 또한 억지스러운 데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수줍음 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사는 여자를 정면으로 쳐다봐선 안 된다는 식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일종의 습관 같은 것 말이다. 그러나 어머니 또한 시종일관 우이축된 듯 어색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단지 남자 앞에서 얌전을 떠는 옛 여자들의 고루한 습관에 불과한 것일까. 하지만 옷이나 행동에 있어 남녀 사이의 구분이 희박해진 요즘 시대에 이러한 내숭은 어머니에게도 불필요해 보였다. 그레이스가 한때 알고 있던 중국과 현재 맞닥뜨린 중국 사이에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 기차 안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여자들은 마치 남자처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혁명이 한창일 때 태어났던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동지를 위한 일정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소. 해외 유학파들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돌아와 이곳 실정을 잘 모르는 동지들을 위한 호수들에 당분간 거쳐하게 될 거요. 그들은 정보와 지식들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인 나머지 퀵해묵은 사고와 아직 개화되지 못한 정신을 갖고 있소. 동지 또한 과거의 개념들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변하던 현실에 대응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요. 동지는 영특한 머리를 가졌으니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으리라 빗소. 아 그리고 동지가 제일 먼저 할 일은 과학적인 성과물과 참고 자료의 출처를 적어서 보고하는 거요. 우리가 보유한 전문가들이 그 보고서의 가치 유무를 판단할 것이요. 그레이스는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다.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연구한 것은 가장 권위 있고 과학적인. 그때 리 장군이 양손을 치켜들며 그녀의 말을 막았다. 동지 자신을 변호할 필요는 없소.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을 따를 뿐이요. 저는 변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레이스는 못마땅한 듯 응수했으나 더 이상 입을 여는 건 불가능했다. 리 장군의 눈에 불길이 번뜩 지나가는 듯 보이더니 다음과 같은 말이 툭 터져나왔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마시오. 그의 말투는 더 없이 딱딱했다. 동지가 우리 방식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요. 어쨌든 동지가 작성한 연구 보고서는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될 거요. 우리는 아주 과학적이니까. 그레이스는 당황하여 어머니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고운 얼굴에서는 어떠한 표정도 읽을 수가 없었다. 양부인은 담뱃불을 붙인 뒤 우아한 자태로 한 모금 빨 뿐이었다. 어머니 제 자신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란 걸 어머니는 이해하시죠? 양부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리 동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자신을 변호할 필요는 없단다. 순간 그레이스는 두 명의 이방인과 대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편에 서 있지 않다니. 아니, 아니다. 그건 누구 편을 드는 따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딸을 너무 오랫동안 멀리 보냈던 것 같소. 리 장군이 양부인에게 말했다. 그런 것 같네요. 양부인이 동조하듯 말했다. 리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왼팔의 손목시계를 흘끗 쳐다보았다. 자, 신뢰가 안 된다면 이만 일어나 보겠소. 기난 용무가 있어서 말이요. 그는 진짜로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 눈썹까지 지켰뜨며 말했다. 양부인이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답했다. 신뢰라니요. 어서 가보세요. 또다시 밤이 찾아왔고 어머니와 딸 단 둘이만 남게 되었다. 그레이스는 어머니가 상해 음식점을 연 이후로 늘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걸 목격하고 적잖이 놀랐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양부인은 침실 옆 거실에서 그녀가 즐겨 앉는 의자에 앉아있었다. 서양풍의 마룻바닥 위에는 연초록 바탕과 장미 문양이 있는 북경식 로그가 깔려있었다. 일종의 동서양이 혼합된 장소라고 할 수 있었다. 가구는 장밋빛 벨벳으로 감싼 안락의자 두 개를 빼고는 모두 중국산이었다. 연한 상하색 벽에는 두세기 전쯤 것으로 추정되는 화려한 풍경화가 족자에 담겨있었다. 장밋빛 커튼은 굳게 닫혀있었고 귀를 기울여야 간신히 들리는 아래층 식당의 희미한 음악 소리를 제외하고 방 안은 아주 조용했다. 동서양이 섞인 듯한 음악 사이로 혁명가를 부르는 여가수의 음색이 피아노 선율을 타고 흘러왔다. 모든 게 변했지. 양부인은 상해에서 구입한 미국산 담배에 불을 붙이며 대답했다. 그레이스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어머닌 이제 미국 담배도 피우시네요. 우린 아직 담배를 못 만든단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만들겠지. 자, 이제 동생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니? 담배 한 대 피우련? 아니, 전 됐어요. 넌 의사들 말을 믿는구나. 그럼요. 전 오래 살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도 충분히 오래 살 수는 없을 텐데 내가 뭐하러 간신히 삶을 버티려 하겠니? 그레이스는 어머니의 고운 얼굴 위에 퍼지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충분히 오래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의 끝을 보는 것. 세상의 끝이요? 세상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고 난 단지 내 조국을 말하는 거다. 과연 끝이 올까요? 그게 바로 내가 알고 싶은 거란다. 하지만 그건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자, 이제 동생들에 대해 얘기해 주렴. 미국을 떠나기 전에 동생들을 만났었니? 브랜든 씨 댁에서 만났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브랜든 부인이 직접 나서서 일정을 잡아주셨죠.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시는 거 아세요? 그런데 편지는 쓰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브랜든 부인 말이 맞다. 그네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양 부인이 끼어들며 말했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자, 어서 동생들 얘기를 해 주렴구나. 네, 어머니. 우린 브랜든 씨 댁에서 만났어요. 정말 집이 크더라고요. 브랜든 씨 자녀들은 모두 학교에 다니느라 집을 떠나 있어요. 브랜든 씨는 은행으로 출근하고, 브랜든 부인도 미국 부인들이 그렇듯 예출이 잦아서. 그 덕에 동생들과 3일 동안 여유롭고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막내 조이는 중국에 오고 싶어해요. 엄마가 보고 싶대요. 아시잖아요. 조이가 마음 여린 거. 우리 중에 조이가 제일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머시도 귀국하길 원해요. 애국심이 투철한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조국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음악 인생은 어쩌고요. 머시가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음악 학교를 차리지 않는 이상 말이에요. 양부인은 작은 옥 잿더리에 담배를 비벼 끄고 다른 담배에 불을 붙였다. 너처럼 소환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아이들은 지금 있는 곳에 있어야 해. 어머니, 전 엄연히 초청 받아 온 거예요. 어머니도 그리웠고 국가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초청이든 소환이든 매 한 가지다. 자, 동생들에 대해 더 들려주렴. 둘 다 굉장히 예쁘게 자랐어요.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만요. 머시는 저처럼 키가 크지만 조이는 작아요. 아마 보시면 아직 어린애 같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요. 전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눈을 떼기가 어려운 작품들이죠. 그엔 제가 쓰고 싶어했던 책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고 있어요. 얼마나 완벽한 사파들인지 뭐 하나 놓치는 부분 없이 세밀하고 정확하죠. 우직한 인내심하며 섬세한 감각하며 아주 꼼꼼한 꼬마 천재라니까요. 그레이스는 상냥한 막내 동생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인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무르는 편이 좋을 게다. 양 부인이 거듭 반복해서 말했다. 머시가 들어올 경우 조이가 혼자 미국에 남아있으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그나저나 넌 왜 양 부인이 다급한 음성으로 속삭였다. 내가 그렇게 미국에 머물라고 전했는데 왜 돌아온 거니? 그레이스는 돌연 어머니 얼굴에 퍼진 긴장감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제게 머물라고 전하셨다고요? 홍콩 이모를 통해 비단옷 속에 편지를 숨겨 비밀리에 보냈잖니. 내가 있는 곳을 떠나 어디라도 몸을 숨기라고 말이야. 엄마, 전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비단옷도 못 받았단 말이냐? 네, 아무것도요. 제가 받은 건 초청장 뿐이었어요. 순간 그레이스는 어머니의 눈에 가득 차오르는 공포를 읽을 수 있었다. 편지가 너무 늦게 도착했나보죠. 다시 반송될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 없다. 내가 내 마지막 편지를 받은 게 그러니까 떠나기 일주일 전혀 제 귀국에 대해 어떤 말도 없던 평범한 편지였어요. 난 네가 이미 내 비밀 편지를 받은 줄로만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 말을 알아들었을 거라 믿었는데 뭘 알아들었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든 걸 말이야. 양 부인의 얼굴에 두려운 빛이 먹구름처럼 두려워졌다. 그날 밤 그레이스는 누군가 자신의 방으로 살금살금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혹시 환청은 아닐까? 밀림에서 수개월을 보낸 탓에 과민해진 그녀의 청각은 풀벌레들이 기어가는 소리나 숨소리 심지어 가을숲에서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까지도 잡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은 손전등으로 손을 뻗었다. 항상 손 닿는 곳에 손전등을 놓아두어라. 침실로 돌아가기 전 어머니는 이렇게 일러두었다. 거기 누구죠? 그레이스가 소리쳤다. 그러자 얕은 기침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초우마의 음성이 이어졌다. 목이 방충망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보러 왔습니다요. 손전등의 불빛이 수줍게 미소짓는 초우마의 둥근 얼굴을 비추었다. 순간 오싹한 전율이 그레이스의 등줄기를 강타했다.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어머니가 한 말이 생각났다. 그레이스는 정신을 고추 세우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방충망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어릴 적 극성 부리던 모기들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럼에도 초우마는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레이스가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오더니 자그마한 흙단 탁자 위에 양초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시 마님이 얘기하시던가요? 무슨 얘기요? 그레이스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있었다.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요. 초우마가 말했다. 그레이스는 상체를 일으켜 앉아 짧은 머리를 뒤쪽으로 매만져 넘겼다. 어머니와는 할 얘기들이 많아서 그럼 제가 얘기에 들입죠. 초우마는 바닥에 깔린 카펫 위에 부처처럼 가부자를 들고 앉았다. 그리고는 한쪽 소매로 눈을 부비더니 얘기를 시작하기 전 다른 쪽 소매로 눈을 비벼댔다. 물론 마님께서는 아시가 귀국하자마자 슬픈 얘기로 마음이 상하지 않길 바라셨겠죠. 초우마가 잠시 멈칫하다가 말을 이었다. 제가 주무시는 걸 방해한 건 아닌지 깨어있었어요. 지금 그냥 돌아가시면 궁금해서 오히려 잠을 못 이룰 거예요. 초우마가 근심에 찬 얼굴을 하더니 잠시 침묵 속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제게도 아들놈이 하나 있었죠. 그녀는 지난 날을 해상하듯 눈을 감았다. 아들은 대대로 선친이 살아온 고향 마을에 털을 잡고 살았어요. 아주 작은 마을이었지만 약 2,500평 되는 논을 경작하면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죠. 마님을 모시지만 않았다면 전 아마 아들놈과 며느리 두 손자 녀석들과 함께 살았을 거예요. 결국 마님을 모신 덕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요. 아들이 그자들의 설득에 넘어가 인민공사에 가입한 게 화근이었죠. 제가 왜 설득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자들이 언제 설득한 적이나 있었던가요? 흉년이 드는 해 논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메뚜기들처럼 마을에 잠입하더니 영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착하디 착한 며느리에게 접근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해 떠들어댔어요. 일하지 않고도 매일 공짜로 음식이 지급되고 부엌에서 일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는 논일을 안 해도 된다는 등 구구절절 읊퍼댔죠. 그 말에 며느리가 바보같이 물었죠. 하지만 여전히 제 손으로 쟁기질은 해야 하는 거죠?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약속하듯 뽀빠갔죠.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며느리가 그들이 약속한 것과 똑같은 똑같은 가머니설로 아들놈을 꼬여내기 시작했죠. 마침내 아들놈이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며느리는 매일같이 한숨을 쏟아내며 애골복골 했답니다. 그래서 논이며 황소며 가진 재산 전부를 그 인민공사에 갖다 바친 거죠. 아씨 혹시 인민공사에 대해 아세요? 새로 생긴 단체랍니다. 얘기는 들었어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아마 속속들이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때 초음화가 갑작스레 나지막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 어찌 제 입으로 그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초음화는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어수룩한 며느리는 인민공사에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읍죠. 모든 부부가 2주일에 한 번씩만 만남이 허용됐죠. 그것도 침대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손바닥만한 방에서. 초음화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느라 잠시 이야기가 끊어졌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계속해 보세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세상의 그 비좁은 침대에서. 초음화는 비단베개 옆에 앉은 젊은 그레이스의 얼굴에 진지한 시선을 고정시킨 채 말을 이어갔다. 그 좁아빠진 방의 문이라고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펄럭대는 파란색 천조각 하나뿐이었답니다. 밖에는 종이와 연필을 든 여성 동지가 사각 탁자 옆에 1인용 걸상에 앉아 있었다지요. 그리고는 어떤 부부가 어느 방으로 들어갔는지 일일이 표시하고 30분이 지나면 나오라고 소리쳐서 다른 부부를 들여보냈다고 합니다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약과예요. 초음화는 목소리를 낮추었고 그레이스는 얘기를 재촉하듯 말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그자들이 폭정으로부터 구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나라의 4분의 3이나 되는 인민들의 실상이란 말인가. 초음화는 닫힌 문을 흘끗 보더니 몸을 앞으로 숙이며 보기만 한 소리로 말했다. 방마다 나무로 만든 벽에 60cm나 되는 모 주석의 사진이 걸려 있었답니다. 아들놈 말로는 그 왕방울 같은 눈으로 부부의 일거수 일토죽을 죄다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제 아들놈이 말하길 어머니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제가 어떻게 마누라 손이라도 잡을 수 있었겠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레이스는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차마 웃을 순 없었다. 그랬겠군요. 그래서 결국은 초음화가 신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아들놈이 욕망을 계속 억누르다 보니 마음에 병이 들었다지 뭡니까. 잠도 안 오고 아무나 붙들고 싸우고 싶어지더랍니다. 이 주마다 30분씩 마누라를 만나긴 해도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니 마침내 아들놈이 고향집으로 돌아가자고 제 마누라를 부드럽게 얼렀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괭이질하고 파종할 때 함께 수다 떨 여자들이 있어서 좋기도 하고 자기는 전혀 외롭지 않다면서 손자 녀석은 읽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아들놈이 욱하고 성질을 부렸다지요. 그러자 며느리가 아들놈에게 자기는 다른 인민공사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테니 당신은 다른 여자나 찾아보라고 소리를 질렀다지요. 이 소리를 듣고 이성을 잃은 아들놈은 며느리를 실컷 두들겨 패주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벽에 걸린 그 왕방울만한 등과 밖에 있는 여성 동지 때문에 감히 엄두도 못 낸 거죠. 대신 재빨리 다른 묘안을 생각해냈죠. 아들놈은 며느리에게 작은 배를 한 척 준비해 놓을 테니 외국으로 도망가자. 매일 자정 강 옆에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에서 만나자. 아이들도 데려와라. 함께 가는 거다. 강만 건너면 내가 일자리를 구해보마. 라고 설득했답니다. 초음아가 모종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눈치챈 그레이스가 말했다. 현명한 계획이네요. 암요. 현명한 계획이었습죠.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보세요. 학교에서 세뇌댕한 두 손자 녀석들은 어머니한테 아버지의 계획을 미리 들어 알고 있었습죠. 그날 밤 어머니를 따라 버드나무 가지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일곱 살 먹은 첫째 녀석이 제 아버지를 보더니 크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여기 배신자가 있어요. 라고요. 이 소리를 듣고 대나무 숲에서 몰려나온 동지들이 불쌍한 제 아들놈을 포박한 후 밧줄로 묶어서 잡아갔답니다. 그리고는 영영 소식이 끊겼습죠. 편지도 한 텅 없고 하긴 아들놈은 글을 쓸 줄도 모르니 저 역시 읽을 줄 모르지만요. 그럼 아버지를 배신자라고 소리친 손자는 어떻게 됐나요? 그레이스는 밀려오는 연민을 추스르며 물었다. 그 녀석은 위대한 영웅 대접을 받았죠. 초음아는 분이 가시지 않는 듯 말을 이었다. 제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놈이 말입니다. 그럼 며느님은요? 며느리는 아직도 인민공사에 있답니다. 하지만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죠. 어리석긴 해도 심성은 본 뒤 고운 아이인데 이젠 과부가 된 거나 다름없죠. 초음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잠시 조용히 흐느꼈다. 그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방충망을 만져보더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제가 아씨 잠을 방해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사람들이 그 자들의 행적에 대해 지나친 칭찬을 퍼볼 때마다 이 이야기가 떠오를 것 같아요. 초음아는 그레이스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갔다. 어머니, 다음날 아침 그레이스는 식탁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다. 초음아가 간밤에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양붕이는 문쪽을 흘끗 바라보았다. 굳게 닫힌 문을 확인하자 그제야 입을 열었다. 초음아가 말한 이야기는 최소한 그녀에겐 지극히 진실이란다. 다른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해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지. 우리 모두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는 오른쪽을 보고 또 하나는 왼쪽을 보는. 하지만 왼쪽 눈이든 오른쪽 눈이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뿐이잖아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 사물의 다른 면에 길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란다. 초음아의 아들은 새로운 인민공사에 가입하길 꺼렸어. 그저 자영농으로서 살고 싶어 했지. 하지만 이 시대의 개인이란 더 이상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없지. 아니 그건 아예 불가능하거나 심지어는 제약시 되기도 해. 그레이스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답지 않은 말씀이세요. 둘은 여전히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적어도 며칠간은 이러는 게 현명하다는 것을 안목리에 동의하고 있었다. 양 부인은 상부로부터 영어가 가능한 누군가를 식당의 새 웨이터나 주방 보조로 채용하라는 반강제적인 추천이 있을 때까지는 이런 대화 방식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다. 최소한 그런 사람을 써야만 하는 날이 닥칠 때까지는 그랬다. 내가 조국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상 이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란다. 양 부인이 대답했다. 혹시 어머니 결정에 후회는 없으세요? 일단 결정하고 나면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진 않는단다. 양 부인은 인곽이 뚜렷한 선홍빛의 입술을 위아래로 맞대고 있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난 결코 후회한 적이 없어. 그게 어떤 모습이든 난 조국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무엇이든 내 나라에 대한 의무라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난 모든 건 때가 되면 그저 지나갈 뿐이라는 진리를 알만한 나이기도 하지. 단 탐탁지 않은 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데 문제가 있어.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어머니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오칠한 그릇들과 상아색 젓가락 그리고 검은 만호 꽃평에 노란 장미가 꽂혀있는 식탁 위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양 부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 가녀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단다. 난 내가 원하는 곳에 있으니까. 어떤 괴로움이 닥쳐와도 달게 받아야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이유로 겪게 되는 고통이라면 말이야. 오래전 혁명에 불타오르던 젊은 시절 나는 진정한 조국애를 배웠단다. 그레이스는 눈썹을 지켜 올렸다. 어머니는 그토록 애국자이신데 그에 비해 한참 모자란 저로선 죄책감이 들어요. 그럴 필요는 없단다. 너희 셋을 유학시킨 데는 내 나름의 목적이 있었다. 난 중국이 외부 세계와 문을 걸어 닫는 걸 목격했지. 중국인들의 뿌리 깊은 거만한 자부심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도 느꼈단다. 너희들을 애국으로 보낸 건 바깥 세상에 대해 넓은 안목을 지니고 돌아오리라는 확신이 있어서야. 이 캐캐 묵은 공기에 신선하고도 색다른 관점과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말이야. 그레이스는 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럼 지금 이 땅이 새롭지 않다는 건가요? 양부인은 나직하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새로운 건 없어. 없고 말고. 낡은 정신에서 어떻게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겠니? 낡은 정신이라니요? 우린 과거의 유령인 과도한 긍지와 고립으로 되돌아가고 있단다. 중국인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자부심이 높은 민족이야. 하지만 우리에게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역사가 있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모두 과거의 이야기야. 수세기 동안 그 자만심 때문에 다른 민족들의 삶에는 등을 돌리고 문을 닫아버렸지. 실제로 수백 년 동안 우린 그 어느 민족보다 우수했어. 하지만 자만심에 눈이 먼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보려들지 않았단다. 그 사이 그들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고 우리를 넘어서게 되었지. 이게 바로 내가 혁명에 가담하려고 했던 이유란다. 나는 사람들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길 원했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양부인의 얼굴에 우울하기 그지없는 쓸쓸한 미소가 지나갔다. 틀린 건 우리였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알 리가 있었겠니. 우린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고 싶어 했지. 우리를 지배했던 과거의 규범들, 옛 행정관리들, 부왕, 옛 황후와 부패한 황관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의지만 불타올랐어. 우리 혁명이 우리 자신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 공공연히 떠들어대며. 내심 그렇다고 확신하면서 말이야. 그것은 우리 자신의 증오를 발산했던 것에 불과했는데. 그걸 마치 우리 국민들의 증오이냐 착각했지. 우리 국민들이. 양부인은 말을 멈추고 검정색 공단 드레스 단추에 매달린 비단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럼 저희를 애국에 보낸 것도 도피의 의미는 아니었군요. 그렇단다. 너희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강해지길 원했지. 초마의 얘기는 사실이야. 그녀가 그 사건에 대해 느낀 바는 사실이지. 하지만 동시에 그 반대편에 선 자들의 보는 방식 또한 그들로서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을수록 자신들이 뭘 원하지 않는지도 더 빨리 터득하게 될 게다. 그들이 뭘 원하는지 어머니는 아세요? 먼저 자신들이 뭘 원하지 않는지를 알게 된 이유에야 진정 원하는 것도 깨닫게 되겠지. 우린 우리만의 방식을 시도했고 그것은 실패했어. 지금은 또 다른 방식을 시도하고 있겠지. 그러나 과연 그것이 노자가 말한 영원불변하다는 상도일까? 이건 역시 우리 국민 스스로가 터득해야 할 숙제겠지. 그럼 어머닌 그들을 돕지 않을 거란 말씀이세요? 이미 과오를 저지른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겠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고작해야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뿐이란다. 그레이스는 사치스러운 가구들로 잘 정돈된 방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잘 사시는데도 과연 이것이 고통받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환경이 언젠가는 가장 통열한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지. 양 부인이 말했다. 신미안이 없는 사람들은 아름다움이 결핍된 환경에서도 고통받지 않는단다. 하지만 난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것과 함께 호흡해왔어. 이것만이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내 유일한 숨통인 이 아름다움을 거세당하는 날이 온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고통은 없을 게다. 그레이스는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삶 몇 면에 베어 있는 아름다움의 추구를 익히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가난과 초라함 속에서 사는 모습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그런 환경 속에 내몰리게 된다면 그녀 스스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스스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영리한 어머니는 로비 차원에서 권력층 인사들의 입맛에 맞는 각종 사내 진미들을 끊임없이 선보이면서 호화로운 삶을 유지해 나갔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 위장이라도 사로잡겠다는 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고상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로비가 다른 그 어떤 방법보다 건전하다고 믿었다. 남자들은 의뢰 여자들에게는 쉽게 실증을 내도 좋아하는 음식에서만큼은 결코 입맛을 잃는 법이 없지 않은가. 초마가 문앞에 나타났다. 마님 차오충 부장님이 오셨어요. 초마는 바로 자기 뒤에서 그가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듯 다소 크게 헤쳤다. 양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초마에게 지시했다. 응접실로 모시게. 그런 후 그레이스를 돌아보며 말했다. 잠깐 자리를 비워도 되겠니? 물론이에요 어머니. 그레이스는 베란다와 정원으로 연결된 옆문을 통해 방을 나갔다. 양부인이 응접실에 들어서자 차오충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양부인은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자리에 앉아 그가 먼저 이불 열기를 기다렸다. 오래전 그녀는 정부 관료와 대화할 때에는 먼저 말을 꺼내선 안 된다고 배웠다. 어느 북경에 화창했던 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녀도 그를 그저 관리로 생각하는데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 햇살 빛나던 날 그녀는 강의실로 향하며 대학 캠퍼스를 거닐던 중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차오충이 들어왔고 첫눈에 이 남자가 패기와 의지로 넘치는 미남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세월이 흐른 지금 비록 그 젊음은 각오 없었지만 그 시절에 잘생긴 애모만은 여전했다. 너무 이른 시간에 방문해서 미안하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양부인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자 그가 웃으면서 대꾸했다. 평상시 나같지 않단 말이지? 그래요. 몸이 좀 좋지 않소. 어디가 아프신가요? 아무데도. 아니 몸 전체가 아픈 것 같소. 시시포스의 형벌을 받는 기분이랄까. 시시포스요? 차오충 부장이 웃으며 말했다. 신화 속 인물을 모르오? 아, 별것 아니요. 단지 엄청난 짐을 짊어진 남자에 불과하지. 당신이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양부인이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말하자. 그는 잘 모르겠다는 듯 순마는 검은 눈썹을 팔자로 만들더니 갑자기 프랑스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혹시 프랑스어를 잊지 않았소?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도 기억하오. 파리에 있을 때 폴 조리오 교수 밑에서 말이오. 물론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양부인이 프랑스어로 대답하자 그가 계속 말을 이었다. 강의실 창문에서 내다보면 파란 잔디와 커다란 버드나무 고목이 보였지. 연못도 하나 있었고. 그러자 양부인이 맞장구 쳤다. 금붕어들이 통통하게 살이 올랐었죠. 주둥이의 나이 있는 콧수염은 꼭 우리 교수님을 연상케 했어요. 당신도 기억하는군. 자 이제 용권을 말할까 하오. 당신 딸에게 경고를 해두시오. 경고라 아니요? 나한테 굳이 묻지 않아도 이미 당신도 충분히 숙제하고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는데. 당신은 뭐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꺼리시는군요. 당연하오. 저쪽 벽이, 이쪽 문이, 아니면 어느 방문 열쇠 구멍이 프랑스어를 몰래 알아들을지 모르지 않소? 당신은 제 딸을 보아려 들 만큼 무모한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 제가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는 방안을 잠시 두리번거리면서 주춤하더니 곧 숨도 쉬지 않고 일사천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물론 프랑스어를 사용했다. 우선은 당신 딸에게 듣기만 하라고 경고하시오. 한동안은 듣기만 하라고 말이오. 당신 딸은 수년을 미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데 익숙해져 있을 거요. 여기 당신 집에서까지 그럴 필요야 없지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하시오. 그러고 나면 뭐든 말해도 될지 또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될 테니까 말을 하는 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런 특정한 상황을 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당신도 익히 알고 있을 거요. 그래야만 안전하며 어길 경우에는 즉각 심판대에 서게 될 거요. 당신 딸은 그런 터무니없는 실수로 꺾여버리기엔 너무 기중한 인재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당신이 돕길 바라오. 양부인은 그가 너무 빠른 속도로 말하는 바람에 단어 하나라도 놓칠까 봐 온 신경을 건도세우며 들었다. 알겠어요. 양부인이 대답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지난 날에 대한 기억들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했다. 오래 전 친구로 지내던 시절 그는 잘 알던 집안의 딸과 정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불쑥 그녀에게 청혼했다. 아마 몇 달 전에 양청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그녀는 파리의 꿈결같은 나날 속에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양부인은 그가 청혼을 해왔던 날과 그가 비록 한 발짝 늦긴 했지만 얼마나 그에게 마음이 이끌렸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손에 무정부 주의자들이 발행하는 잡지가 들려져 있던 것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청혼이 거절당하자 그는 곧바로 파리를 떠나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그녀가 북경으로 돌아와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교편을 잡고 있을 무렵 귀국했다. 그와 제한 양부인은 일본이 세계대전 이후 중국에 남아있던 독일 재산권을 이양받았는지를 비롯해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한 일본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그녀에게 미국에 대한 쓸쓸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첫 번째 사건도 일본과 연관이 있었다. 미국이 중국 땅을 강점한 일본에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전회담 때 중국 땅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도 아무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비록 청혼을 거절하긴 했지만 양부인은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손 한 번 잡으려 든 적이 없던 그를 깊이 신뢰했다. 심지어 청혼할 때조차 그랬고 그날 파리 시내에 밤나무 아래 나란히 서 있으면서도 어깨 한 번 건드리지 않았다. 충분히 손을 뻗어 그녀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양청과의 관계 때문에 그의 청혼을 거절하면서도 절반의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춘 뒤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둘은 한동안 서로를 마주 보았다. 곧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그녀 곁을 떠났다. 기국하고 2년 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청과 결혼한 몸이었다. 이후 둘은 잦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파리에서의 그날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은 두 사람 사이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미줄처럼 은밀한 가교 역할을 해주는 듯했다. 자신을 사랑해준 남자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양부인은 여전히 넘치는 패기와 날카로운 분석력과 세련된 품위를 지닌 그에게 호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일단 배신자가 적발되면 무자비한 인물로 탈바꿈했다. 혁명의 주종세력에서 빠져나오기로 마음먹은 까우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가 비밀 정보를 밀고하러 한구의 경찰서로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지금 그녀 앞에 앉아있는 저 남자. 아직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바로 저 남자가 주종자들을 이끌고 변절자의 집으로 들어닥쳐 눈에 보이는 가족들을 모조리 살해했다. 심지어 하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도 목 졸라 죽였다. 양부인은 아무리 경고 차원이라 해도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까지 딸에게 들려줘야 할까 잠시 고민했다. 차호층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과 나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소. 언제나 그래왔듯이.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도 이게 바로 당신 딸의 일이기 때문이오. 당신이 슬픔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지 않길 바라는 것이오. 딸에게 잘 얘기해 두시오. 동지. 그는 말을 멈추고 그 까만 눈동자로 그녀의 눈을 뚫어질 듯 쳐다보았다. 아직도 내가 당신 친구 맞소? 그는 마치 요구하는 말토로 물어왔다. 그도 그 시절을 잊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무슨 대답을 들려줄 수 있겠는가.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감히 친구를 가질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녀의 적은 아니었다. 친구 아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말을 끝으로 둘은 헤어졌다. 그날 밤 그레이스는 북경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을 보냈다. 양 부인은 딸에게 차오충의 경고를 전하기 위해 은밀한 개인용 거실을 선택한 뒤 문을 잠그고 초음화로 하여금 밖에서 망을 보게 했다. 저 멀리 식당에서 음악소리와 손님들의 목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창 손님들이 붐비는 시간이었다. 양 부인은 딸을 문 쪽으로 데리고 가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 내부를 보여주었다. 정말 옛날과 똑같아요. 그레이스가 놀란 듯 감탄조로 속삭였다. 아니 예전과는 전혀 다르지. 양 부인이 반박했다. 위층방에서 둘만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양 부인은 딸의 앞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잠근 문 뒤에서 입을 열었다. 예야 이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단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만 확고하다면 모든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게다. 그레이스는 이 말을 듣자 소리내야 웃었다. 엄마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란다. 양 부인은 평상복으로 입은 연분홍빛 공단 드레스 차림에 같은 색상의 굽높은 공단신을 신은 모습으로 소파에 길게 들어누었다. 초음화 애에도 아무도 그녀의 발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녀가 다섯 살 때 어머니는 그녀의 발을 칭칭 동염했다. 아버지가 황실의 아련을 가느라 오래 집을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하얀 면으로 만든 억센 천 조각으로 어린 딸이 아파서 목 놓아 올 때까지 그 가녀린 발을 매일같이 단단히 올감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도 없었고 점점 야이고 창백해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어린 딸을 찾으며 큰 소리로 불렀다. 우리 아가 어디 있느냐? 마침내 그는 침대 위에서 칭칭 동염한 발을 어루만지며 아픔을 사귀고 있는 딸을 발견했다. 그때 아버지의 격노한 모습이란 또발대발 고함을 지르고 욕설까지 내받으며 불같이 화를 내셨다. 그는 당장 어린 딸의 발을 옥죄고 있던 천 조각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엉망이 된 이 조그만 발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삼키더니 딸을 두 팔에 얼싸 안고 아내의 방으로 뛰쳐들어갔다. 내 분명 아이바를 그대로 두라고 말했건만 이따위 짓을 버리다니 아버지의 분노에 새파랗게 질린 어머니는 정신없이 애원하면서 빌기 시작했다. 어느 누가 밝은 여자를 데려가겠어요? 농사꾼 말고 누가 그런 여자를 원하겠냐고요. 모두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여보.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했다. 바로 눈앞에 펼쳐진 현실도 보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 같으니 중국도 변하고 있다고 내가 얼마나 말했소? 나부터도 변했잖소. 난 당신의 발도 전족한 발이 아니길 바란 사람이오. 당신 꼴을 좀 보시오. 절대로 우리 아이 발만큼은 그따위로 만들지 않을 테니 두고 보시오. 잔인한 말이었다. 뒤꿈치에서 발가락 끝까지 8cm도 채 안 되는 자그마한 발을 내심 자랑스러워 했던 어머니는 소매에서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어린 딸에게 승전보나 다름없었다. 비로소 자유를 되찾은 것이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다시 뛸 수 있게 되었다. 자그마한 발은 아니지만 쓸모있는 발이었다. 혁명 시절에도 그녀와 양청은 이 쓸모있는 발로 이 도시 저 도시를 쫓겨 다녔다. 그녀는 그때 사건으로 이미 굽어진 발이었지만 늘 꼭 맞는 고급 구두를 신으면서 스스로를 달랬다. 얘야 할 얘기가 많단다. 양부인이 말을 이었다. 무슨 얘긴데요 어머니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 사실 변화가 아닌 변화들이지. 네? 그레이스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대물었다. 수많은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화라는 말을 쓰는 거란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넌 아마 충격을 받을 게다. 처음엔 반발심도 잃고 화도 나고 놀라게 되겠지. 단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내 굳건한 믿음만 지킨다면 별일 없겠지만 말이다.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머니. 그레이스는 어머니의 긴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이런 변화란다. 얘야. 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젠 위로 올라섰다는 얘기야. 여긴 농부들의 나라가 되었어. 100명 중 85명은 농부란다. 15%는 공무원이고 그 중 2%만이 통치자들이지만 이들에게조차 더 이상은 통치권이 없단다. 주석은 농촌 청년들 소위 용해 군단을 해방시켰지. 더 이상 지주도 부자들도 지식인들도 그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단다. 한마디로 너와 내가 속해 있던 계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지. 그래 주석이 해방시킨 바로 그 대단한 용해 군단 그 힘의 원천을 알고 이용하려는 속셈이겠지. 자신의 국민들이 더 없이 교활하고 주워들은 게 많고 눈치가 빠르다는 것을 알고 말이야. 주석 혼자의 힘으로는 권자에 오르지 못할 테니까. 알다시피 주석은 시골 중농의 아들로 태어났어. 지식인들은 농민이라 부르고 무지한 자들은 지주라 부르는 계층이지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사실 둘 다에 속하는 중간자적 계급이란다. 그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해 농부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지만 잠시 운 좋게 용해 올라탄 것뿐이란다. 이 부분을 명심하렴. 그는 단지 용을 타고 있는 것뿐이야. 하지만 때가 되면 용은 자기 등에 짊어진 그 무거운 침을 벗어 던질 게다.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레이스가 물었다. 용이 자기 등에 태울 자가 없어질 때 무슨 일을 저지를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니? 양부인이 대답했다. 밤이 깊어 갈수록 모녀의 대화도 깊이를 더해갔다. 한쪽이 질문을 하면 다른 한쪽은 대답을 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졌다. 양부인은 역사의 두루마리를 딸 앞에 펼쳐보였다. 루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계곡들을 기억하고 있니? 양부인이 옆에 은상자에서 담배를 꺼내며 물었다. 엄마! 그레이스가 양부인의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며 물었다. 미국산 담배를 피우셔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이게 더 좋단다. 양부인이 대답했다. 여기서는 금지된 게 아닌가요? 원한다면 뭐든지 구할 방법은 있지. 양부인은 다시 생각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나갔다. 얘야, 너도 알다시피 루산 계곡물은 산 아래에서 한 대 모여 평야로 흘러든 다음 양찌강으로 합류에 들어간단다. 바로 그 합류 지점에 형성된 거대한 물살은 보기만 해도 오싹할 정도지. 대형 선박도 그 물살 때문에 마구 유동을 칠 정도니까. 하지만 잘만 해치고 나가면 배는 곧 혼란을 뚫고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단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렇단다. 양부인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혼란, 혼란과 고통. 하지만 우린 무사할 거야. 그 혼란이 비껴가면 아무 변화가 없으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한족의 자손이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인 우리는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이 혼란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을 게다. 그래 지금은 비록 위대한 공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시시해하지만 나는 몰래 그의 가르침을 읽는단다. 옛 지혜들은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거든.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말을 경청하던 그레이스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왜 침묵하시고 계신 거죠? 어떻게 이런 체제에 동조하듯이 살고 계시냐고요. 양부인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잠가 놓은 장롱문을 열어 깊숙한 곳에서 붉은색 비단 표지를 씌운 책 한 권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군자는 자신의 완성된 성품에 따라 행동한다. 하루하루 세심히 살펴 자신을 돌아본다. 발음으로 응하고 때에 따라 행동한다. 군자는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알며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간다. 일시적으로 피함이 후위를 기약한다. 양부인은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어 내려갔다. 군자는 남을 가르치는 일에 지치는 법이 없으며 백성을 보호하고 인내하는 마음에 한계가 없다. 양부인은 책을 덮은 뒤 다시 그것을 붉은색 비단 표지에 싸서 장롱 깊숙이 밀어놓고는 문을 잠갔다. 더 마음에 든 거처를 찾으실 때까지는 여기 머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방이 마음에 드신다면 원하는 만큼 머무르셔도 됩니다. 새로운 안내인이 말했다. 그레이스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꽤 넓은 방에는 흐린 청색의 카펫이 깔려 있고 큰 침대와 중국식 책걸상, 짙은 푸른색 공단천으로 쿠션을 만든 안락의자 두 개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아주 편안해 보이네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북경 뒷골목 근처에 저만의 아담한 집을 갖고 싶어요. 매력적인 서민 문화가 녹아있는 곳에 말이에요. 안내인은 치아 사이에 드문드문 섞인 금리 세 개를 훤히 드러내며 웃고는 화려하게 장식된 문을 열었다. 여기가 욕실입니다. 겨울에는 스팀이 들어오죠. 지금은 늦여름이니 스팀이 필요 없을 겁니다. 아주 좋네요. 그레이스가 미소지으며 말했다. 여기서 편안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내인은 젊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남자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기 자신과의 괴리감을 떠안은 듯 근심어린 분위기가 흘렀다. 그레이스는 넓은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때는 저녁이라 불빛이 비쳐들었다. 잠깐 시선이 머무는 사이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더니 이내 여기저기서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그 반짝임을 따라 대형 건물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도시는 마치 그녀 앞에서 장렬하는 지도처럼 펼쳐졌다. 저 높은 건물은 뭐죠? 그레이스가 묻자 옆에 서 있던 안내인이 대답했다. 치엔만 말인가요? 아니면 인민대당 말인가요? 저기 보이는 치엔만은 그대로인데 예전에 마지막으로 여기 왔을 때에는 대당은 없었어요. 이곳에서 지나시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아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예전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레이스가 창가에서 돌아서자 안내에 있는 커튼을 다시 들이온 뒤 말했다. 좋은 건 여전히 남아있죠. 자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의학연구소로 가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푸른 면 제복에 달린 여러 개의 호주머니에 일일이 손을 집어넣어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제가 주소를 갖고 있는데 아 여기 있군 호주머니가 너무 많아서요. 안내인은 그레이스에게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 그레이스는 이 안내인과의 첫 대면에서 시골 풍경과 사람 구경도 할 겸 숙소까지 기차를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안내인은 푸른 제복 차림에 머리카락을 바짝 자른 모습이었다. 오랫동안 애국에서 지내다가 귀국했어요.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새로워졌죠. 황실 사람들도 모두 쫓겨났죠. 동지는 어느 나라에 계셨습니까? 미국이요. 그레이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가 이렇게 애쳤다. 아, 사악한 국민들이 사는 나쁜 나라. 이 말을 들은 그레이스는 단호하게 응수했다. 그렇지 않아요. 제게 매우 친절한 국민들이었어요. 동지는 세뇌당한 겁니다. 안내인은 자신이 훨씬 많이 안다는 듯이 의기양양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이곳에서 지내다 보시면 조만간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듣던 대로 기차 안에서는 미국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 중국어를 모르는 마른 얼굴에 젊은 프랑스 기자 하나가 가느다란 손가락을 이용해 능숙하게 의사 전달을 하고 있었다. 권장한 체구의 금발머리, 스웨덴 사업가 한 사람이 서툰 중국어로 떠듬떠듬 말하고 있었다. 그레이스는 슬쩍 쳐다볼 뿐 그들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중국인 승객들만 유심히 살폈다. 그들 중 중국식 전통옷을 말숙하게 차려입은 사업가들은 몇몇 뿐이었고 서양식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여섯 명이 프랑스어와 러시아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안경을 쓴 무관심한 표정의 대학 교수와 북경에 있는 대학으로 통학하는 듯한 한 무리의 여학생들도 보였다. 그레이스는 자신이 왠지 이방인처럼 느껴져 그들에게 말을 걸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들은 서양식 정장을 입은 그레이스의 모습이 생소한지 자꾸만 흘끈거렸다. 그레이스는 앞으로 다른 옷을 구해 입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칙칙한 제복 말고 여자들이 입을 만한 옷이 뭐가 있겠는가. 그레이스는 옷을 살 때나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기 위해 무더니도 다리품을 파는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타고 있는 이 기차만큼은 자부심을 가질 만했다. 매우 청결한 상태로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 듯했다. 바닥은 깨끗하게 비질되어 있었고 벨벳의 일종인 프로시천으로 만든 푹신한 소파도 먼지를 깔끔하게 털어낸 듯 보였다. 복도의 양 끝으로는 내안성 양치류 식물 화분이 놓여 있어 상큼한 풀냄살을 풍겼고 탁자들은 반들반들 윤이 나도록 닦았는지 하나같이 광택이 돌았다. 그레이스는 창문 밖으로 펼쳐진 가을의 시골 전경을 감상했다. 그레이스는 차창 너머를 바라보며 어떤 경우라도 이곳에 오래 머물지는 못하리라 생각했다. 상해에서 들은 바대로 몇 주 동안 편히해진 새로운 중국 속에 살아야 한다는 식의 제 교육을 받아야 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최근 약간의 보수공사를 단행한 세월의 변화를 비껴간 굳은 억한 고궁을 바라보며 머지않아 고도의 나지막한 귀와 지붕들 사이에 아담한 옛집 한 채를 마련하리라는 꿈도 꾸었다. 아마도 그 집은 고풍스런 대문과 영혼의 담벼락 뒤로 돌을 깔아놓은 앞마당과 백합핀 연못이 있는 집이리라. 그곳에 둥지를 틀고 과거에 뿌리를 내린 채 낮에는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이면 그 따뜻한 안식처로 찾아들 것이다. 또 자신만의 연구실도 가지고 싶었다. 가방은 어디 놓을까요? 안내인이 물었다. 잠시 안내인의 존재를 잊고 있던 그레이스가 고개를 돌렸다. 그냥 거기 놔두세요. 짐은 제가 들겠어요. 그레이스가 살해를 하기 위해 지갑을 열자 안내인은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내져었다. 이제 그런 관행은 없어졌습니다. 그는 선포하듯 말한 후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그레이스는 짐을 정리한 후 다소 황량하지만 깨끗한 1층 식당으로 내려가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북경에 도착하면 미국의 연구소 친구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편지를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은 창문 앞에 배치되어 앉은 자리에서도 바깥이 훤히 떼다 보였다. 그레이스는 편지지를 봉투에 밀어넣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꺼름칙했다. 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 놓고 털어놓지 못한 걸까. 연구소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이면서 동시에 가장 절친한 친구인 클렘에게 말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안개처럼 희미한 장벽 같은 것이 들어섰다. 이는 미국에 있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벽이었다. 여기가 중국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본 그레이스는 그러한 장벽이 바로 자신이 중국인으로 갖는 자부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를 방문한 후 두려움을 느꼈고 도대체 그 두려움이 어디서 연유했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놓기에 그녀의 마음에는 중국인다운 자존심이 너무 강하게 자리했던 것이다. 양부인은 가위에 눌려 잠이 깼다. 이런 일에 익숙해진 그녀는 잠시 조용히 누워 자신의 심기를 살폈다. 그러나 그다지 뾰족한 해답이 떠오르지 않자 모든 것을 그저 마음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아무래도 앱으로부터 오는 어떤 이유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것도 아니라면 단지 늙고 있다는 징조일까? 아니면 기력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인체의 자동준비 운동일까? 사실 이처럼 마음의 그림자가 생길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양부인은 두 눈을 감고 미동 없이 누운 채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잠복해 있는지 자문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관이 서서히 한 곳으로 모아지다가 그 중심에 이르자 첫째 딸 앤디앤의 모습이 떠올랐다. 양부인은 이 순간만큼은 그레이스의 중국 이름을 생각했다. 딸을 낳은 뒤 한 시간가량 팔에 안고 있으면서 손수 지어준 이름이 아닌가? 쯧쯧 딸이구려. 산파가 한숨을 지으며 말하자 양부인은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답했다. 희소식이네요. 첫 딸을 낳으면 집안이 잘된다고 하잖아요? 양부인은 그 아래로 아들 없이 딸 둘을 더 낳으면서도 섭섭해하지 않았다. 당시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특권을 지닌 것이나 다름없었다. 만약 아들이라면 권력자가 되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양부인은 셋 딸을 키우면서 아들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려고 이렇게 대내곤 했다. 그래, 이런 시대에 아들은 낳아서 뭐하겠어? 그렇다면 이처럼 그레이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부대끼는 이유는 뭘까? 떠나기 전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시키지 못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사실 양부인은 딸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했다. 현재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삶의 실체가 어떤지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털어놓지 못했던 것이다. 섣불리 말을 잘못하거나 발을 잘못 내뒀었다가는 위험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백한 설명은 삼갈 수밖에 없었다. 그건 엄연한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부인도 이럴 때면 을의 마음을 의지하는 곳이 한군데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잠가 놓은 장롱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한때 그녀의 평상복이었던 화려하게 수놓인 공단 옷가지를 아래로 손을 넣어 두툼한 책 하나를 꺼내들었다. 주역이었다. 미국인 친구 브랜든 부인이 늘 성경책을 숭배했듯 양부인도 이 책을 높이 떠받들었다. 이제 공자의 위대한 경전들은 금서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 공자는 새로운 사회에서 추방된 것이다. 비록 현 시점엔 사람들의 조롱까지 받는 금서가 됐을지언정 보다 현명한 세대가 등장하면 다시금 공자가 추앙받게 될 것이며 이 국가 질서도 복구되리라는 것을 양부인은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역에 담긴 내용들을 하나하나 참고하면서 그 원리들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았다. 양부인은 책을 펼쳐들고 눈을 감은 다음 직계손가락으로 특정 괴를 짚었다. 다시 눈을 뜬 그녀는 자신이 뽑은 괴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오는 곳도 가는 곳도 구덩이고 구덩이다. 손에 수갑을 차고 목에 큰 칼을 찬 상태로. 구덩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 행동하지 마라. 행동하지 마라. 이것이 점괴가 보여준 해답이었다. 이 해답이 들어있는 스물아홉 번째 점괴는 어렵고 힘든 일이 겹친다는 습감 괴었다. 양부인은 책을 덮고 잠자리로 들어갔다. 황삼은 나이든 노 의원이 아름다운 북경 표준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는 두 가지 약재 중 하나지. 그 뿌리를 다려 우려낸 물이 이로부터 믿을 만한 치료약으로 전해져 온다네. 그레이스는 의학사전을 펼쳐 노 의원이 말한 황삼이라는 약재를 영어로 찾아보고 나서 이미 자신도 알고 있던 약소라는 걸 깨달았다. 또 하나의 약재는 노 의원은 설명을 계속했다. 마 편초라네. 이건 역시 그레이스가 알고 있는 약초. 유럽산 법에나였다. 이건 구충죄라도 쓰이지 않나요? 그레이스가 묻자 노 의원이 흠짓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레이스는 귀에 기다란 손톱의 긴 떼를 흘끔 바라보았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레이스는 옛 교육을 받은 중국인 한의사들에게 서양의학도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득해봤자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노 의원은 드문드문난 턱수염을 극적거린 후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레이스는 말라리아라는 복잡한 질병에 붙은 여러 가지 병명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통찰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병의 진전에 있어 오한과 열이 발생하는 시간적 추위와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 그리고 병의 말기에 비장이 붙는 것을 배불뚝이라고 표현한 부분까지 정확했다. 이 질병의 원인은 노 의원은 계속 설명을 이어나갔다. 거머리로 알려져 있지. 그래서 이 질병이 돌기 시작하면 거머리를 모두 없애버려야 해. 그는 시커멓게 때가 낀 기다란 오른쪽 새끼 손톱으로 머리를 극적거린 후 이내 그 손톱을 들여다보며 한숨짓듯 중얼거렸다. 다시 머린니가 기승을 부리는군. 거머리라고? 그레이스는 더없이 정확하면서도 한편으론 어처구니 없을 만큼 부정확한 중국의 세균학에 적잖이 놀랐다. 거머리는 땅과 물과 진흙에 있는 곳에 서식하는데 그곳은 또한 말라리아 모기가 알을 낳는 곳이기도 하다. 노 의원은 갑자기 상기된 표정으로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더니 기다란 집게 손가락을 그레이스의 얼굴 앞으로 흔들어댔다. 이 병에 관한 서양의학을 믿어서는 안 돼. 그는 자신의 말을 강조하려는 듯 손가락을 더 세차게 흔들었다. 서양에 쓴 가루약들을 과용하게 되면 심각한 두통과 함께 또 다른 질병이 생기지. 그레이스는 다시금 놀랐다. 헉스열은 키니네를 과다 복용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었다. 이 의학적 진실과 거짓들을 어떤 방식으로 서양 과학과 연결해 절충점을 찾아낼 것인가. 때마침 노 의원이 역한 냄새와 함께 꺽 소리를 내며 하품을 해대는 바람에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그레이스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끝내세. 그는 잿빛 우도술 여미고 가벼운 고개짓을 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것으로 하루 일과는 끝이 났다. 병원의 한쪽 구석에 마련된 실험실에서의 첫날이었다. 이곳은 오래전 미국 부호들의 기부금으로 지어진 거대한 현대식 병원이었다. 병원은 현대의 서구 병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따라 그와 동일한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의사와 인턴과 간호사들은 티없이 하얀 제복을 갖춰 입은 채 바쁘게 움직였다. 중국 각지에서 북경으로 초빙된 저명한 노 의사들은 병원을 드나드는 전용 출입구가 따로 있을 만큼 각별한 대접을 받았다. 동지의 과제는 동서양의 의학체계를 통합하는 일이오. 두 가지 모두 나름의 진실과 허위가 있을 것이오. 과거의 우리는 우리 것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이후에는 우리의 것을 폐기하고 서양의학에만 의존했소. 하지만 둘 다 그릇된 선택이었소. 동지는 지금 주석께서 친히 지시하신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소. 주석께서 언제나 동지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오. 공산당 제복을 입은 이 젊은 남자는 북부 남자들이 그렇듯 뚜렷하고 잘생긴 이목구비에 키도 헌칠했다. 그는 그레이스가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아침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했다. 내 이름은 류펑이오. 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소. 앞으로 모든 지시는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요. 질문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물어보시오. 우린 동지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하오. 그 다음 그레이스에게 그는 노 의원에 대해 언급했다. 챙 의원은 한의학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명의 중 한 분이오. 그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를 떠났다. 그레이스는 다음 날 과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공책을 들고 콘크리트 건물을 빠져나와 땅에 발을 디뎠다. 야에 또한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가을이 부쩍 다가온 느낌이었다. 벌써부터 이른 소리에 대비해 정원사들이 관목들을 집으로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희뿌연 안개가 도시 전체에 내려앉았다. 대기는 전체적으로 포근한 편이었지만 언뜻 한기가 스쳐가기도 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난 뿌듯한 비슷한 감정이 그녀의 온몸을 관통하며 지나갔다. 고도의 가을은 사랑스럽기 그지없었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레이스에겐 해야 할 일이 있을 뿐이었다. 그레이스는 오늘 강의가 미진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노 의원은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레이스 또한 스승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레이스의 물음에 팔자로 축 젖은 그의 눈썹이 찍혀 올라갔다. 응? 작은 집 한 채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포스텔에 묶는 게 싫거든요. 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북경 시내 골목에 접한 집들이 마음에 들긴 한데 여긴 처음이라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리고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을 원하는 건가? 신식인가? 아니면 옛날 가옥인가? 아, 옛날 가옥이요. 앞마당도 있고 나무도 몇 구루 있는. 그레이스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대답이었다. 좁은 거리들 사이로 얼핏 보이던 북경의 전통 가옥들에 대한 매력이 다시금 상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도관도 없고 구둘레에 있는 난방장치도 없을 텐데. 그가 말했다. 그런 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레이스가 자신감에 차서 말했다. 거참 희한한 일이군. 요즘 같은 시대에 더구나 젊은 처자가. 그는 몇 가닥 나지 않은 턱수염을 툭툭 치다가 손동작을 멈추었다. 마침 우리 옆집이 비어있네만 주인이 지난주에 죽어서 가족들 모두 교회의 인민공사로 이사를 갔지. 그 게으른 안주인은 집안일에 치를 떨면서 오래전부터 이사이사 노래를 불렀었지. 그 불쌍한 남자가 자연사로 죽었다고 믿기로 하세. 노 의원의 말이 끝나자 그레이스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혹시 저와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내가 안내하겠네. 두 사람은 큰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다. 그레이스는 적당히 거리를 두며 스승을 따라갔다. 그가 젊은 여자와 함께 거리를 걷는 일을 당혹스러워 할까 배려해서였다. 새 단장을 끝내고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거듭난 자금성을 지나 좁은 시가지와 골목을 한참 걸어 내려가다가 마침내 잿빛 벽돌 담장이 있는 대문 앞에 다다랐다. 여기가 내 집이라네. 그는 먼지를 막기 위해 입과 코를 커다란 손수건으로 가린 채 숨찬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게.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옆집을 둘러보게 해줄 테니. 나보다 이웃에 대해 더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레이스는 그를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가 그가 큰 소리로 아내를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손에 밀가루를 잔뜩 묻힌 여인이 종종 걸음으로 달려나왔다. 푸른색 전통 면바지와 우돗을 입은 자그마한 몸집의 여인이었다. 막 국수를 만들고 있었는데 놀랐잖아요. 부인이 한참 수다를 들어놓을 기미가 보이자 챙 의원은 손을 올리면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어서 손이나 닦아요. 이쪽은 내 제자인데 옆집에 새들어 살고 싶다 해서 데려왔소. 챙 부인은 이 말을 듣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 집엔 여우의 홀령이 산다오. 무슨 바보 같은 소리. 챙 의원은 호통을 쳤다. 추석께서 모든 여우의 홀령을 몰아내셨다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소. 그는 아내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챙 의원은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여하튼 집세는 매우 싸다오. 챙 부인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여우의 홀령이 산인까 그런 게지. 그레이스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전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챙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여우의 홀령은 아주 잔인하고 교활하지. 간교한 미녀로 둔갑하기도 한다오. 전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요. 그레이스가 거듭 말했다. 챙 부인은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수그러들었다. 그렇다면야 뭐. 그리고는 그레이스를 옆집으로 안내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늦은 오후. 그레이스는 짐을 들고 호스텔을 나와 한 시간도 채 안 되어서 새 들기로 한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빨간 대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대문에는 두 개의 묵직한 새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담벼락의 한가운데 배치된 이 대문은 좁은 골목 양쪽 벽에 다닥다닥 붙은 여타의 대문들과 별다를 게 없었지만 그레이스에게는 더 없이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조국에서 처음으로 얻은 내 집의 대문이 아닌가. 뉴욕의 방 두 개짜리 아파트는 어디까지나 이방인으로서 머무는 한시적인 거주지에 불과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순간 그레이스는 이제야 중국이 자신의 폼으로 돌아온 듯한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레이스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앞들은 비질한 흔적이 역력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분재 소나무를 심어 놓은 파란색과 하얀색 도자기 화분이 놓여 있었다. 아마도 친절한 책 부인이 갖다 놓은 것이리라. 이 얼마나 옛 중국 여인다운 환영 인사인가. 그레이스는 높은 문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섰다. 멋진 중국식 옛 가구들이 들어차 있는 방을 보자 행복감이 밀려왔다. 그곳에는 두 명의 하인 부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책 마님의 부부를 바꿔왔습니다. 저희는 왕씨 부부입죠. 남자가 상체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여자는 간청하는 어조로 말했다. 왕씨 아저씨 아주머니 그레이스는 그들의 서열에 맞는 정다운 옛 호칭을 사용하여 불렀다. 바로 그때 그들의 얼굴에 두려운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레이스는 순간 실수를 깨닫고 곧바로 고쳐불렀다. 동지들? 그제야 그들의 미소에 미소가 떠올랐고 곧이어 여자 하인이 그레이스의 비율을 맞추듯 말했다. 저희 또한 어떻게 부르는 게 더 좋을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젠 모든 게 변했으니까요. 연로한 남자 하인이 끼어들며 말했다. 버드나무는 바람에 구부러지는 게 더 현명합죠. 그레이스가 말했다. 저도 구부러지는 법을 배워야겠네요. 이번엔 여자 하인이 말했다. 하지만 그걸 머리에 담아두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이 물러가자 그레이스는 한동안 열린 문을 통해 하인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부엌에서 작은 집더미로 불을 피우고 물을 태우는 것을 봐선 아마도 차 끓일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다. 그레이스는 벽 쪽에 붙여놓은 탁자 옆에 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 풍경화 한두 점과 명필 족자 그리고 바라보기에 족한 원목 안락의자 하나가 필요할 듯 싶었다. 그레이스는 모르는 사이 미국식 생활의 안락함에 길들여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커튼 없이 탁 트인 창에는 가느다란 창살들 위로 섬세한 창호지가 발라져 있었다. 바로 이때 누군가 대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왕씨는 부리나케 앞들을 가로질러 달려가 대문의 빗장을 열었다. 대문 쪽에서 쩌렁쩌렁 음성이 흘러들어왔는데 그레이스는 그것이 리우펑의 음성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 여기 양시성을 가진 여의사가 있소? 방금 이사를 오셨습지요 동지. 왕씨가 대답했다. 안으로 좀 들어가겠소? 리우펑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레이스는 왕씨를 앞서 성큼성큼 걸어오는 리우펑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서 오세요. 제 집의 첫 번째 손님이시네요. 그레이스가 말하며 일어섰다. 리우펑은 아무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가 그레이스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왜 허가도 없이 호스텔을 떠난 거요? 그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강압적으로 말을 건넸다. 그레이스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사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물론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의 행방을 어찌 알겠소? 어디에 머물든 제 일은 제가 계속할 겁니다. 동지도 내가 매일 어디로 출근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24시간 내내 동지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오. 왜죠? 이 단순한 질문이 그를 당황스럽게 만든 것 같았다. 어이없다는 듯 그의 짙은 눈썹이 아래로 축 늘어졌다. 그레이스는 그의 눈썹이 그토록 까맣다는 걸 그제야 처음 알았다. 상부의 명령이기 때문이요.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레이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지금 상황을 가볍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전 여기 있잖아요. 제가 실험실에 없으면 언제나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리우펑의 안색이 풀어지면서 심지어 그 부리부리하고 검은 둔 동자에 웃음기마저 도는 듯했다. 자, 이제 거주지는 확인을 했으니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노 의원께서 한의 악의 기본 철학을 전수해 주셨는지 알고 싶소. 그레이스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구체적인 질병들과 치료책에 대해서만 알려주셨어요. 현재는 침술에 대해 배우고 있고요. 아, 그렇다면 기본 철학에 대해서는 내가 알려드리겠소. 네, 가르쳐주세요. 그레이스가 마치 모범 학생처럼 대답하자 리우펑은 의욕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흘끔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자 그는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다. 우린 더 이상 옛날 말투를 사용하지 않소. 동지는 오랫동안 애국에 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으니 이번 실수는 그냥 눈감아 주겠소. 이제 한의학의 기본 철학에 대한 역사적인 계열을 설명하겠소. 고대의 신화에 등 돌리고 있을 때조차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죽은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소. 이 사실은 동지도 잘 알 것이오. 동지와 나처럼 현대의학에 몸담은 자들도 이젠 비록 소멸해버린 과거일지라도 그것에 대해 알아야만 하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우수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이오. 자 그럼 수천년 전 공자의 형식주의에 반기를 들며 등장했던 노자의 경전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당시로선 낯설기 그지없는 근대 사상을 설파했던 위대한 사상가였소. 오늘날 공자는 본인의 경전들과 함께 진정한 죽음을 맞이했소. 자신의 완고함 속에 우리 백성들을 가두었던 그에게 마침내 우리는 등을 돌리게 되었지. 하지만 노자는 오히려 도라는 융통성 있는 원칙들을 설파했소. 한심스러운 서양의 학자들은 자신들의 거만하고 얄팍한 지식으로 도를 길이라고 번역했다더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오. 도는 정신이오.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어 천지에 스며든 정신. 이는 도가 아닌 것과 도인 것 모두를 아우르는 힘이오. 노자는 그것을 이 글에서 묘사한 바 있소. 류퐁은 여기서 말을 멈춘 뒤 가벼운 헛기침을 하고 목을 가다듬고서 짧고 빳빳한 머리카락을 뒤로 매만졌다. 그리고 양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고개를 고추세우고 눈을 감더니 마치 옛 선비처럼 노자의 도덕경을 읊기 시작했다. 정막하고 고요하게 홀로 서서 바뀌지 않은 채 두루 운행하면서도 위태롭지 않으니 가히 천하의 어미라 하겠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니 굳이 글자를 붙여 도라이르고 억지로 이름을 붙여 대라 하겠다. 대는 어디든 뻗쳐가고 가면 멀어지며 멀어지는 건 다시 되돌아온다. 도덕경 25장 1부 류퐁은 눈을 떴다. 그리고 마치 그레이스에게 무슨 질문이라도 던진 것처럼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정말 아름답네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레이스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동지는 이해할 수 없을 거요. 왜냐하면 이 글귀는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시 공간을 초월한 무한함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요. 이 무한함 속에는 모든 것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소. 이 조화라는 게 무엇일 것 같소. 그건 상호작용 속에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 상호작용이란 무엇이겠소. 그건 다섯 가지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요. 그럼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은 바로 나무, 불, 땅, 금속, 물을 가리키고 있소. 이들은 서로를 창조하거나 파괴하는 관계에 놓여있지. 그는 말을 멈추고 아까같이 그레이스의 답변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레이스가 즉시 말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창조 측면에서 볼 때 나무는 불을 만들고, 불은 재로써 땅을 이루고 있소. 땅에는 금속이 있고, 금속은 녹아 액체가 되며, 물은 나무나 목재를 만들지요. 자, 이제 파괴 측면에서 얘기해 보겠소. 목재는 나무를 통해 물을 흡수하고, 땅은 물길을 막소. 물은 불을 끄고, 불은 금속을 녹이지요. 하지만 연장으로 만든 금속은 나무를 찍소. 이것이 바로 상호작용이오. 다시 말해, 오행이 순환하면서 만물을 낳는다는 이치지. 나아가고, 멀리 뻗치며, 다시 되돌아오는 오행사상 말이오. 이러한 창조와 파괴의 순환 속에서, 인간들은 밀물과 썰물의 주기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오, 이것이 우리 한의학에서 가르침의 토대로 삼는 우주의 기본 철학이오. 하지만 이런 철학을 가지고는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레이스가 조그맣게 중얼거리자 리우펑은 큰 소리로 외쳤다. 아, 다섯 행성과 각자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따져봐야겠지. 그는 섬세한 오른손을 들어 그레이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왼손으로 오른손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 나가기 시작했다. 신들의 왕인 목성은 친절과 관대함을 상징하고, 전쟁의 신인 화성은 모험과 상상력을, 상업의 신인 수성은 지성과 위험과 후퇴를 상징하오. 농업의 신인 토성은 자비와 권력의 별이고, 사랑과 미의 신인 금성은 쾌락과 호전성과 권위의 별이오. 흥미롭네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서양식 사고방식과도 합치되는 면이 있어요. 단, 서로 상치되는 쾌락과 호전성을 언급한 부분만 빼면요. 둘은 상치되는 게 아니요. 그가 그레이스의 말에 반박하며 나섰다. 사랑은 싸움을 유발하지. 한때 서로 사랑했던 연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만큼 격렬한 건 없소. 우리도 그렇고 미국인들도 그렇지 않소? 그레이스가 웃음을 짓자 그도 득의 만면한 미소를 띄운 채 말을 이었다. 감정과 행동체계 사이의 상호작용과 기호와 풍토의 관계처럼 여타의 상호작용들도 있소. 인체 내 내장과 조직, 체액과 혈관들 또한 시간과 계절과 방위에 따라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소. 노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의 주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오. 이때 늙은 한여가 차 주전자와 찻잔을 들고 나타나 리우펑에게 말했다. 나리 동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목이 마르실 텐데 차 좀 들고 하세요. 찻잔을 받아들던 리우펑이 그녀를 향해 심하게 인상을 찌푸렸다. 나리라는 호칭은 쓰지 마시오. 새로운 정책에 따라 그런 호칭은 금지되었다는 걸 모르시오? 한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이 어리석은 년을 용서하세요. 잠시 잊었습니다요. 앞으론 명심하시오. 그가 쏘아버치듯 말했다. 그의 말투가 너무나 매몰차다고 느낀 그레이스는 늙은 한여를 두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 자체가 혹 새로운 상호작용에 속하는 건 아닐까요? 확실히 옛것은 아니잖아요? 그레이스의 비꼬는 속뜻을 알아차린 리우펑은 한눈에도 화가 난 듯 보였다. 거무스름한 뺨 아래로부터 달아오른 홍조가 눈꺼풀까지 퍼졌다. 인민들을 가르치는 일은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업이오. 아무리 무지해도 이 새로운 도에 대해서는 배워야 하오. 그게 노자가 말한 영원한 도인가요? 그레이스가 장난기를 섞어 물었다. 리우펑은 이 뻔뻔하고 치기어린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들고 있던 잔을 옆에 자그마한 이단 탁자 위에 올려놓더니 생각에 잠긴 듯 경직된 얼굴로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레이스의 눈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동지를 상대로 헛소리를 짓거렸군. 그는 매섭게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방을 나가 마당을 가로질러 성큼성큼 걸어갔다. 대문 옆에서 왕씨가 상체를 숙여 인사했지만 리우펑은 앞으로 시선을 고정시킨 채 말없이 나가버렸다. 왕씨는 다시 문의 빗장을 걸었다. 그가 막 떠난 방에서는 한여가 차추전자와 찻잔을 치우면서 혼자 몰아 중얼거리고 있었다. 뒤로 쪼글진 수도 없는 잿빛 머리카락은 어느새 풀어져 가느다란 꼬리처럼 목덜미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무슨 혼잣말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레이스는 리우펑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열린 방 문턱에 서서 재미있다는 듯 물으며 몸을 돌렸다. 한여는 쟁반에 찻잔들을 담다가 황금빛 저녁노을 속에 꼿꼿이 선 키 큰 여주인을 올려다보았다. 아씨 저도 이제 나리라는 호칭을 아무에게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리라고 부를 사람이 없으면 우리네는 어찌 살라고요? 하긴 요즘 시대에 나리라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나리라는 존재는 금지된 영혼들이죠. 이젠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 우애 있지 않죠. 그러니 사는 재미가 없어요. 죄다 똑같아졌으니까요. 이젠 하늘이 내려준 섬기고 따를 인물들이 없으니 정말 죽을 맛이에요. 옛 주인님들이 돌아가셨을 때를 생각하면 한때는 이 집에도 나리로 사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한여는 탁자 위에 잼반을 올려놓고 푸른색 소매자락으로 양 눈가를 차례로 훔쳤다. 그들은 어떻게 죽었죠? 한여는 가까이 다가와 사방을 살핀 위해 짐짓 속삭이는 태도를 취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컸다. 여기가 그분들 살던 집이었어요. 여기 애에도 교회에 땅을 짓고 계셨죠. 크진 않았지만 우리 먹을 빵을 만들 만큼은 미를 재배했죠. 근데 그놈의 땅 때문에 나리께서 봉변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리는 지주로 불리셨어요. 그동안 나리 땅으로 소장농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 땅의 새로운 도라고 불리는 이념이 퍼지자 땅을 가졌다는 이유로 나리를 욕하기 시작했죠. 소위 동지들을 위해 일하는 젊은 놈들이 들이닥쳐 바로 이 방에서 나리를 총으로 쏘았지요. 그때 나리께서는 저 탁자 앞에 앉아 마늘 넣은 빵을 드시고 계셨죠. 밤엔 곧잘 그런 간식과 차를 드렸답니다. 이런 옛 시가를 자주 읊으시면서 말이에요. 아침은 일찍 먹고 점심은 배불리 먹고 저녁은 부족한 듯 먹어라 아니 아예 안 먹는 것이 더 좋다는 내용이었죠. 나리께서는 오래 살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아이고 가엾기도 하셔라 그걸 증명하셔야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그날 밤에 나리께서는 저 탁자 옆에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나리의 땅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와서는 나리께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어요. 저기 그 놈이 있다. 저 늙은 악마 같은 놈이 우리가 농사 지은 음식을 처먹고 있다. 그리고 나리께서 미쳐 그들에게 연유를 묻기도 전에 한 놈이 총을 쏘고 말았죠. 아주 어린 놈이었어요. 아직 어린의 티도 벗지 못한 그 어린 놈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기나 했을까요. 아이고 저희 나리께서는 그 마늘빵을 다 잡숫지도 못하셨어요. 힘없이 벌어진 손에서 빵이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죠. 그 빵은 차마 버릴 수 없어서 제가 나중에 먹었지만요. 그레이스는 시종일관 공포에 질린 채 귀를 기울였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느껴졌다. 저 늙은 하녀가 일부러 거짓말을 꾸밀 리가 없었다. 그레이스는 순간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당부가 떠올랐다. 왜 그런 일이 이뤄야만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순 없지만 그래도 참아 내야겠죠. 그레이스는 이 말만 담기고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간소한 저녁 식사 중에 살해당했다는 노인의 환영이 보일 듯 했다. 계속 그 이야기만 생각하다 보면 이 집에 실제로 그의 영혼이 출몰할 것만 같았다. 밤이 되어 저녁 식사를 가져온 하인들은 그레이스가 식사를 마치자 편히 쉬라는 인삿말을 남기고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갔다. 문을 잠그고 홀로 남게 된 그레이스는 자꾸 마음에 스며드는 섬뜩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레이스는 침실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에 앉아 머시에게 편지를 썼다. 그 생기발랄한 아이가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려고 애썼다. 그레이스는 펜을 들기 전에 잠시 머리를 두 손으로 바치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둠 저편에서 다음날 수업을 위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노래 연습을 하던 사랑스러운 소녀를 떠올렸다. 익히 보아왔던 모습인지라 기억을 떠올리기 어렵지 않았다. 몸에 꼭 맞는 중국식 전통 의상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부드러운 흑발 반짝이는 까만 눈동자와 고운 피부까지 머시의 모든 걸 생생히 볼 수 있게 되어서야 비로소 그레이스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머시 난 지금 아담한 옛가옥 한 채를 얻어 살고 있단다. 이사와서 맞는 첫날밤이야. 또한 평생 처음 홀로 지내는 밤이기도 하지. 사실 대문 옆에 나이든 하인 내가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집에는 정말 나 혼자뿐이거든. 혼자 있어 좋으냐고? 글쎄 모르겠어.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너무 새로운 동시에 너무 오래됐다는 모순된 느낌이랄까. 아직은 새것과 옛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 이 둘은 서로 어우러지지 못하고 맞서고 있어. 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네가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이 보일 듯해. 마치 언니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말이야. 나조차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감히 잘 안 잡히니까. 그레이스는 한 시간가량 편지를 쓰고 마무리를 지었다. 그리고 편지지를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주소를 적었다. 샌프란시스코 얼마나 먼 곳인가. 동생 또한 얼마나 멀리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레이스는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고 있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땅에 발을 붙인 지가 얼마나 됐다고. 참 클램에게선 언제 답장이 오려나. 그레이스는 그레이스는 붉은 머리 위로 햇살을 받으며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기억 속의 클램을 떠올렸다. 젊음이 묻어나는 그의 우렁찬 음성도 들리는 듯 했다. 그레이스 이것도 우리가 찾는 수국이 아니야? 우리가 중국 이민자들에게 몰래 얻은 이 표본이 잘못된 모종을 갖고 있는 거겠지. 여기엔 항말라리아 성분이 없어. 그들은 기원전 2700년쯤 중국의 황제 신농이 집 대성한 고전의학서를 공부하다가 창산이라는 말라리아 치료 성분을 함유한 특정한 수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수출이 엄격히 금지된 이 식물을 확보해 놓으려 했던 것이다. 그레이스가 미국을 떠나기 전 클램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작별 인사를 대신했다. 그레이스 중국에 가면 우선 수국 구근을 구하도록 해. 그걸 가지고 혼자 실험을 할 수 있겠구나. 거기선 필요한 재료를 마음껏 손에 넣을 수 있을 테니 아 정말 내가 부럽다. 어 클램 내게 편지를 해줘. 그레이스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난 너무 멀리 있잖아.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교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머시는 다리난간에 기대어 막 서쪽 수평선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금빛 테두리를 감상하고 있었다. 머시 옆에는 존성이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서서 실세 없이 몰아 떠들어대고 있었다. 하지만 머시는 수평선으로 미끄러지듯 한모라는 태양에 마음을 빼앗긴 채 존성의 말을 깃등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이윽고 머시가 감탄조로 외쳤다. 쉿! 바로 이 순간이야. 곧 눈 깜짝할 사이 해가 지면 중국에는 일출이 시작되는 거지. 존성은 머시의 기분을 존중해 입을 다물었다. 둘은 마지막 황금빛을 들이율며 바다로 침몰하는 태양의 잔형을 바라보았다. 수면 위로 흰 구름이 떠오르자. 머시가 한숨을 내쉬었다. 존! 중국으로 돌아가자. 존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둘은 이 사안에 대해 오랫동안 옥신각신 해왔지만 적당한 때가 되면 돌아가겠다는 합의를 본 상태였다. 둘 다 중국인으로서 막중한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들의 조국인 중국은 지금 교육받은 젊은 인재들 특히 과학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가. 존은 핵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자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소환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인관식 때마다 상관에게 거듭 얘기를 해왔는데 이렇다 할 대답을 해주지 않아 머시 중국어로 얘기하는 편이 낫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어깨 너머로 지나는 행인들을 견눈질로 쳐다보았다. 머시가 중국어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오늘 북경에 있는 언니한테 편지를 받았어. 모든 게 순조롭대. 상해에 계신 어머니도 만났나 봐. 아주 마음 편히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존 나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 아이들도 중국에서 낳고 싶어. 중국으로 돌아갈 때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불편한 일이 생길 거야. 존은 머시를 보며 미소지었다. 참 사랑스런 얼굴이야 라고 생각했다. 머시의 부드러운 검은 머리칼이 저녁바람에 아름답게 나부끼고 있었다. 존은 머시를 사랑했다. 그녀의 격정적인 성격과 빠른 말투와 호리호리한 몸매를 사랑했다. 우선 결혼부터 하자. 존이 조르듯이 말하자 머시가 털털하게 대답했다. 존 넌 만날 때마다 우리 결혼 날짜를 바꾸는 묘한 재주가 있구나. 결혼은 5월 10일에 하는 거야. 이미 브랜든 부부께 말씀드려놨어. 그날 우리 결혼식 준비를 해 주실 거야.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하잖아. 존이 투덜거렸다. 네 계약기간도 남아있으니 방면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아마 방면되기 어려울 거야. 미리 알아둬. 그렇다면 내게도 생각이 있어. 영국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돼. 머시는 까만 눈동자를 빛내며 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존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게 할 짓이라고 생각해? 어쨌든 난 그들과 약속했어. 머시가 말을 가로막았다.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데 그들이라고 해서 막을 권리는 없잖아. 그렇게까지 할 사람들은 아니야. 그들은 그저 내게 핵물리학 비밀연구소의 출입허가증을 만들어준 사람들일 뿐이야. 너를 붙잡아 두려는 속셈으로 출입허가증을 만들어준 거라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 그들은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 핵물리학을 연구하는 걸 원치 않을 거야. 그게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다고 추측한 것 뿐이야.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건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존과 머시를 흘끔대며 쳐다보았다. 중국어는 못 알아듣지만 두 사람의 감정이 격앙되어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쯤은 눈치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언쟁을 멈춘 뒤 바다와 하늘을 감상하던 자리를 떠나 존의 차가 주체된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머시가 방문 중인 언덕의 브랜든 씨 집으로 오는 내내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존은 차문을 열어 머시가 내리도록 해준 뒤 잠시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있다가 말을 꺼냈다. 내일은 시간 어때? 내일? 괜찮아. 머시는 존과 헤어져 집으로 들어섰다. 거실에서는 브랜든 부인이 긴 거울 앞 낮은 탁자 위에 도인 장미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다. 존은 저녁식사 함께 안 하는 거니? 머시가 들어오자 브랜든 부인이 물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머시가 대답했다. 우리야 언제든지 존을 환영한다는 걸 잘 알고 있잖니? 브랜든 부인은 거울을 통해 머시를 바라보았다. 저 예쁘장한 동양 소녀의 얼굴에 저런 그림자가 드리운 적이 있었던가. 머시는 하얀 벨벳 소파의 끝머리에 걸터 앉았다. 좀 다퉜어요. 방금? 브랜든 부인은 입속에서 우물거리듯 말했다. 대답을 기다렸지만 머시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문쪽으로 걸어갔다. 잠깐만! 브랜든 부인이 미국인다운 직설적인 어투로 말을 이었다. 그 정도만 말하고 그만둘 거라면 아예 싸웠다는 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지. 너도 알잖니? 여기선 내가 내 엄마나 다름없다는 걸? 머시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주머니. 그런데 조는 그러고 싶지 않아 하니? 직장에서 보내주지 않는 다고만 말해요. 그 말이 맞을 거야. 조는 전도 유망한 과학자니까. 그래도 돌아가야 해요. 정부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미국은 우리 정부가 아니잖아요. 브랜든 부인은 장미 손질을 멈추더니 머시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얘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못 써. 내 어머니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브랜든 부인은 이 반항적인 숙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장미 화분으로 몸을 돌렸다. 머시도 곧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떠났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머시는 편지를 써야 한다고 양해를 구한 뒤 식탁을 떠났다. 그러자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된 브랜든 부인은 아까 머시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머시가 그토록 과격한 태도로 말하다니 정말 머시답지 않았어요. 브랜든 씨는 끼어들지 않고 묵묵히 듣기만 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존은 훌륭한 청년이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지. 내가 당신이라면 걱정하지 않겠어. 아마 우리 정부도 존을 중국으로 보내려 하지 않겠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말이야. 하지만 머시가 너무나 단호하잖아요. 머시가 미국 정부의 대변인은 아니잖소.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는 일이지. 남편의 결론에 브랜든 부인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 남자들의 관심사나 정치 문제는 그녀에겐 관심 밖에 일이었다. 대신 머시와 존에게 약속한 결혼식 생각으로 빠져들었다. 둘 다 친구가 많으니 분명 성대한 결혼식이 되리라. 머시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니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쾌적한 거실에서 브랜든 부인이 물었다.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마친 식탁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오늘 아침 브랜든 부인이 보기에 마치 반쯤 피어오른 장미 꽃봉오리처럼 예뻐 보이는 머시가 천진단만 하게 대답했다. 영국으로 가고 싶어요. 존 역시 몇몇 저명한 영국 과학자들을 만나고 싶어해요. 머시는 말을 멈추고 빙글에 웃었다. 신혼여행 가서도 아마 과학자로서의 일이 우선일 거예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둬야 겠어요. 너도 알겠지만 부부관계에서 이해심은 아주 중요한 거란다. 가장 기본이면서 필수적인 거지. 알아요.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께서도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전 이만 실례할게요. 편지 붙이러 나가봐야 하거든요. 그날 밤 브랜든 부인은 아침에 나눴던 머시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은 저 애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신혼여행지를 영국으로 정했대요. 브랜든 씨는 잡지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단둘이 있을 때면 의뢰 그렇듯 브랜든 부부는 주로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다. 브랜든 부인은 카드놀이용 탁자 위에서 카드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음 그건 좀 이상하군. 뭐가요? 브랜든 부인이 카드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영국 런던 이라. 왜요? 그곳에는 중국 대사관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당신 또 상황을 넘겨짓고 결론부터 내리는 거예요? 브랜든 부인이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렇다고 내 말이 틀린 적은 없었지 않소? 그건 그렇죠. 브랜든 부인은 카드의 패를 살피느라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러다가 남편의 생각을 자세히 물어본다는 것을 깜빡하고 말았다. 6개월 하고도 며칠이 흘렀다. 머시와 그녀의 남편 존성은 런던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에 화려한 응집실로 안내되었다. 화창한 날씨였다. 하지만 늦봄의 햇살도 바닥까지 들이온 창문의 두꺼운 커튼까지 뚫고 들어오지는 못했다. 대신 천장 중앙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의 불빛만 조각 같은 가구들과 청색 흰색이 어우러진 북경산 카페 뒤로 떨어졌다. 커다란 방 끝에 넓은 책상 뒤에는 짙은 색의 간소한 제복을 입은 중국 남자가 앉아 있었다. 불빛은 그의 잘생긴 얼굴 위에도 어김없이 쏟아져 내렸다. 공식적인 서류 따윈 필요 없을 겁니다. 그가 단어 하나하나에 액센트를 실려 중국어로 말했다. 이미 북경의 관계당국과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니 북경행 특별기가 제공될 겁니다. 도착하면 애국자로서 환대를 받게 될 것이고 곧 일할 곳도 배정될 겁니다. 저도 말인가요? 머시가 묻자 대사관 공무원은 근엄하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여자라고 해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우수한 두뇌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말입니다. 당신은 북경에서 음악학교를 설립하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민중가요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 곡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집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건 부인께서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그리고 성 박사 동지께서는 정말 시의적절하게 귀국하시는 겁니다. 현재 우리 과학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수소폭탄을 제조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죠. 폭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존은 자신의 길을 의심하듯 대물었다. 제 분야는 군사 쪽 이라기보다는 산업 쪽에 가깝습니다. 미국과 같이 탐욕스런 서구 열강에 의지해야 하는 산업 분야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야수 같은 손을 뻗쳐 아시아의 새로운 제국을 세우려고 작정한 나라 아닙니까 그는 존과 머시가 자기의 말에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몇 장의 서류에 커다란 붉은 도장을 꽝꽝 찍더니 책상 위에 소화기를 집어들고 짤막한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거의 동시에 문이 열리고 짙은 푸른색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성박사 부부를 문까지 배웅해드리고 두 시간 내 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오. 존과 머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 남자는 고개만 까닥였다. 곧이어 둘은 그 젊은 남자를 따라 방을 나갔다. 그날 밤 머시는 희미한 치침등이 켜진 기내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다. 손이 얼음장 같아. 머시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바닥에 포개지자 존이 놀란 듯 말했다. 흥분돼서 그래. 아님 두려움일 수도 있겠지. 두려움? 잘 모르겠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때의 편안한 중국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어. 그걸 어떻게 알아? 어머니 편지에서 느낀 건데 좀 이상했어. 이상하다니?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써오셨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선물을 보내오실 때면 꼭 그 안에 몇 줄의 메시지를 남기셨거든. 내가 지금 있는 곳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미국에 말이야. 그리고 오늘 아침 대사관에서 봤던 그 남자 뭔가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에 팽팽한 긴장감까지 느껴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았어? 우리를 보고 한 번도 웃지 않았잖아. 단지 사무적으로 대한 것 뿐이겠지.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브랜든 가족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시지 않게 편지라도 설명을 드리자. 아 존 응? 우리가 중국인들에게 미국에 대해 얘기해준다면 멋지지 않을까? 우리가 미국인들에게 중국을 알려준 것처럼 말이야. 그건 우리 의무라고 생각해. 물론이지. 그렇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존도 머시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떠났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첫 걸음도 내디딘 상태였다. 존은 마음속의 영문을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그는 소년시절 아버지와 함께 중국을 떠났다. 삼촌은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장사를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삼촌에게 의지해 계속 미국에서 성장했다. 그는 삼촌에게 자신의 귀국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나야가라 폭포 쪽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고만 말했다. 지구상에 어디를 떠돈다 한들 아무리 불을 축적하고 성공을 거머쥔다 한들 중국 사람의 영원한 고향은 중국뿐이었다. 존은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떠올렸다. 그러자 홍콩 근처에 있는 광동성 남부의 한 작은 마을이 그려졌다. 농가였지만 아늑했던 그 집에는 그를 살뜰히 돌봐주던 노 부부와 아버지가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갈 때 슬피 울던 한 고상한 여인이 있었다. 그는 조부모가 아직까지 살아계실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적어도 어머니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존은 결혼식을 치르면서 생각보다 지친 듯했다. 그동안 정들었던 미국을 급작스레 떠나는 바람에 남몰래 가슴을 조린 탓인지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머시는 치침 등불 아래에서 존에 잠든 등꺼풀을 바라보며 존만이라도 푹 자도록 해주자는 마음에 그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슬며시 뺐다. 두 사람은 결혼식 이후로 거의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머시는 꽃으로 가득 수놓은 예식장과 따뜻하고 인정많은 하객들을 떠올리며 마음 깊이 흐뭇했다. 이젠 그 사람들과 우정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근 백년 동안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온정과 존중을 보여줬던 미국인들이 이제 와서 중국의 적이 될 순 없었다. 브랜든 식구들은 그녀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머시는 브랜든 부인을 심지어 어머니나 미국인 어머니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조국으로 돌아가는 머시의 마음은 그들 모두에 대한 사랑으로 벅차올랐다. 머시는 옆에서 잠들어 있는 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편안해 보이는 그의 잘생긴 얼굴은 스묻일곱이란 나이에 비해 훨씬 어려 보였다. 존성은 우리 젊은 과학자들 중에 가장 촉망받는 인재입니다. 존의 고용주가 결혼식장에서 머시에게 말했다. 그의 앞날은 창창할 겁니다. 성부인 비행기가 가볍게 흔들리자 머시는 좌석에 팔걸이를 붙잡았다. 그녀는 고소공포증이 있었지만 비행기를 안 타고는 미국에서 중국까지 갈 방도가 없었다. 머시는 비행기 동체가 심하게 유동치자 더욱더 공포에 질렸다. 곧이어 조종사의 음성이 송신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신사 숙녀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비행기는 난기류 지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머시는 잠시 존을 깨워야 할지 그냥 두어야 할지 고민하며 돌아봤지만 존은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다. 둘은 거의 동시에 안전벨트를 채웠다. 겁에 질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앉아있었다. 비행기는 어두운 하늘 속에서 바둥거리고 있었지만 방향만은 굳건히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양 부인이 식당 중앙 연회장에 있을 때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식당 관리자 추산이 긴이 전할 중대한 사항이 있다고 눈짓으로 알려왔다. 양 부인은 급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서 손님들 사이를 유유히 누비다가 30분쯤 지나 중요한 손님들에게 마지막 안부를 전한 뒤 홀을 빠져나와 작은 개인 승강기에 올라탔다. 이 승강기는 수년 전 브랜든씨가 특별 주문해 설치한 것이었다. 관절염으로 다리를 저는 그의 어머니가 싼 값으로 많은 하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 상해에서 아들과 여생을 보내기 위해 이 집을 찾았을 때 일이었다. 물론 브랜든씨의 모친은 오래전 세상을 떠나 한때 영국 조개지였던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이래 하인들은 더 이상 넘쳐나지도 않았고 설사 있다 해도 싼값에 부릴 수는 없었다. 추산은 이미 승강기 안에서 양부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승강기는 1층과 2층 사이에서 멈춰섰다. 이곳은 추산이 아무도 엿들어선 안될 말을 양부인에게 비밀스럽게 전할 때 사용하는 장소였다. 무슨 일인가 양부인이 물었다. 이상한 얘기를 엿들었어요. 젊고 저명한 중국인 과학자 존성 박사가 미국에서 탈출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의 아내도 함께 말이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마님도 모르셨어요? 둘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네. 마님께서 보내신 편지가 중간에서 검열당한 거겠죠. 내 편지뿐만 아니라 모든 편지들이 다 그러하네. 양부인은 다소 빠르게 말했다. 특히 마님 편지는 더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을 겁니다.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하나? 마님께는 적들의 나라에서 교육받은 아름다운 셋 딸이 있지 않습니까? 양부인은 농부같이 거칠고 투박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약 2500평의 논을 버리고 상해로 도망쳐온 농부의 아들이었다. 상해에 도착한 후 처음엔 이일저일을 전전하다가 학교에 들어갔고 거기서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 그러다가 16살 되던 해 양부인의 식당 주방에서 나오는 밥 찌꺼기를 몰래 훔쳐 먹다가 그녀의 눈에 띄었다. 그때 양부인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소년의 모습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꼈다. 이 아이가 천부 이 아이가 천부적인 의지를 타고났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양부인의 보살피 말에 나날이 발전하여 현재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내 딸들에 대해 거론하는 이유가 뭔가? 양부인은 말투를 바꿔 다소 강압적으로 물었다. 셋 따님 모두 중국에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시달림을 당하실 거예요. 좀 두고 보세요. 그리고 양부인은 짧게 결론을 내렸다. 즉시 북경으로 가야겠네. 자네도 나와 함께 가세. 양부인은 말을 멈추더니 이내 겨련하게 덧붙였다. 비행기로 가겠네. 마님 진정하세요. 그는 양부인에 대한 연민을 느낀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러나 양부인은 완강했다. 아니야 꼭 가야하네. 즉시 그레이스를 만나야해. 그 아이는 머시가 미국을 떠났다는 말조차도 내게 전하지 않았어. 왜 그랬는지 알아야 하겠어. 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단 말일세. 곱게 나이든 그녀의 얼굴을 위로 분노의 기운이 성강처럼 지나갔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현명한 처신이 가능하겠나? 그저 특실에서 주어들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지 아직 한 시간도 안 됐어요. 어서 표를 구하게. 양부인은 명령하듯 말했다. 한 시간 반쯤 후면 북경행 비행기가 있을 걸세. 초마에게 가서 내 가방을 싸서 공항으로 갈 교통편을 마련하라 이르게. 자네는 나와 동행하세. 예, 마님. 그가 버튼을 누르자 승강기는 다음 층으로 천천히 올라갔다. 양부인은 곧장 그레이스에게로 향했다. 신혼 첫 해를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보냈던 탓에 양부인은 북경 시내의 지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한때 그런 꿈 같은 신혼 시절이 있었다니. 이젠 거의 믿기 어려운 아련한 추억일 뿐이었다. 그때만 해도 애견이나 했을까. 서방세계에서 유학했던 자신을 포함하여 수많은 젊은 남녀들이 당시 열렬히 꿈꾸었던 것 혹은 꿈꾸라고 배웠던 것 그리고 스스로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 결국 이렇게 옛 왕조와 과거의 전통을 무참히 전복시키고 파괴시킬 줄을 말이다. 양부인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채 스스로에게 대답 없는 질문을 던지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한동안 파리나 뉴욕행 비행기조차 탈 수 없었다. 같은 곳을 피난처로 삼아 떠나는 자신의 동포들에게 재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런 죄책감은 의뢰 조국과 동포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더불어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그 재의식은 빗장을 걸어 잠근 어느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크게 달았다. 딸들까지 이 땅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 것도 모두 자신의 책임처럼 여겨졌다. 늦은 밤이었다. 문이란 문은 모두 굳게 닫혀있었다. 하루종일 열려있던 거리의 상점들은 아침까지 저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문을 두드려보게 양부인이 추산에게 지시했다. 추산은 양부인이 밖에 나갈 때면 늘 함께였다. 그는 누구라도 공격해오면 잽싸게 주먹을 달리거나 비옷처럼 날아 발차기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경원이었다. 이 하수상한 시절에는 언제 어디서 적의 공격이 날아올지 모를 일이었다. 그가 두 주먹으로 대문을 연달아 치자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빡금이 벌어진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한쪽 눈이 밖을 내다보았다. 누구시오? 문을 여시오. 그렇지 않으면 발로 차서 문을 열겠소. 상해에서 양부인이 오셨소. 추산이 소리 지르자 양부인도 거들었다. 난 여기 머물고 있는 양박사의 어미 되는 사람이오. 그러자 즉시 문이 열렸다. 자전거 인력거에서 내린 양부인은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갔다. 저녁 날씨가 온화해서인지 안채의 문이 활짝 열려있었다. 거기에는 그레이스와 머시 머시의 남편인 듯 보이는 한 남자가 거짓말처럼 서있었다. 그래 키가 헌칠한 저 남자가 그동안 말로만 듣던 내 사위임에 틀림없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양부인이 갑자기 나타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양부인은 가능하다면 비밀리에 도착하길 원했다. 제일 먼저 에마디 소리를 지른 건 그레이스였다.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왔단다. 양부인은 평소대로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양부인을 둘러싸듯 껴안았다. 양부인은 자신의 오른손이 사위의 억센 소나기 안에 잡혀있음을 느꼈다. 자 이젠 그만들 해라. 궁금한 것 투성이라 여기까지 멈춰 오게 되었단다. 우선 뭐 좀 드셔야죠. 그레이스가 물었다. 먹고 왔단다. 그건 그렇고 어째서 아무 소식도 없이 너희들 모두가 여기에 와 있는지 그것부터 들어야겠다. 저 역시 두 사람이 여기 나타나기 한 시간 전만 해도 몰랐어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모두 자리에 앉았다. 양부인은 벽에 붙여놓은 탁자에 상석에 자리를 잡았다. 자신의 딸들이 서구화 되었으며 스스로도 현대 여성이라고 자부해 왔지만 양부인은 본능적으로 연장자가 취하는 전형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그레이스 양부인은 그레이스를 보며 물었다. 저 하인들은 믿을만한 사람들이니 정 마음에 걸리시면 영어를 쓰시면 돼요. 저들은 영어를 못 하니까요. 그레이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영어로 말해야겠구나. 그 다음 양부인은 둘째 딸을 바라보았다. 내가 왜 네 귀국 소식을 미리 듣지 못한 건지 어서 자초지종을 말해보려 무나. 머시가 미안한 듯 말을 시작했다. 엄마 우린 귀국해야 될지 미국에 남아야 할지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존은 미국에서 좋은 직장에 다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만약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된다면 그 아이는 미국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미국 시민을 낳는다고 생각하니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죠. 그래서 존에게 말했어요. 우리 자식만큼은 우리나라에서 낳자고 그 아이는 중국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귀국하자고 했죠. 그때 존이 끼어들었다. 또한 조국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과학자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결심하게 된 거죠. 이 말을 듣자 양부인이 예리하게 물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지? 미국은 핵물리학자를 절대 놔주려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때 두 딸이 눈빛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머시가 웃음을 터뜨렸다. 엄만 아깐 궁금한 거 투성이라고 하셨으면서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린 영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서 막 동쪽으로 여행 중이었죠. 중국 중국 정부 당국의 보 아래 말이냐 양부인이 물었다. 예 맞습니다. 존성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양부인은 첫 번째로 맞아들인 사회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만족스러웠다. 헌칠한 미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빼어나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다. 양부인은 자신의 남편같이 빼어난 미남형을 신뢰하지 않았다. 존성의 개방적이고 털털한 성격 정직하고 진솔한 눈빛 직선적인 말투 이 모든 것들이 양부인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 자네의 애국심은 가상한 해만 중국에서 살게 된 이상 참을성을 가져야 할 걸세 이곳엔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아직도 변화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양부인의 말이 이어지기 전에 담장 너머로 행진하는 듯한 힘찬 발자국 소리와 노래 소리와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이 5.30 운동 기념일이잖아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아 잊고 있었어요. 존성은 이제야 기억이 났는지 짧은 탄성을 내질렀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점점 가까워지는 행진 소리에 길을 기울였다. 엄마 5.30 운동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거죠? 머시의 물음에 양부인은 놀란 기색이었다.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니? 들은 적은 있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그렇구나. 하지만 내겐 그리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구나. 하긴 네가 태어나기 전 일이니 옛날 일처럼 느낄만도 하지. 그때 난 네 아버지를 기다리며 상에 있었단다. 너희 아버지는 장계석과 함께 북벌 준비를 하고 계셨지. 그 정권을 복원시키고 국민 혁명군에 대항하는 군벌을 진압하기 위해서 말이다. 우리에겐 북벌을 감행하기 위해 기폭제가 될 만한 드라마틱한 사건이 필요했고 농부들도 우리를 지지하고 나섰단다. 때마침 서양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사건의 동기를 제공해 주었어. 자신들이 무슨 과오를 저지르는지도 모른 채 말이야. 1925년 5월 30일 남경로의 집을 얻어 친구와 함께 살던 때였어.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는데 열린 창문 밖에서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지. 창문으로 내다보니 거리에 몰려있는 학생들이 상해 애국인 거주지에서 고용한 경찰관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막대기를 휘두르고 있더구나. 경찰관들은 학생들에게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총을 발사하겠다고 위협을 했지. 설마 진짜 총을 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머시가 끼어들며 말했다. 나도 처음엔 처음엔 그렇게 믿었어. 학생들이 떼지어 모여들자 경찰관들은 학생들 머리 위로 공포탄을 발사하며 거듭 경고했지. 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위협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어. 결국 경찰을 들은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 폭역을 감행했고 몇몇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었지. 양부인은 자신의 말에 기이 기울이고 있는 세 사람을 응시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사건이었지. 전국이 화염에 휩싸였고 영국과 일본에 대한 폭력 사건과 불매운동이 일어났어 분노 또한 하늘을 찔렀단다. 신문은 서양인들을 싸잡아 공격했지. 리듬의 초에 성공과 승리의 기치를 높이 내걸고 마침내 북벌은 시작되었고 지식인 농부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똘똘 뭉치게 되었단다. 거의 무적의 군대였지. 양부인은 유창한 영어로 달변을 토해내다가 잠시 말을 멈추고 머리를 가로저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레이스가 물었다. 양부인은 갑작스레 지쳐버린 듯 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어. 양부인은 사력있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지친 기색이 완연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자신의 양부를 쓸어내리더니 이내 그 손을 무릎 위로 툭 떨어뜨렸다. 세 사람은 양부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고 참다 못한 존성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내 말은 양부인은 다시금 기운을 차리며 말했다. 이 사건은 중국인과 서양인들 사이에 이에 부족을 반증하는 것이었단다. 서양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찰들은 법을 어겨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정당한 제재를 가한 셈이었지. 하지만 중국인의 관점에서는 어떤 법도 사회의 지식인 계층에 속하는 대학생들을 죽인 것을 합리화할 수 없었어. 법이란 단지 제인을 다룰 때만 필요한 도구라고 믿었으니까 그들은 학생이지 범죄자가 아니었거든. 서양인들은 경찰들이 국제 거주지 내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중국인들에게는 그들의 말이 그저 공허한 소리로 들렸단다. 본래 그 땅은 엄연한 중국 땅이었으니까 비록 땅의 겉가죽만 애국인에게 속한 것이었는데도 우린 그조차 참을 수 없었단다. 양부인은 눈을 감고 침묵에 빠졌다. 그때 벽 밖으로부터 댄문 너머로부터 행진하는 발자국 소리와 고함 소리 우렁찬 행진가가 방 안까지 밀려들었다. 나가보자. 머시가 손뼉을 치며 외친 후 벌떡 일어섰다. 댄문을 열자. 머시가 방을 반쯤 가로질러 나아갔을 때 양부인이 이미 그 문을 가로막고 서있었다. 아 안 돼. 양부인은 말을 더듬었다. 안 된다. 대문을 열어선 안 돼. 그러자 세 사람의 시선 모두가 양부인에게 꽂혔고 양부인은 세 사람을 한 명씩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들의 놀란 표정을 보자 그제야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땐 평소에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언제나 군중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들이 행진하고 고함치는 것을 방관하렴. 그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결코 그것이 영원한 도 즉 상도는 아니란다. 양부인은 여전히 문 앞에 물러서지 않고 있었다. 문 밖에 마당 저편에서는 추산이 대문 빗장을 두 손으로 꽉 움켜진 채 서있었다. 그 후 며칠간은 지난 수년간의 삶과 묘한 대비를 이루는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식사를 했다. 문화 대혁명 이전에 시절로 돌아간 듯 마냥 편안한 시간이었다. 낮에 그레이스는 병원에서 한의학과 양의학에 대해 배우며 챙 의원과 함께 연구를 계속했다. 그동안 양부인은 머시와 존과 함께 다양한 화제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요즘 미국의 실상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던 양부인은 그곳에서 갓 돌아온 이 신혼부부에게 수많은 질문을 퍼부었다. 미국인들이 권리 침해를 해놓고도 그걸 자각 자각하지 못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 양부인은 자신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고는 이런 반문을 했다. 엄마 뭐가 권리 침해란 말이죠? 귀국의 행복감에 한껏 부풀어 있는 머시로선 그저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일 뿐이었다. 아무 말 없이 순식간에 떠나오긴 했지만 지금쯤이면 모두들 머시와 존이 어디로 갔는지 짐작하고 있을 터였다. 너무 갑작스런 귀국 탓에 이유의 일들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적어도 결혼하자마자 존과 함께 미국을 떠난 것에 대해서만큼은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머시가 이곳에 온 데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자신의 아이를 선조들의 땅인 조국에서 낳자는 것이었다. 그건 진실이었다. 이제 이 땅은 다가오는 미래의 땅이기도 했다. 내가 의미하는 건 말이다. 양부인이 말을 이었다. 문화 대혁명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 통로가 차단되면서 미국이 우정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거야. 그은 백년 동안 미국은 서방국가 중에서 유일한 우리의 친구였어. 그들만이 우리 땅을 빼앗지 않았고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하지도 않았지. 물론 그들 역시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강압적으로 제공해야 했던 특권들을 똑같이 요구해왔어. 그 결과 미국 시민들은 체포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 거리를 마치 자기네 땅인양 활보하고 다니게 되었지. 하지만 그 애인은 요구하지 않았어. 아니 요구의 내용을 약간 수정했지. 어쨌든 지금의 그들은 우리와 나누었던 옛 우정의 유대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양부인은 고개를 돌려 사위를 바라보았다.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겠나? 아니면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 감이 잘 안 오는가?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존성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양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두 사람 또는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깨질 수 없는 유대 관계 속에 있고 또한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네. 의리 있는 사람이라면 친구가 곤경에 처하거나 인격이 변해 재인이 되었다 해도 그를 내칠 수 없는 법이지. 두 나라 사이의 우정 역시 영구적이어야 하네. 그렇지 않다면 그 우정은 거짓인 셈이지. 단 하나의 경우라도 거짓댐이 있었다면 그건 언제나 거짓일 수밖에 없네. 그렇다면 미국에 대해 우리가 저지른 범죄는 무엇이었을까? 대혁명? 하지만 우리 정부를 변화시키려는 게 죄인가? 어느 나라 법이 그걸 단죄하겠는가? 적어도 진정한 친구 사이였다면 어느 한쪽이 옷을 갈아입었을 경우 그 죄를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을까? 앞뒤가 맞지 않는 미국의 허약한 논리 때문에 미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증오로 바뀌었다네. 난 미래가 두려워. 지금 중국에서 커져가고 있는 세대들은 미국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들의 목소리 또한 들어보지 못했다네. 미국인을 증오의 대상으로만 배우고 자란 그들이 미국에 대해 뭘 알겠나? 한때 사랑했던 대상에 대한 증오만큼 위험한 것도 없지. 존성은 양부인의 얘기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 양부인이 얘기를 끝마쳤을 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잠시 후 입을 열었다. 미국인들은 공산주의를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미국의 그런 체제가 들어설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째서? 공산주의는 우리 것이지 그들 것이 아니지 않나? 양부인이 정말로 궁금한 듯 묻자 존성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 생각에 미국인들은 정부의 형태가 그들만이 가진 역사에서 파생한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들의 조상은 포악한 독재자를 피해 유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유는 그들의 꿈이었죠. 그런 그들의 생각하기에 독재는 공산주의가 양산해내는 특질일 뿐이죠. 공산주의가 백해무익하다고 믿는 그들로서는 추호도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증오하는 건 우리 중국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상상하는 독재입니다. 상상이라. 양부인은 그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고개를 가로줬더니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핀 후 화재를 바꾸었다. 3일 후 양부인은 상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봄은 서서히 여름으로 치닫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1년 동안 노 의원에게 지도를 받은 그레이스는 실험실을 벗어나 병원으로 실습을 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일주일에 몇 차례 임상실습에 참여하며 챙 의원의 진료를 눈여겨보았다. 6월 초 음력으로 치면 5월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진료가 시작되기 1시간 전 그레이스는 챙 의원이 설명하는 한약의 효능을 열심히 공책에 받아 적고 있었다. 바로 그때 차오충 부장이 진료실로 들어왔다. 그는 평소대로 짙은 푸른색에 칙칙한 제복을 입고 있었다. 비록 혈색은 안 좋아 보였지만 늘 그렇듯 습관적인 미소를 지었다. 아 양 박사 오늘은 환자로서 찾아왔소. 노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차오충 부장은 다시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는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노 의원에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챙 의원님 요 며칠 이상하게 피곤하고 식욕도 없습니다. 눈 흰자가 노란색을 띄고 목소리도 쉬었군요. 챙 의원이 차오충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말했다. 그러자 차오충 부장이 다시금 미소를 띄며 말했다. 저를 의원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혀를 좀 봅시다. 차오충이 혀를 내밀자 챙 의원은 한참 동안 혀를 들여다보고 나서 말을 엿다. 자 이제 인손의 맥박을 좀 짚어볼까요? 차오충은 인손을 내밀고 소매를 걷어올렸다. 챙 의원은 오른손으로 차오충의 왼쪽 손목을 잡으면서 그레이스에게 말했다. 내가 왼쪽 손의 맥을 어떻게 짚는지 잘 살펴보게. 손바닥과 손목의 접한 지점을 약지로 누르고 검지와 중지를 그 옆에 갖다대지. 그런 다음 맥을 세 번이나 나누어 관철하는데 첫 번째는 지그시 누르고 그 다음엔 약간 힘을 줘서 누르고 마지막으로는 깊이 누르는 거야. 노의원은 집중하듯 입술을 오므리고는 차오충의 왼손 맥박을 잤다. 그는 맥을 짚는데 반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다시 입을 열었다. 자 이제 오른손을 내미시오. 차오 부장은 지시에 따랐고 책 의원은 아까와 같은 세심함으로 오른손 맥박을 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검지로 손바닥과 손목의 접합 지점을 누르고 중지와 약지를 그 옆에 갖다댔다. 엄지는 손바닥에 두툼한 부분 위로 올려놓았다. 진단에 소요된 시간은 거의 이내 책 의원은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과로로 인한 심장의 박동이 둔해졌습니다. 3일 동안 휴식을 취하고 눈을 사용하는 일은 되도록 삼가야 합니다. 침을 좀 막고 나면 활력이 느껴지고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그는 차오층을 도와 위덧을 어깨에서 약간 내린 후에 중간 길이의 침을 목덜미 중심으로 좌우에 하나씩 놓았다. 벌써 좀 나아진 것 같은데요. 차오층이 씩씩하게 말하면서 우도세 단추를 잠갔다. 음향에 균형이 돌아왔기 때문이요. 칭의원은 간단히 말을 마치고 그레이스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음향을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지. 그레이스 그레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차오층은 자리에서 일어나 막 방을 나가려다 문앞에서 멈춰섰다. 아 양 박사 지금 생각이 났는데 당신 제부 말이요? 네 혹시 동지가 그에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니요? 그레이스는 장난기 있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럴 리가요. 제 동생의 영향력이 더 크겠죠? 차오층은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당신 제부 때문에 골치를 좀 썩고 있소. 교육 기간도 다 끝났는데 말이요. 그래요? 그레이스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하지만 제부는 아주 만족스러워 보이던데요? 동생과 제부 둘 다 그래 보였어요. 아 물론 그렇소. 내 말은 그가 너무 개인주의에 빠져있다는 거요. 그게 무슨 뜻이죠? 어쩐 특정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소. 그 점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요. 극비에 속한 사항이라 동지가 모르는 건 당연하오. 그럼 저한테 바라시는 게 뭐죠? 동지의 동생에게 전하시오. 남편이 너무 개인주의자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라고 말이오. 하지만 동생이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동생이 내 말대로만 전하면 당신 제부는 알아들을 거요. 차오충은 순많은 짙은 눈썹을 지켜서 하며 말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전하듯 오른손을 짧게 들었다. 내리고는 진료실을 나갔다. 그레이스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가 한 말이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음향에 대해 설명하는 책의원의 단조로운 저음을 듣는 중에도 차오충이 했던 말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그레이스는 땅거미가 질 무렵 집에 도착했을 때에도 차오충의 말을 머시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주위를 흩뜨린 건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레이스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뛰어나온 머시의 얼굴에는 은밀한 행복감으로 가득찬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머시는 나란히 서서 자신의 왼쪽 손가락을 그레이스의 오른쪽 손가락 사이사이에 깍지 끼우며 말했다. 언니 나 오늘 병원에 갔었어. 둘이 저녁 미풍이 드나드는 열린 안체문으로 향할 때 머시가 속내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디가 아픈 거야? 머시의 말을 듣자마자 그레이스가 걱정스레 불었다. 내 몸에 경사가 났거든. 머시가 드그이 만면하게 옛 중국 속담을 사용해 중국어로 해쳤다. 오 정말 축하해 머시 그레이스가 머시를 껴안으며 말했다. 그레이스는 흥분에 휩싸여 아침에 차오충과 나눈 말을 깜빡 잊고 있다가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떠올렸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하인들이 물러가자 그레이스와 머시 단둘만 거실에 남게 되었다. 존은 일찌감치 양해를 구하고 침실로 들었다. 오늘 그는 평소에 비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듯 했다. 존이 자리를 뜨자 머시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요즘 저 사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여. 바로 이 말이 그레이스의 기억을 일깨웠다. 벼란간 그레이스가 소리쳤다. 아 깜빡했네. 그레이스는 차후층의 충고를 반복하여 들려주었다. 머시는 기기울여 듣다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다. 개인주의라니? 대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거지? 아이처럼 커다랗고 짙은 눈망울을 반짝거리며 묻는 동생을 보자. 그레이스의 마음 한고석이 찡하게 아려왔다. 그렇게만 전하면 제부가 알아들을 거라고 했어.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되자 머시는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그 말을 들은 그대로 존에게 전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응. 존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머시는 그 이상의 말을 기다렸지만 그는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그러자 머시가 물러서지 않고 구슬리는 말투로 접근해왔다. 당신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겠어? 그들은 밤에 둘이 있을 때면 습관적으로 그래왔듯 영어로 대화를 나눴다. 중국어로는 그들이 구사하고 싶은 애정표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설명할 게 없어. 존은 꼼짝 않고 버티고 있었다. 머시는 불을 끈 상태라 바로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볼 순 없었지만 목소리만으로도 그가 예민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때 존이 아내의 말을 잘랐다. 과학자의 마음은 정치가나 군인의 마음과는 다르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나는 과학자이고 내 일에 양심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차우충 부장은 정치가고 따라서 정부에 대한 생각과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만 고심해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아. 그게 전부야. 존은 단호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머시는 왜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지 알 수 없었다. 남편 옆으로 바싹 다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하지만 우리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렇게 빨리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것도 막강한 권력을 진 부장이란 사람하고. 존은 혀끝에 맴도는 말을 그냥 삼켜버렸다. 임신 소식을 기뻐하는 아내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낮에도 어김없이 존은 집에 들러 아내와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그레이스는 하루종일 병원에서 보내기 때문에 낮엔 단둘 뿐이었다. 오늘은 머시가 평소와 다르게 그에게 다가오더니 머리를 그의 어깨에 살포시 기댔다. 낮에는 이런 애정표현을 하지 않는 머시였기에 존은 흠짓 놀랐다. 존은 머시를 감싸안으며 말했다. 뭐 안 좋은 일 있어?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아주아주 좋은 일이야. 그러고 나서 머시는 처음으로 중국 속담을 사용하여 말했다. 내 몸에 경사가 났어. 잠시 멍해 있던 존은 이내 머시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 놀라움과 기쁨으로 먹이며 그게 정말이야? 하고 거듭 물었다. 병원에는 다녀온 거야? 산부인과에 다녀왔어. 확실해? 응 틀림없이. 존은 낮의 일을 떠올리며 이제 자신에겐 개인주의와 같은 개념을 따져볼 권리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임신한 머시가 신경 쓸 일은 만들지 말아야 했다. 그녀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았다. 머지않아 이 땅에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과학자로서의 양심만 고집해 굳이 자식까지 위험에 빠뜨려야 하겠는가. 존성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앞으로 행복할 일들이 정말 많잖아. 그는 머시가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꼭 안아주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이후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차오충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존은 그가 자기를 가리켜 개인주의적 이라며 비난했을 때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동지에게 자신의 과학적 지식이 어디에 활용될지 물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오. 차오충이 공격조로 물었다. 그때 존성은 공간 내 있는 부장의 개인 집무실에 앉아있었다. 그곳은 방과 방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공간이었고 방음벽에 두꺼운 이중문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호출 명령을 받은 존성은 눈부신 여름 햇살을 등지고 어두 침침한 굴속 같은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에는 흙단으로 만든 커다랗고 묵직한 책상이 있었고 그 뒤로 차오충 부장이 미소 한자락 없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바로 그 오른쪽에는 리 장군이 자리잡고 있었다. 존성은 공식적인 자리에 불려나온 것이 처음이라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꼈다. 차오충이 명령했다. 앉으시오. 존은 팔걸이가 없는 작은 의자에 앉아 차오충 부장이 서류들을 지적거리는 내내 잠자코 기다렸다. 책상 위에 램프 불빛에 비친 차오충의 얼굴은 보진 인상을 풍겼다. 단지 이 순간 얼굴에서 웃음길을 거두었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다소 두툼한 입술과 새까만 눈동자 위에 순많은 짙은 눈썹 때문일까. 미래의 군사력을 재고해 볼 때 차오충이 고개를 들어 그의 부하에게 시선을 던지며 갑작스레 입을 열었다. 적이 공격해 올 때 우리의 대처 방안이 문제여. 존성은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적은 뭐고 공격은 또 뭐란 말인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떠올랐지만 그저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차오충 부장이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는 로켓 공학 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소. 그들은 현재 핵 개발을 담당하고 있지. 이 모두가 바보 같은 미국의 메카시우 연 덕이요. 몇 년 전까지 챙 박사는 미국에서 과학자로 일하면서 핵 물리학의 비밀 연구소 출입 허가증이 주어지기를 5년간 꾸준히 기다려왔소. 그런데도 그들은 출입 허가를 순순히 내주지 않더군. 마침내 환멸을 느낀 챙 박사는 우리에게 기환 요청을 했소. 결국 위대한 과학자를 미국에서 쫓아낸 거나 다름없으니 그 멍청한 메카시우 연에게 어찌 고맙지 않을 수가 있겠소. 우리가 아무리 설득해봤자 불가능했을 일을 거저 이룬 세민이 말이요. 아직 챙 박사를 만나보지 못했는데요. 존성이 말했다. 그렇소? 뭐 언젠간 만나게 될 거요. 차우충 부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시 말을 이었다. 그건 그렇고. 동지에게 과제를 하나 주겠소.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치밀한 방법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같은 생각을 했소. 가령 세균이라든가 치명적이지만 아무도 감지할 수 없는 그런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말이요. 차우충은 대답을 원하는 듯 새까만 눈동자 위로 그 순많은 검은 눈썹을 한껏 지켜세웠다. 존성은 답변을 기다리는 차우충의 눈빛을 빠니 쳐다보기만 했다. 무슨 다른 의견이라도? 차우충이 기다리다 못해 묻자 존성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차우충에 꽉 담은 입 언저리에 언뜻 미소가 스쳤다. 나는 액체나 가스를 염두에 두고 있소. 사람 피부에 닿았을 때 마비 증세를 일으키거나 즉사하는 그런 물질로 말이요. 만약 동지가 더 간단한 방법을 선호한다면 방사능 성분을 가진 독성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거요. 그건 비밀리에 상수도원에 투입하는 거지. 여기 아주 정밀한 지도가 있소. 존성은 세배나 빨라진 자신의 심박동 소리를 느끼며 앉아있었다. 부장이 제안하는 것 아니 최악의 경우 명령이 떨어질 그 과제가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 존성은 그 비열한 방법에 대해 계속 떠올리다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묵살하며 애써 떨쳐버렸다. 그건 영영 불필요한 과제로 남으리라 믿습니다. 존성이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말하자 차오충은 차가운 말투로 반박했다. 우린 만반의 준비를 해둬야 하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둘 중 누구도 먼저 그 침묵을 깰 심산이 없어 보였다. 존성은 이 침묵에 굴복하진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고 있었다. 마침내 차오충이 입을 열었다. 나는 지금 과학자인 동지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묻고 있는 거요. 저는 이 모든 방법이 영원히 불필요하길 바랄 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말이요. 차오충은 놀란 듯이 울었다. 전쟁 중에도 지켜야 할 도리는 있습니다. 존성의 말에 아연실색한 차오충은 이성을 잃은 나머지 서류들을 옆으로 밀치고 책상을 두 손으로 꽝 하고 내리쳤다. 동지는 타락한 서양에서 너무 오래 살았소. 그는 흥분한 듯 소리를 질렀다. 전쟁이 게임일 때 모든 도덕과 법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이요. 사랑, 영예, 포로들에 대한 연민 따윈 모두 쓰레기가 되고 말지. 전쟁에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존재하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적을 죽이고 박살내는 것. 전쟁엔 애당초 정의나 도덕 따윈 없어. 먼저 죽이는 자가 승리할 뿐 선수를 쳐야 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요. 차오충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카펫이 깔린 바닥을 연신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우리도 전쟁이 실소. 우리 중국인은 본래 현실에 발붙이고 사는 진솔하고 점잖은 민족이라서. 전쟁이 한낱 게임에 불과하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소. 오래전 우리는 비인간적이며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이유로 폭발성 물질 제조를 거부했었소. 옛 황제들도 무기용으로 자체 발명한 화학조차 엄격히 금지하지 않았소. 그것을 대신 불꽃놀이나 폭죽놀이 등의 순수한 오락용으로만 사용했었소. 로켓도 마찬가지요. 수세기 전부터 우리는 로켓의 원리를 알고 있었지만 황제는 로켓의 개발을 엄격히 금했소. 정밀하게 고안된 그 무기가 수천 수백만의 인류를 살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탄을 고안한 우리가 그것을 주택가에 떨어뜨린 적이 있었소. 또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유독 가스나 유해한 세균을 고안한 적이 있었소. 그랬던 우리 민족이 왜 오늘날에 와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겠소. 바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요. 수세기 동안 전쟁은 아주 비열한 짓이고 군인들은 가족들에게조차 수치로 여겨질 만큼 가장 저열한 죄인이라 믿어왔던 우리가 지금은 왜 차오충은 격분을 이기지 못한 채 말을 멈췄다. 그러곤 갑자기 몸을 돌려 존성의 옆으로 와 서더니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들이댔다. 두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존성에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속삭였다. 적들의 상수도원에 투입할 방사능 물질의 제조법을 알고 있소. 존성은 뒤로 물러서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차오충의 사나운 눈빛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차오충의 명령을 차단하려는 듯 재빨리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절대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차오충은 더 이상의 명령을 억누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렇다. 귀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젊은이에겐 너무 때이른 요구일 수도 있다. 세뇌가 필요하다. 상부의 지시에 순순히 복종하려면 철저히 변화되어야만 한다. 동지는 너무 개인주의적이군. 차오충은 불쑥 이런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곧 리 장군에게 손짓하여 존성을 방에서 데리고 나가도록 지시했다. 마님, 비행기 여행으로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양부인과 추산은 다시 상해의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양부인은 위층 처소로 올라가려던 참이었고 추산은 아래층에 있는 그의 숙소로 향하고 있었다. 추산이 양부인을 부르자 그녀는 올라가려던 승강기에서 발을 떼며 잠시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급한 일인가? 아니, 아닙니다. 단지 좋은 계획이 하나 떠올라서요. 하지만 마님을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몇 시간 동안만 자네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게. 양부인은 다시 승강기에 올랐다. 위층에 올라가니 초음화가 깨끗한 옷을 꺼내두고 목욕물을 받아 놓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근심어린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마님, 날아다니는 배를 타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구름 속을 헤집고 다니면 하늘의 악기들을 자극하게 된다고요. 그저 옛 방식이 최고입죠. 남정내들이 둘러맨 편안한 가마를 타고 가시다가 길가에 여관에 들러 휴식도 취하고 또 음식과 차도 들고 말입죠. 사람은 모름지기 두 발로 땅을 밟고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장수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네도 알다시피 중국에 어디 가마가 남아있기나 한가. 남아있다 한들 요즘 시대에 어느 남정 내가 그걸 자기 어깨에 짊어지려 들겠나. 더구나 난 그렇게 느린 교통수단을 이용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네. 북경까지 가려면 좋기 한 달은 걸릴 걸세. 양부인은 심신이 지쳐있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참을성 없이 반응했다. 사실 더 신경을 건드린 건 초음화에 구름 속을 헤집고 다닌다는 말이었다. 양부인은 모든 게 느리고 유유자적하게 흘러가던 어린 시절의 사무친 그리움을 느꼈다. 양부인은 목욕하는 내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초음화는 부드러운 잿빛 실크 가운을 양부인의 몸에 입히며 양부인의 심기를 진정시키려는 듯 질문을 던져왔다. 마님, 에람땐 질문이지만 아시들 모두 건강하신가요? 모두 건강하다네. 양부인은 말을 마친 후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소파 위에 조심스럽게 몸을 눕혔다. 사위부는 마님 마음에 드시던가요? 아주 흡족하네. 양부인은 이 짤막한 답변을 들려주고는 초음화에게 이제 그만 나가보라는 손짓을 한 후 눈을 감았다. 아까 추산과 사업상 의논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게 후회스러웠다. 하지만 그것도 엄연한 약속이었다. 문 밖에서 그의 기침소리가 들려오자 양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리 자신이 부리는 종업원이라 해도 남자 앞에서는 절대... 누워있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의자로 걸어가 앉은 후 그에게 들어오라고 말했다. 추산은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깨끗한 검정색 옷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났다. 양부인은 그것이 여주인에 대한 예의를 차리려는 행동인지 아니면 사업상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의 마음에 사두려는 심산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앉고 싶은데 앉게. 추산은 존경심을 표하듯 그녀에게서 조금 멀리 떨어진 의자 끝에 불편하게 걸터 앉은 뒤 여주인이 먼저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다. 자, 이제 말해보게. 자네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게 뭔가? 추산은 예의바르게 손으로 입을 가리고 헛기침을 했다. 양부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비록 얼굴은 못생겼으나 선하고 정직하며 진정한 농부로서의 자질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그가 속해 있는 계층에서는 단연 최고의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의 통치자들은 그에게 혜택을 베푼 셈이다. 조금 늦긴 했어도 그는 저들이 세운 학교에서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지금 같은 사업가로의 변모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옛날 같았으면 그저 두메산골에서 논 면마지기 부쳐먹으며 부지한 촌사람으로 여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는 아직도 촌티는 벗지 못했지만 양부인의 사업소안을 어깨 너머로 배워왔다. 생선과 돼지고기의 무게를 달고 달기나 오리고기의 육지를 판별하고 물 담은 냄비에 달걀을 넣어 그 신선도를 시험하는 일 종업원 중에 몰래 돈을 슬쩍하는 자가 있는지 살피는 예리한 관찰력 등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양부인의 보디가들을 자처하고 나섰고 그녀는 자신이 잠드는 곳이 하늘이든 땅이든 늘 그가 곁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양부인은 추산이 자신을 여주인인 동시에 한 명의 여성으로 받들며 자기 방식대로 묵묵히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양부인은 그가 말을 시작하길 기다렸다. 이윽고 그는 입을 가리고 헛기침을 몇 차례 더 하더니 눈동자를 이리저리 돌리며 방 안을 살핀 후 입을 열었다. 만인께서도 해가 갈수록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한 차례 기침을 하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그 자들이 일일이 간섭을 하는데도 말이죠. 그러자 양부인은 예의 넘치는 고상한 말투로 말했다. 그게 다 자네가 몸을 아끼지 않고 애써준 덕분이라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본성 덕이죠. 본성? 양부인이 의아한 듯 대묻자 추산이 대답했다. 인간의 본성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게 뭔가?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는 것이죠. 양부인이 은방을 굴러가는 듯 경쾌하게 웃었다. 그러자 추산은 스스로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은 뒤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염탐꾼을 경계하며 말소리를 낮췄다. 만인께서는 음식점 하나를 아주 훌륭하게 성공시킨 분이시니 스무 개라도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대도시에 다 알만한 장소에 여관을 지어서 각 여관마다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지금 여운과 훌륭한 음식에 굶주려 있습니다. 오랜 시간 즐거움이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추산은 넌더리 난다는 표정을 지었다. 양부인은 추산의 말에 동의하고 싶었지만 이제 모든 일에 경계심을 갖는 것이 일종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추산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 그래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혹시 미국인을 믿기로 해서 권력자들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을 시험하려는 교묘한 수법은 아닐까. 우울한 그림자가 그녀의 마음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 집에서도 혼자였고 이 순간에도 혼자이며 자신의 나라에서도 철저히 혼자였다. 마음 터넣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심지어 자식들조차도 조국으로 돌아온 기쁨에 들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추산에게 맞장구를 쳐줘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 버려야 할까 선택의 관건은 이것이 영원한 도의냐 아니냐에 있는 것일까. 추산 드디어 양부인이 입을 열었다. 자네가 늘 나를 위해 노심초사한다는 건 잘 알고 있네. 내가 자네 없이 어찌 사업을 꾸려 가겠나.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정말 고맘대만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네. 난 중국이 미국과 다시 친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워. 지금 세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걸세. 그러자 표정이 경직된 추산은 탁자 위에 놓인 상아색 부처상에 그 작고 검은 눈을 고정시켰다. 두툼한 아랫입술은 앞으로 쑥 내민 채였다. 추산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한 후 되돌아서 걸어 나갔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양부인은 돌연 그를 불러세웠다. 추산, 자네 계획은 정말 훌륭했네. 만약 지금 시절만 아니었다면 심각하게 고려해 봤을 거야. 이 시대가 정말 단막극에 불과하다면 언젠가는 그 제안도 유용하게 쓰일 걸세. 이 말에 추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한 번 꾸벅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다. 조이는 교습을 받기 위해 슈환 통의 작업실로 찾아간 날 슈환에게 언니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만남이었다. 작업실 내 세 개의 방에는 전부 고급스런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조이는 넓은 실내에 의압당한 채 여전히 수줍음을 느끼며 서 있다가 슈환 통에게 머시 언니의 편지를 내밀었다. 그는 작고 날카로운 눈으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더니 영어로 쓰인 편지에 대해 한마디 했다. 언니는 왜 외국어로 편지를 쓰는 거지? 언니들과 저는 중국어와 영어를 함께 쓰면서 자랐어요. 그는 편지를 접어 다시 조이에게 건네준 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맞은편에 옛 족자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얼마간 침묵 속에 앉아있던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저 족자에 적힌 중국어를 읽을 수 있겠나? 조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자매들 중에서도 막내예요. 어머니가 저를 여기 미국에 보냈을 땐 고작 4학년을 마친 후였어요. 이젠 많은 글자를 잊어버렸죠. 저런 옛글은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저런 걸 아마 전서라고 하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서로 쓴 사자성어지. 번역하자면 마음을 금과 바위처럼 가지라는 뜻이고 저 족자는 내가 조국을 떠나기 전에 예술가협회에서 선물로 준 거라네. 난 저 말을 지킬 만한 우이는 못되지만 저걸 벽에 걸어놓고 매일 읽어서 거의 머리에 새겨질 정도가 됐어. 내가 왜 저걸 매일 읽는지 아나? 조이는 진지한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 글이 진정한 예술가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야. 금속 중에 가장 정교한 금은 바위와 같이 단단하지. 마음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죽은 동지들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깊이 음미하며 마음의 귀로 몇 번이고 재생시켜 듣곤 했어. 그들의 마음은 금이었지만 결국 바위는 아니었지. 그게 무슨 뜻이죠? 조이의 질문에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결국 죽었다는 말이야. 중국에서요? 그렇지. 무엇 때문에요? 뛰어난 재등을 타고난 사람들이었으니까 금같은 심장을 가진. 그의 말투에서 묻어나는 씁쓸함과 비통함 때문에 조이는 입에서 맴도는 다음 질문을 차마 잊지 못했다. 그는 자문하듯 말을 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나? 반동으로 몰려 참수형을 당하거나 지도자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강제 노역에 끌려갔지. 백화 재방 운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 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석이 공포한 이 운동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처음엔 자유로운 사고 운운하며 인민들을 선동했지만 중국엔 추방과 강제 노역, 죽음으로 막을 내린 악명 높은 운동이 아니었던가. 이제 내가 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나 자신일 뿐이야. 예술가일 뿐이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내겐 단 하나의 의무가 있을 뿐이야. 내 예술을 완성시키는 일. 하지만 그게 중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들을 납득시키면 되잖아요. 내 친구들이 모두 죽어나간 그곳에서 말인가. 슈환통이 치물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조이도 입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자신이 실수라도 한 것처럼 반쯤은 미안함을 담은 눈빛으로 그를 똑같이 바라볼 뿐이었다. 멋이의 슬픔 가득한 눈빛과 무른 입술을 보자 그는 다시 마음을 풀고 말했다. 자유는 우리 예술가들이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기지. 세계 어디를 가든 그곳엔 자유의 공기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조국이야. 이제 이해하겠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글쎄요. 잘은... 그래, 자넨 아직 어리지. 그는 마음을 비우듯 말한 뒤 더는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조이를 작업실로 안내한 다음 설명을 곁들어가며 이 그림 저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는 조이를 세 번째 방으로 안내했다. 거기에도 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벽에 걸린 커다란 캠퍼스 위에는 아직 작업 중인 그림이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미완성의 작은 캠퍼스가 커다란 이질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림은 사람들로 가득 찬 대형 극장을 공간으로 화려한 무대 위에서 우아한 발레를 추는 댄서들과 그들에게 넋을 잃은 사람들의 시선을 담고 있었다. 어떻게 색을... 섞으셨어요? 조이는 그림 속에 빛과 어둠 그리고 광채와 그림자가 주는 미묘한 느낌의 매혹당한 채 물었다. 우선 깨끗한 물로 색을 조절하고 그는 붓통에서 붓 하나를 꺼내 깨끗한 물이 담긴 그릇에 담갔다가 꺼낸 후 캠퍼스 위에 여자 망토에다가 조홍색으로 과감한 부칠을 했다. 그런 후 흡수성이 뛰어난 종이로 캠퍼스 위에 물기를 톡톡 찍어냈다. 그랬더니 뚜렷했던 선도 부드러워지고 진한 주홍색도 깊은 장밋빛으로 옅어지면서 마치 그림자처럼 보였다. 종이로 물기를 찍어내는 작업은 수차례 해야 하지. 정확히 내가 알고 있는 그림자의 형태를 얻으려면 말이야. 이것이 슈안과의 첫 번째 수업이었다. 마침내 조이는 자신이 동포들과 어머니 언니들이 살고 있는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렸던 이유가 바로 슈안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언니들과 떨어져 자신의 삶을 시작할 무렵 슈안이 그녀의 스승이 된 것이다. 하지만 조이는 그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순 없었다. 유명한 화가였던 슈안통은 여기저기 불려다니니라 눈코 틀새 없이 바빴다. 가끔씩 유럽으로 초청받아 나갈 때면 조이는 30번가에 있는 자신의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거나 그의 작업실에서 그가 빨리 돌아오길 기다리곤 했다. 그러면서 그의 그림들을 유심히 살펴본 후 자신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신이 꼭꼭 숨기고 있는 우유부단함을 반영이라도 하듯 추상적이고 애매한 그림만이 눈앞에 나타났다. 기국해야 할까? 아니면 이곳에 남아야 할까?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몇 달이 흐르면서 서서히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했다. 조이는 어느새 자신이 슈안통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일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기국을 선택하리라 마음먹었다. 자네 여동생이 첫 아이를 출산할 날이 가까워져 왔다면 늙은 암탉에 인삼뿌리를 넣어 다려 마시게 하게. 책 의원이 말했다. 북경의 여름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태풍이 한껏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집채만한 파도가 남부 바다의 해안을 거세게 강타했다. 그레이스는 어머니로부터 상해가 폭풍 위에 잠겼다는 편지를 받았다. 북쪽의 내륙 지방인 북경은 사나운 바람이 거리의 먼지들을 작은 해오리 바람처럼 이끌고 다녔다. 사람들은 저마다 집의 모든 문들을 꼭꼭 걸어 닫았다. 책 의원은 아내의 끊임없는 수다덕에 머시의 분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아침 그레이스를 불러 지침을 알려주었다. 최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름달이 뜨는 자정에 인삼뿌리를 캐야 하네. 최고의 인삼은 한국에서 나고 미국 인삼은 가장 질이 떨어지지. 만약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가 필요한데 2세기 때 의술의 신이라고 추앙받던 화타는 포도주와 대마의 유상액으로 만든 훌륭한 마취제로 환자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어려운 수술을 시행했지. 어느 날 유명한 장수 관우가 팔뚝에 화살을 맞아 수술을 시행할 때 화타가 마취제를 투입하려고 하자 그는 화타에게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말한 후 박힌 화살을 뽑아내는 내내 장기를 두었지. 하지만 불행하게도 화타는 그 후 목숨을 잃고만 해 어느 날 강탈자 조조가 악성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화타가 그의 두개골을 절개하려고 하는 바람에 조조가 의심을 품어 그를 참사하라고 명령한 게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화타가 감옥에 있는 동안 무지렁이 아내가 남편의 모든 의서를 아궁이에 쳐넣어 불소시개로 사용했다네. 제 동생은 마취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아 그렇다면 칭찬할 만한 일이지. 암탉을 고운 국물과 인삼뿌리를 잊지 말게. 그레이스는 북경산 인삼종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해 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다. 분석을 끝마쳤을 땐 어느덧 해가 니엿니엿 지고 있었다. 의사들과 학생들이 자취를 감춘 건물은 거의 텅 비어있었다. 그레이스는 분석 과정에서 인삼이 분만을 앞둔 산모에게 좋다는 칭 의원의 말을 정당화시켜줄 어떤 탄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저 속설일 뿐이라고 스스로 단정을 내릴 즈음 연구실의 문이 열리며 리우펑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아 여기 계셨군 동지. 이 건물을 지잡듯이 뒤지고 다녔소. 집으로 돌아가는 칭 의원에게서 오늘 인삼에 대해 공부를 했다고 전해들었소. 곧 분만을 앞둔 동지의 여동생을 위해 인삼을 추천했다고 하던데 의심하기 좋아하는 동지의 성격을 아는 나로선 동지가 직접 실험을 해볼 것이라 추측했고 바로 여기서 동지를 찾은 거요. 그레이스는 남아있던 인삼 추출액을 접시에 붓고 그 뿌리를 쓰레기통으로 던졌다. 이건 분만에 아무 효염도 없어요. 그레이스는 단언한 후 말을 이었다. 탄닌, 고미제, 수지, 녹말, 희발성 기름이 전부예요. 그레이스가 인삼 추출액마저 막 버리려고 할 때 리우펑이 그레이스의 손목을 잡고 저지했다. 잠깐 기다리시오. 동지는 성분 하나를 놓쳤소. 매우 소량이지만 인삼엔 파나신이 들어있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약효를 낼 수 있을 거요. 우리 본초학은 진실에서 벗어난 법이 없소. 리우펑은 그레이스의 손목을 바로 놓지 않았다. 그레이스는 그의 손아귀 힘을 느꼈다. 정교하게 생긴 큼지막한 손이었다. 그녀는 몇 달 전에 그의 손을 눈여겨본 적이 있었다. 그가 전통식 오리요리를 선보이는 낡고 작은 식당으로 그녀를 데려갔던 8월의 어느 달밝은 밤이었다. 그레이스는 빳빳한 높은 깃이 달리고 폭이 좁은 체리색에 빈소매 스파오를 입고 있었다. 몇 년 전에 마련한 이 옷은 요즘 중국의 옷 색상에 비해 너무 튀었기 때문에 귀국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입지 않았었다. 리우펑이 정치적으로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그레이스로선 이 옷을 입고 나가면서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그날 밤 리우펑은 매우 신사적으로 그녀를 대했다. 둘은 포도주를 앞에 두고 좀처럼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때 리우펑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한 깊은 시선으로 그레이스를 응시하더니 더없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난 여자가 이토록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지냈던 것 같소. 붉은 치파오를 입은 여인이 이처럼 아름답다는 것을 말이오. 이 옷차림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진 않으셨나요? 작고 낡은 식당에서 이렇게 둘만 저녁을 들 때는 괜찮소. 그 놀이고기의 샤오싱주를 즐길 때는 말이오. 그날 밤부터 그레이스는 계속 그의 마음을 추측하며 자문했다. 단 하루 만에 둘 사이가 달라진 걸까. 리우펑은 일숙에 파묻혀 늘 바쁘게 지내는 예과의사였다. 수술 참관 때 보았던 그는 대담하면서도 정확했으며 원칙을 중시하는 의사였다. 그러나 자신의 환자가 목숨을 잃었을 때만큼은 처절할 정도로 괴로워했다. 현대의술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었던 그가 서양의학을 배운 곳은 반세기 전 미국인의 기부금으로 세워진 바로 이 최신식 병원에서였다. 인삼은 처음 다렸을 때는 쓰고 재탕을 거듭할수록 단맛이 나오. 그건 전분 때문이오. 아직 맛본 적이 없어요. 그레이스는 대답하면서 그의 손에서 자신의 손목을 뺐다. 혹시 맛볼 일이 생긴다면 조심해야 하오. 인삼이 체험제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가 짓궂은 농담을 하자 그레이스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런 건 믿지 않아요. 체험제는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효과가 나타나죠. 그럼 동진은 사랑을 믿지 않는 거요? 제 말은 그런 게 아니라. 그레이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밖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양 박사 사무실에서 찾아요. 여동생이 아기를 낳으러 병원에 도착했답니다. 양 박사 양 박사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 빨리 가봐야겠어요. 그레이스는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고 급히 연구실을 떠났다. 그녀의 조카이자 머시와 존성의 자식이 될 그 아이는 그로부터 여섯 시간 후 병원의 서쪽 건물에서 태어났다. 토실토실 살이 오른 건강해 보이는 사내 아이였다. 그레이스가 엉덩이를 살짝 때리자 아기는 자신의 분노를 분출하듯 우렁차게 울어댔다. 산모는 암탉과 인삼을 달인 물을 훌쩍훌쩍 마시면서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내 인생의 목표를 완수한 거야. 조국의 새로운 국민 한 명을 선물한 거니까. 양 부인은 손자의 탄생 소식에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태어나는 순간을 보기 위해 북경으로 갈 생각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애손자인 만큼 탄생 순간까지 지켜보는 건 주제넘은 짓이라며 자제했다. 한 달쯤 후 딸과 사위가 애손자를 데리고 오면 그때 실컷 보자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랬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축하를 표하기 위해 딸과 아기에게 선물을 급송했다. 그리고 그날 만큼은 일찌감치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모처럼 사색과 회상의 시간을 가졌다. 오늘은 자신의 애손자가 탄생한 날인 동시에 유명한 여자 역할 전문 배우였던 자신의 옛 친구 매일한 팡의 기일이기도 했다. 몇 년 전에 어느 날 오후에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전날 저녁 매일한 팡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전사 무란이라는 경극을 보고 온 후 양부인은 그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 경극에서 역사 속에 무란이란 인물은 12년 동안 전쟁에 나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온다. 그런데 공주와 결혼하라는 황제의 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털어놓게 된다는 이야기다. 양부인의 인생에는 그녀가 보물처럼 간직하는 특별한 추억들이 몇 개 있었다. 그리고 매일한 팡과의 우정은 비록 로맨틱한 것은 아니었다 해도 가장 소중한 추억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매일한 팡은 성을 떠나 단지 섬세하고 아름다운 사람일 뿐이었다. 그는 양부인에게 순수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버드나무까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유유한 움직임이라든가 아름다운 고음의 음성과 죽순 끝처럼 가녀린 손가락 이 모든 완벽한 조화는 그를 중국 경극의 가장 뛰어난 여자 역할 배우로 만들었다. 양부인은 그의 집을 몇 차례 방문해 맛 좋은 차와 티베트 출신 유리사가 만든 크림으로 속을 채운 조그마한 사탕과자를 먹고 냈다. 이 사탕과자를 유난히 좋아해서인지 그는 다소 통통한 몸집을 갖고 있었다. 그 후 양부인은 그와 개인적인 만남을 줄이면서 단지 경극을 관람하러 가는 정도로 관계를 자제했다.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실제 모습으로 돌아온 당신을 보고 있으면 혼란스러워져요. 매일 한팡은 웃으며 대꾸했다. 나 자신도 일단 무대에서 내려오면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당신의 경극을 보러 오게 되면 내가 무대에 등장할 때 객석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당신이 와 있다는 걸 알면 최선을 다해서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한팡이 말하는 최선이란 완벽을 의미했다. 그가 만들어내는 50가지도 넘는 소매의 움직임은 감정의 모든 면면들을 표현할 수 있었고 손짓으로는 어떤 특정 행동들까지도 묘사할 수 있었다. 가령 안에서 밖으로 또는 밖에서 안으로 문 열기, 강에서 헤엄치기, 말에 올라타기, 술 마시기, 마차에 오르기 등 경극에 나오는 일상생활의 행동 하나하나를 표현해냈다. 당시 경극의 무대장치는 도시의 건물벽 외에도 어떤 기둥도 풍경도 없는 빈약한 수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섬세하고 우아하여 정확하게까지 한 그의 연기에 매료된 관중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극속으로 빠져들었다. 예술 하나에만 진실하고 싶었던 그는 정치가들의 설득이나 선동주의자들의 종용에도 굴하지 않고 평소대로 계속 공연을 펼쳐나갔다. 일본 정복자들이 북경을 점령했을 때에는 공연을 거부하고 항의 차원에서 턱수염을 길렀다. 일본군이 물러가자 그때야 비로소 그의 전속 이발사가 턱수염을 밀었다. 양 부인은 역사 속의 영웅이나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고대 경극에서 신들린 연기를 펼치는 그의 모습을 자주 보러 갔었다. 말년에 이른 그가 더욱 완숙하게 역할을 그려내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이 낯설고 격변하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경극만이 과거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류인 셈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새 정부는 국립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명예했고 그때 양 부인은 주요 조문객으로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 위대한 예술가이자 전통주의자였던 친구를 남몰래 추억하는 이 길에 운명의 여신은 그녀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손자를 보내주었다. 새롭게 부상한 거대한 권력자들의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장차 이 아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다. 양 부인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매일한 방의 죽음과 함께 그 찬란했던 과거도 그 무대 위에서 그 이야기들 속에서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겨울이 코앞에 이르자 횡안 부장의 집무실에도 한기가 돌았다. 한가운데에 놓인 석탄난로는 탁탁 소리를 내며 불을 피우고 있었지만 몇 발자국만 떨어져 있어도 그 온기를 느낄 수가 없었다. 존성은 나무 책상 뒤에 앉은 차오층과 마주보고 있었지만 난로에서는 한참 떨어진 문가에 앉아 있었다. 동지는 아직도 미국에서 사용할 비밀무기 개발을 거부하고 있소? 차오층이 위압적으로 묻자 존성이 대답했다. 부기를 제조하는 일만큼은 방면을 부탁드립니다. 두꺼운 안경 렌즈 탓에 더욱 커 보이는 존에 정직하고 짙은 눈망울이 맞은편에 잘생긴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부장은 서류를 집어들어 말없이 훑어보다가 잠시 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동지에겐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존성은 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다. 부장은 읽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인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은 모든 과학적인 노력을 국방 분야에만 집중시켜야 하오. 우리는 스스로 교훈을 터득했소. 지난 4천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개화된 민족이었던 중국인은 지나친 긍지로 인해 잘못된 길을 걸었소. 이제 우리는 야만족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 이상이 되어야 하오. 수세기 전 우리는 전쟁이란 개화된 민족이 취할 소일거리가 아니라고 배웠지. 그래서 천년 전에 폭발 무기의 개발도 중단했던 거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건 비인간적이고 극악 무도한 범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병사들끼리야 칼부림하며 서로를 죽이든 말든 상관없지만 무고한 사람들만큼은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믿었던 거요. 그래서 우린 로켓의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소. 심지어 화약조차도 불꽃놀이를 할 때만 사용했지. 우리와 관계없는 국경 너머의 세계에는 등을 돌린 채 그저 하늘 아래 우리 땅과 우리에게 종속된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안주해왔소. 그동안 저 바깥세상의 오랑캐들이 원자폭탄과 로켓무기와 온갖 치명적인 화학약품들을 개발하고 있었는지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소. 과학자인 동지는 그 비밀을 알고 있을 거요. 다른 누구도 아닌 동지 자신의 민족인데 그들을 보호하려는 사명을 감히 거부할 수 있소? 존성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무더니도 침묵을 고집하며 차오층 부장만 끈질기게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때 차오 부장이 책상을 두 손바닥으로 탁 내려치면서 크고 짧은 에마디 소리를 질렀다. 난 동지가 왜 비밀무기 제조를 거부하는지 알고 있소. 동지는 미국을 향한 반역적 사랑을 품고 있는 거요. 그놈들은 우리에겐 가장 위험한 적이오. 소련 놈들 따윈 멍청하니 두려울 게 없지만 미국인들은 달라. 그들은 아주 교활한 민족이란 말이오. 그놈들은 우리 주변에 자신들의 기지를 만들기까지 했소. 반드시 쳐부숴야 할 적들이란 말이오. 그는 말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존성이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오. 우리가 그들을 증오하는데. 왜 우리가 미국인을 증오해야 합니까? 존성이 물었다. 그는 이러한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지만 내면에서 꿈틀대는 정의감은 그를 저지할 수 없었다. 유년기 이래로 줄곧 장사를 하는 삼촌과 함께 미국에서 살아온 그였다. 이런 존성에게 미국은 그저 꺼리낌 없이 솔직하고 친절하며 세상 물정에 무지하나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재미거리를 찾는 사람들의 나라였다. 자기 생명이 우협받는다고 해서 그들을 파괴할 무기를 만들 순 없었다. 존성은 현재 심각한 위험에 빠져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한창 아이를 낳은 기쁨에 젖어있는 아내에게 차마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둘이 귀국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다 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차우층 부장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왜 우리가 그들을 증오해야 하냐고 물었소? 왜냐하면 우리 중국인만이 진정으로 개화된 민족이기 때문이오. 과학 분야에서조차 유럽인들보다 1,200년 앞서서 배 끝에 키를 단 배를 발명했소. 종범선을 고안한 것도 고작 3세기였으며 그로부터 500년 후 발로 밟아 돌리는 에륜을 배에 달기 시작했소. 12세기경에는 충각장치와 20개의 에륜을 군함에 달았는데 영국인들은 우리가 그네들의 것을 모방했다고 했소. 바보같은 소리지.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도의 가랑이를 들락거렸던 때보다 60년이나 앞서 있었지. 난 전쟁을 반대하라고 가르친 공자와 모든 정신나간 성인 나부랭이들을 경멸하오. 혹시 3,000년 전에 살았던 손자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소? 아직 모른다면 그가 쓴 병법서를 한번 읽어보시오. 그는 우염에 처하지 않았다면 싸우지 마라 라는 가르침을 주었소. 우린 현재 우염에 처해 있소. 수많은 과학자들 중에서도 동지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오. 그는 숨 찬 듯 말을 멈추었다. 침 튀기며 떠들어댄 그의 입가에는 거품이 일고 있었다. 이래도 거절할 셈이오? 차우층은 시종일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존성에게 강압적으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존성이 힘없이 말하자 갑자기 차우 부장은 더없이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 존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전 이 일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부장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냉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존성은 침실로 들어왔다. 머시는 낮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수틀에 발을 올려놓은 채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서양식 기름난로 덕분에 방 안엔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다. 존이 난로 위로 손을 펴자 머시가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지었다. 집에 온 이후로 우리 아들이 벌써 500g이나 들었어. 이게 바로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삶의 모습이잖아. 둘은 혹시나 대화를 엿듣는 연탄 꿈이 있을까봐 영어로 이야기했다. 존은 예전과 달리 둘이 말하는 모든 것을 누군가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식을 하고 있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던 그는 마침내 창가로 가서 커튼을 쳤다. 그리고 커다란 중국식 침대 가장자리로 와서 걸터앉았다. 아내에게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알려줘야 할까? 하지만 말한들 무슨 소용이랴. 피할 수 없는 이상 얘기해봤자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감시해두는 그를 쫓아다닐 것이다. 밖에 일을 집안으로까지 끌어들이진 말자. 그저 제공받은 실험실에서 그의 일을 해 나가면 그뿐이다. 그들은 존성에게 전용 연구실을 제공하는 아량을 베풀면서 적어도 당분간 그가 핵 물리학 대신 염색체의 본질에 대해 연구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그는 동일한 연구를 진행 중인 다른 나라 과학자들의 진척 상황을 알고 싶었지만 아무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중국은 예전의 고립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국가적인 애토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심각하게 생각했다.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른다면 어떻게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겠는가? 그는 차오부장이 열띠게 웅변했던 역사에 대해 떠올렸다. 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행보에 무지하다면 어찌 자국의 방어 상태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 우린 지금 옛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지. 존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머시가 물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존?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못 좀 생각하느라. 머시가 맥없이 웃었다. 이제 당신을 좀 알 것 같아. 당신은 집에 있을 때도 일 생각뿐이야. 그 속에 행복을 느낀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여보 이 앙증맞은 손 좀 봐. 정말 귀엽지 않아?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번 만져봐. 마치 장미꽃잎 같아. 그는 여러 가지 생각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는 듯 머시 곁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는 아들의 조그만 분홍빛 주먹을 자신의 손바닥 안에 쥐었다. 그 자그마한 손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난생처음 부성애가 가슴 저변으로부터 울컥하고 밀려왔다. 그는 이 새 생명을 책임져야 했다. 그에게 갓 태어난 아기를 위태롭게 만들어도 될 권리라도 있는 것인가. 그러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개인적인 양심만을 고집해야 하는가. 결정은 쉽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렇게 여름이 가는 동안 아이는 쑥쑥 커갔다. 가을이 겨울에서 자리를 내줄 때쯤 아이는 몰라보게 자라 있었다. 북경 뒷골목의 그레이스 가족은 더없이 평안한 나날을 보내는 듯했다. 모두 제 역할에 충실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다. 날씨가 얼음처럼 청명하고 하늘은 옛 궁궐의 기화처럼 푸르른 음력 섯달 마지막 날이었다. 그레이스는 옛 황금 바깥에 꽝꽝 얼어붙은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그레이스는 유유히 달리는 반면 리우펑은 조금 빠른 속도로 달렸다. 둘이 스쳐 지나는 동안 나란히 달리던 그레이스가 비틀거리자 리우펑이 잽싸게 방향을 틀어 그녀를 잡아주었다. 발목을 삔 것 같아요. 그레이스는 숨이 차 헐떡거렸다. 그만 탑시다. 배도 고프고 하니. 둘은 중국어로 말했다. 그는 자신이 아일랜드 출신의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쪽 사투리가 묻어나는 영어밖에는 쓸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레이스는 중국인에게서 아일랜드 사투리를 듣는 게 재미있어서 아이스터가 아니라 오이스터예요 라고 깔깔거리며 그의 영어를 교정해주곤 했다. 그럴 때면 리우펑은 내 형편없는 영어를 전부 망치려 들지 말아요 라며 엉터리 영어를 구사했다. 그 이후로 리우펑은 중국어만 썼고 이내 그레이스는 그가 자신을 놀림감 삼아 웃어대는 걸 원마땅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구석진 자리에 작은 탁자에 자리를 잡았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어중간한 늦은 오후였는데도 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사람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그러니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건 없어. 중국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유고한 역사를 가진 지혜로운 민족이요. 무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서양보다 뛰어나지. 심지어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손문 선생도 이처럼 말씀하셨소. 과학에서만큼은 중국이 서양으로부터 배울 수 있지만 철학적인 진리는 서양이 우리한테서 배워야 한다고 말이요. 그레이스는 자족감으로 우쭐해진 그의 잘생긴 얼굴을 바라보았다. 더없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그 모습이 적잖이 놀라웠다. 그 후 그레이스는 침대에 편안히 누워 리우펑과 보냈던 그날을 떠올렸다. 리우펑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그녀는 그의 잘생긴 이목구비와 강직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각진 얼굴을 생각했다. 그리고는 옛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영웅들이 모두 각진 얼굴에 부리부리한 눈과 꽉 담은 두툼한 입술을 가졌다는 걸 깨달았다. 바로 리우펑의 얼굴이 그랬다. 그레이스는 또 다른 얼굴도 떠올렸다. 클램. 그를 까마득히 잊고 지낸지가 벌써 몇 달이 흘렀다. 두세 번 편지가 오고 간 후로 그에게서는 소식이 뚝 끊겼다. 누군가 도중에 편지를 가로챈 것은 아닐까.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이런 의혹으로 그레이스는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었다. 앞문으로 호랑이를 내쫓았더니 뒷문으로 늑대가 들어온 격이지. 분노한 소련 과학자들이 중국을 떠나던 날 그레이스는 상해의 어머니를 방문했다. 양부인은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저지른 일의 결과를 보기 시작하고 있어. 그러니 늑대의 출발 또한 당연히 환영해 줘야지. 그레이스가 눈썹을 지켜세우며 물었다. 호랑이는 뭐죠? 일본인들 서양의 제국주의자들이지. 늑대는 물론 소련인들이고. 하지만 나는 소련인들이 이 땅에 머물지 않는 걸 알았단다. 원숭이 같은 오랑캐들이지. 우린 근 몇 년간 그들의 만행을 무더니도 참고 견뎌왔어. 그들은 에몽고와 만주를 점령했어. 그러니 이제 돌아가게 내 버려둬야지. 하지만 엄마 그들이 떠나고 나면 어느 나라도 우릴 도우려 들지 않을 거예요. 미국도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레이스가 다소 불만을 표하자 양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나라는 우리 자신의 손으로 지켜내야 해. 그래서 머시 부부의 귀국을 반갑게 맞이했던 거란다. 존이 우리 과학자들과 협력한다면 예전의 세계가 깜짝 놀랐을 때처럼 중국이 과학 분야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되겠지. 어머니가 이렇게 애국자처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말 맞죠? 난 중국이냐. 중국의 운명과 장례를 믿는단다.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아직도 편협한 방식으로 일조했던 혁명에 대한 씁쓸함과 후회감이 일조하고 있어. 실수라면 실수였지. 우리는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이상적인 왕정을 전복시켰다.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시절에 무지로 인해 국보를 파괴시킨 셈이지. 이제 모든 건 혼란스러워졌어. 이 혼란이 언제쯤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그저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수천 년 동안 거듭해서 질서와 번영을 되찾은 것처럼 말이야. 전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레이스가 중얼거리듯 말했으나 양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개인 서재의 책상 앞에 앉아있었다. 서쪽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넓은 창문으로 눈송이가 흩날리면서 사뿐히 땅에 내려앉고 있었다. 설날 연휴였지만 시내는 조용했다. 양부인은 아무도 추대하지 않았으므로 기다릴 사람 또한 없었다. 사업만 아니면 완벽히 격리된 삶을 사는 거나 다름없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레이스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중국인들은 약소국에 둘러싸인 채 스스로의 뛰어남을 과신했던 것 같아요. 국경 너머의 유럽이나 미국으로는 여행해본 적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유럽과 미국이 존재하기 한참 이전부터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그 모든 걸 이미 우리 민족의 손으로 이루어 놓았다고 믿고 있어. 공자가 자기 철학의 토대로 삼았던 옛 역사서에 이런 말이 씌어 있단다. 양부인은 마음을 가다듬고 낭성을 시작했다. 무릇 백성은 귀여김을 받아야 하며 압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 백성은 나라의 뿌리이다. 뿌리가 견고하면 나라는 화평하다. 너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게다. 양부인이 낭송을 마치고 말을 이었다. 식량 무기 백성들의 신뢰 중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옛 성인들은 무기와 식량은 단념할 수 있어도 백성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는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럼 지금의 국민들은 국가의 신뢰를 가지고 있나요? 그레이스가 묻자 양부인은 자기 딸을 의아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글쎄 그렇다고 생각하니? 정답이 뭘까요? 그레이스가 집요하게 대물었다. 수천 년 전 그 질문이 맨 처음 던져졌을 때 나왔던 대답과 같을 게다. 모든 게 변한 듯 보여도 사람은 변하지 않지. 맹자 말씀에도 있지 않니? 본래 하늘엔 정해진 의지가 없다. 다만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는다. 이 말을 들은 그레이스는 혼란스러워졌다. 자기가 어머니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어머니께서 은근히 마음속 불만을 나타내려고 저리 말씀하시는 걸까? 나중에 그레이스는 자기 방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머니와 다른 모든 중국인들 사이에서 묘한 유사성을 발견했다. 그건 바로 중국인 일하는 우월감에 대한 뿌리 깊은 맹신이었다. 이는 개개인에 따른 격차가 있을 뿐 공산주의자든 아니든 서로 이념이 같든 다르든 관계없었다. 중국 민족은 여전히 스스로가 지리학적으로나 인정적으로나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다. 그토록 지혜롭고 품위와 교양을 갖춘 어머니마저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맹신이야말로 우월감의 가장 큰 특징 아니겠는가. 그레이스가 북경으로 돌아온 날 리우펑은 그녀를 찾아다녔다. 마침내 그는 병원의 중앙 복도에서 그레이스의 뒷모습을 보고는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돌려 바로 옆에 와 있는 자신을 보자마자 무작정 빈 교실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외쳤다. 굉장한 소식이오. 소련 사람들이 모두 떠났소. 도둑놈들처럼 후다닥 떠났소. 그들도 한때는 우리를 도운 사람들인데 그렇게 빨리 기뻐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빨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는 따지듯 묻고는 이내 말을 이었다. 하늘날에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는 없소. 우리는 더 이상 소련에게 굽실거릴 필요가 없단 말이오. 주석동지의 말이 옳았소. 균열은 일소되어야 하고 공존은 환상일 뿐이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우위를 점하게 마련이지. 그 위치는 항상 우리의 자리였고. 당신도 우리 어머니와 같군요? 무슨 말이오? 당신들은 공산주의를 순수한 이데올르기가 아닌 중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옛 황제들이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말이죠. 적어도 우리끼리는. 적어도 우리끼리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단지 그렇다고 착각했을 뿐이죠. 이건 또 무슨 소리요? 당신도 엄연히 중국이니요. 그러니 자신의 민족에 대해 잘 알 것이오. 만약 모르겠다면 내가 가르쳐주겠소. 기필코 그렇게 하겠소. 당신이 한 말에도 일리는 있소. 공산주의자가 현재 우리의 수단이라는 말.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결국 속뜻은 동일한 거요. 그 안에 놀라운 지배력이 있다는 사실 말이오. 속국들은 우리에게 다시 공무를 바칠 것이오. 모든 게 우리의 지시 아래서 조화롭게 굴러갈 것이오. 언제나 그래왔듯이 전쟁 없이도 승리할 것이며 아우와도 같은 약소국 민족들은 우리 안내를 따를 것이오. 그러고 나면 대화합이 이루어지겠지. 당신과 나는 반대편이 아니라 같은 편에 있소. 난 당신을 나와 분리시키진 않겠소. 당신과 나는 함께 서 있는 거요. 우리는 같은 피가 흐르는 중국인이란 말이오. 그레이스는 생각 같아서는 실컷 웃어주며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명백히 그가 말하는 진실은 그가 어느 쪽에 서건 상관없이 그녀가 언제나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녀는 그런 종속적인 입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이다. 그레이스는 미국이라는 바깥 세상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지도 아무런 반박의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의 눈빛이 그레이스의 눈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레이스의 양손을 덥석 잡더니 자신의 가슴에 쾅 부딪히듯 갖다댔다.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 맞소? 그가 원하는 대답을 기다리듯 물어왔다. 그래요. 그레이스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둘은 그날 인물을 마저 채우기 전에 서둘러 헤어졌다. 그레이스는 일하는 내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았다. 그렇다. 아마 사랑에 빠진 건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을 수 있단 말인가. 류펑 역시 그녀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그의 말대로 그녀는 중국인이었다. 단, 옛 왕조에 공무를 바치던 주변의 속국들을 벗어나 저 멀리 서양까지 두루 돌아오고 온 중국인이었다. 그레이스는 그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의 백목적인 생각에도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인지 왠지 모를 책임감으로 내심 괴롭기도 했다. 어쨌든 그에게 진실을 알려 현실에 눈두도록 해줘야 했다. 젊은 데다 명석한 두뇌까지 가진 류펑이라면 그녀가 진실을 내보일 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이기에 너무 연로하신 어머니에게까지 그런 생각을 일깨워 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냥 과거의 환상 속에서 우연을 삼으며 사시는 편이 나을 듯 싶었다. 아침에 챙우연이 그날의 수업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그레이스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침은 때가 중요하지. 햇빛이 화창한 날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타액 분비가 활발해지며 호흡도 편하거든. 춥거나 흐린 날에는 혈액순환도 둔해지고 호흡도 무겁고 타액의 점성도 강해지지. 달이 차면 혈액순환과 호흡도 활발해지고 달이 기울면 그 반대로 모든 기능이 약해지네. 그러니 침을 놓을 때도 맑고 따뜻하거나 달이 찬 날을 골라 놓아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네. 흥미롭네요. 서양의 생물 기후학 연구에도 관상 동맥 질환은 구름이 잔뜩 해를 가리고 있는 쌀쌀한 날씨에 많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나오던데요. 챙우연은 파란 천 표지로 싼 책장을 넘기며 말했다. 사대양, 러머 오랑캐놈들이 우리 한의학을 기동량한 게 틀림없군. 동지는 강제 노역장으로 보내질 거요. 차오부장의 말에 존성은 앉은 자리에서 몸을 움찔했다. 나무 의자가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느껴졌다. 존성은 목청을 가다듬은 후 입을 열었다. 제가 무기 제조 분야에 참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전자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동지는 과학자고 모든 과학적 원리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것이오. 존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줄곧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는 부장의 의견에 반박하는 건 부질없는 짓이었다. 부장과 언쟁에 휘말리는 건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존의 침묵이 차오부장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동지는 과학자일 뿐이여. 본인의 정치적인 태도를 한 번쯤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소. 동지는 추석 동지께서 목숨을 걸면서 구축해놓은 바로 그 원칙들까지 부인하고 있는 거요. 존성은 꿋꿋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과학은 탐구정신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관찰하고 조사해서 그 결과가 옳다고 판단되거나 입증되었을 때에만 결론을 내리라고 배웠습니다.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일들도 있소. 과학자에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린 그런 과학자를 용납할 수 없소.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학자의 원칙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과학자는 오직 불변하는 진리만을 따를 뿐입니다. 동지는 의지에서 죽도록 일점해 봐야겠군. 부장은 이제 사납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존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제 떠납니까? 내일 아침이요. 존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문으로 걸어 나오다가 잠시 멈춰 서서 부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애국도 저마다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존연은 방에 아내와 단둘이 있게 되자 모든 얘기를 털어놓았다. 아이는 바닥의 이불 위에 누워 진흙으로 빚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머시는 아이를 팔에 안고 있는 중이었지만 방에 들어올 때 남편의 심상찮은 표정을 보고 뭔가 할 말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리고 지금 막 그 아연 실색할 소식을 들었다. 머시는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 남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강제 노역에 끌려가게 됐어. 머시는 숨이 턱 막혔고 존연은 그저 하얗게 질린 머시의 얼굴을 무력하게 쳐다보았다. 머시가 짧은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결국 심판대에 선 거야? 미국인에게 사용할 유독성, 무기 제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거든. 존연은 미국의 상수도원을 비롯해서 강, 급수소, 가축을 방목하는 개천까지 유독 물질을 투입하겠다는 중앙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머시는 남편이 중앙 권력에 복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무 이유도 제기할 수 없었다. 맙소사. 그런 일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당신의 결정은 옳았어. 하지만 여보, 난 죄책감이 들어. 죄책감이라니. 여기로 오자고 한 건 나였어. 아이 때문에 말이야. 머시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존연은 머시의 어깨에 오른팔을 얹고 앤손으로만 그녀의 턱을 들었다. 우린 각자 생각하는 최선의 방식대로 국가에 봉사하면 되는 거야. 후회할 필요는 없어. 존연은 머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고 둘은 고뇌에 찬 채 잠시 꼼짝 않고 있었다. 수년간 머시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등나무 의자 쪽으로 걸어가 그곳에 깊이 몸을 묻더니 입을 열었다. 현대식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은 이제 포기해야겠지. 이제 아이도 생겼고 해서 둘은 자신들만의 집을 갖고 싶어 했다. 그러던 차에 머시가 교회 지역에 신축된 8층이나 10층쯤 되는 현대식 아파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다. 옛 성벽을 부수고 나무들도 새로 심어진 곳이었다. 그녀는 그 중국의 옛 수도에서 미국 대도시의 교회 지역 같은 풍경을 떠올릴 수 있었다. 지금처럼 언니와 함께 지내거나 상해로 가서 어머님과 지내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난 여기 있을래. 이제부터라도 음악학교를 다녀야겠어. 어쨌든 끔찍하게 시간이 더디 가는 것쯤은 막아야 할 거 아냐? 어느새 머시의 눈에 눈물이 가득 꼬였다. 조는 머시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그게 당신에게는 나라에 봉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야. 이 위로의 말은 그 자신에게조차 공허하게 들렸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머시는 남편의 품에 와락 안겨 큰 소리로 흐느꼈다.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마님. 추산의 말에 양부인은 한숨 지으며 말했다. 하늘이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 같구나. 하루하루가 똑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게 조금씩 나빠져 갔다. 믿음과 희망에 눈먼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되고 있었다. 지난해 이들 위에서 군림하던 자들은 크나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부인은 그들을 불신했으며 차오충 부장에게 그 속내를 내보이기까지 했다. 우리 중국인들은 다른 민족과는 달라요. 다른 민족들은 자신들의 발명품을 믿지만 우리는 땅을 믿거든요. 우리는 곧 모든 걸 믿게 될 거요. 차오충은 평소처럼 확신에 차서 말했다. 양부인은 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침묵으로 대답했다. 몇 달이 흘렀다. 양부인은 영웅심으로 가득 찬 농부들과 하층민들이 뒷마당에 만들어 놓은 간이 화로나 탈곡장 옆에서 철광석 재련법을 익히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을 깊은 절망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농부들이 인민공사로 속속 편입되어 가는 광경도 목격했다. 마님 리 영감이 음식을 구걸하러 왔어요. 추산의 말에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양부인이 그릇을 옆으로 치웠다. 이리로 안내하게 추산이 물러가자 양부인은 낙담한 채 노인을 기다렸다. 그녀는 이미 가족에게도 나쁜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일하게 믿었던 차호층마저 한마디 언급 없이 사위를 강제 노역장으로 추방시키지 않았던가.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인재에게 노예 생활과 다름없든 육체 노동을 시키다니 이 얼마나 크나큰 국가적 손실인가. 하느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듯이 각자 본분에 맞는 천직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옛 선조들이 옳았다. 그들은 선비들이 항문을 갈고 닦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몸을 지치게 만드는 육체 노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소리도 없이 문이 열리자 농부인 리 영감이 거기에 서 있었다. 그는 눈을 껌뻑거리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리 영감의 소유였던 시 애각 조그만 땅때기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본 지 수년이 흐른 지금. 그는 몰라보게 늙어 있었다. 양부인은 일본군이 중국 땅을 점령하던 즈음 그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음식점에서 필요한 계란과 닭과 오리 등을 구하기 위해 추산과 함께 시 애각의 농가들을 찾아갔다. 당시 자존심 강한 농부였던 리 영감은 며칠 전 일본군이 자신의 비밀 곳간 창고를 털어갔다고 불평 불만을 쏟아냈다. 그렇게 혈색 좋고 원기 왕성하던 중년 남자가 이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초라하기 그지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앉으시게 양부인은 리 영감에게 말을 건넨 후 고개를 돌려 추산에게 지시했다. 초음아에게 밥 한 그릇과 젓가락을 가져오라고 하게 아닙니다요 아니에요 어찌 감히 제가 리 영감은 비록 깎듯이 예의를 갖추어 사양하긴 했지만 큰 나무 사발에 담긴 뜨거운 쌀죽과 소금에 절인 계란과 생선 따끈따끈한 꽈배기 도넛돼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자네를 두고 어찌 나 혼자 먹겠나 양부인은 예의를 갖추어 말했다. 그리고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의 누런 얼굴과 가난이라고 써붙인 듯 움푹 꺼진 눈 언저리를 보면서 다급하게 자기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가 무한하고 부끄러운 기색으로 와서 앉자 양부인은 그에게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간 겪었던 고생에 대해 전부 털어놓아 보게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리 영감도 양부인을 신뢰하며 목소리를 잔뜩 낮춘 채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마님께서는 저를 잘 아시죠? 저는 그저 평범한 사내였습죠. 저의 조상님들처럼 말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네는 책을 읽을 줄도 몰랐거니와 아예 그럴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하늘이 저희에게 땅을 내려주셔서 그나마 거기에 발을 붙이고 살았죠.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했답니다. 저의 증조분님 때 마련한 작은 땅떼기가 자자손손 내려오면서 불어나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2만평이 넘는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땅을 2만 5천평 가까이 불릴 꿈을 가졌었죠. 애아들이라 형제가 없던 저는 두 아들이 물소에게 풀을 먹이는 것 이상의 일을 할 만큼 자랄 때까지는 형편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이들의 일손을 빌렸었죠. 그때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고용했던 그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지주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제게 욕을 퍼부을지 말입니다. 드문드문 나이 있는 허연 턱수염까지 벌벌 떨고 있는 리 영감의 모습이 너무 측은해 보여 양부인은 그를 위로하듯 말을 이었다. 그들이 반발했던 건 자네가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네. 그나저나 자네 두 아들은 어찌 되었나? 저를 버렸습니다요. 노인은 서럽게 말했다. 그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더니 지금은 여기저기 새로운 시대에 기적을 외치고 다니느라 여념이 없답니다. 더구나 더 이상 내가 자기들 아비가 아니라고 당당히 못을 박더군요. 바로 제 씨를 받고 태어난 그놈들이 말입죠. 그는 허옇게 색바랜 푸른색 면바지 아래 앙상하게 드러난 정강이를 찰싹 때리며 고개를 툭 떨궜다. 그때 초음화가 그릇과 젓가락을 들고 들어와 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놓고 이내 물러갔다. 양부인이 말했다. 어서 들게. 따뜻한 음식이 자네의 영혼을 어루만져 줄게야. 그의 사기를 조금이라도 북두둬주기 위해 양부인도 다시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그는 굶주린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비웠다. 양부인은 초음화를 따로 부르지 않고 그릇에 손수 밥을 담아주었다. 리 영감은 밥을 세 그릇이나 뚝딱 해치우고 양부인이 계속 권하는 반찬 그릇까지 거의 싹싹 비우고 나서야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저희는 단 한순간도 양심에 꺼리는 짓은 못하는 사람들입죠. 땅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 백가지의 옛 이름을 가진 저희들은 말입죠. 그가 말을 이었다.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요. 모질고도 고된 노동이었어요. 낮에는 땅을 경작했는데 보통 남자와 여자들이 한 무리가 되어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합니다요. 밤에는 철을 만들었죠. 하지만 저희 같은 무지렁이가 무슨 수로 철을 만들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죠.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며 일하면 모든 게 실패하기 마련 입죠.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양부인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짐하기 말했다. 올해 수확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저희가 만든 철이 모두 쓸모없게 돼버린 것처럼 앞으로 땅에서 곡식이 나올 일도 요원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일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작자들이에요. 씨앗 심는 법도 몰라 너무 깊게 아니면 너무 얕게 심어서 땅이 그 씨앗을 키우지 않는다 이 말입죠. 마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고통 받게 될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누더기조차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 어디 천을 팔아야 옷을 지어 입지요. 바늘과 실조차 모자라는 이 판국에 누가 실을 잡고 피륙을 짜겠습니까요. 아마 2년쯤 지나면 사람들은 전부 절망에 빠질 겁니다. 그때 되면 그자들이 또 어떻게 나올까요. 그자들 또 변할 걸세 양부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들 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 태폭풍이 밀어닥칠 겁니다. 열띤 감정에 휩싸인 노인은 이젠 주의도 의식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몇몇 지역에만 비가 내릴 뿐 다른 곳은 몇 달간 가뭄이 지속될 거예요. 벼 메뚜기들이 우리가 키운 곡식들을 먹어 치워서 논도 황폐하질 겁니다. 하늘은 노하고 사람들은 홍콩으로 도망을 갈 거고 말했죠. 그들 중엔 이 비천한 늙은이도 끼어 있겠죠. 제겐 지금 아무것도 팔 게 없습니다. 계란도 닭도 돼지도 배추도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군이 점령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먹고 살만 했습니다요. 마님은 어쩌실 겁니까요? 난 계속 여기 남아있을 걸세 예전처럼. 존성은 미국식의 안락한 생활 때문에 자신의 몸이 위약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몸 여기저기가 쑤셨고 근육이 뼈에서 떨어져 나오는 듯한 통증까지 느껴졌다. 하지만 새벽을 알리는 기상종이 울리고 집합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오면 농부들 틈에 끼어 들판으로 달려 나가야 했다. 솔직히 말해 비록 혹독한 노동이었지만 조는 내심 지식인들을 고된 육체 노동으로 내모는 정책이 가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분간 인력 낭비가 불가피하다 해도 7억 이라는 거대한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농부들의 나라에서 국민적 결속력을 다지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농부의 아들이었던 주석은 일찍이 지식인과 학생들 또한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선포했다. 존의 손바닥은 이미 물집 투성이었다. 옛날에 사용했던 짧은 자루의 괭이보다 월등히 계량된 긴 자루의 괭이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의 연약한 피부는 잦은 괭이질을 당해내지 못했고 물집이 잡힌 오른쪽 손은 아예 골마 들어가고 있었다. 동지 괭이를 너무 꽉 잡지 마시오. 그러면 오히려 힘이 더 들지요. 자 나를 봐요. 이렇게 어제는 옆에서 보다 못한 젊은 농부가 충고를 해주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자 나무로 된 벽 틈새로 가느다란 빛이 새로 들어왔다. 단잠에 빠진 사람들은 몸을 뒤척이며 간혹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여기저기서 남자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앉아 서로를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다. 존은 그들 모두 자신의 처지가 당황스럽겠지만 자기보다 더한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지평선 위로 태양이 떠올랐다. 기상벨이 울리고 호루라기가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내자 모두들 벌떡 일어나 재빨리 작업복을 입었다. 그들은 주어진 15분 내에 일사불란에게 정렬한 후 자신이 속한 소조의 반장과 조언들을 따라 복창을 하며 논으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마음편이 지냈던 지난 날은 이제 각오 없었다. 이웃 농부들이 삼삼오 짝지어 서로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짧은 대나무 담배를 피어불면서 자신의 논으로 향했던 그리운 옛 풍경은 온대간대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수천년 동안 지속되었던 삶의 풍경이 막을 내린 것이다. 5억의 농부들은 이제 남녀 할 것 없이 더 이상 자신의 소유가 아닌 공동의 논을 향해 병사처럼 행진했다. 존성도 그 무리에 속해 있었다. 이 모든 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변화였다. 그는 이 불가피한 숙명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수없이 널린 괭이들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머신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에 들어서면서 손목시계를 흘끗 쳐다보았다. 실제 시간은 정확히 오후 6시 20분이었다. 그때 열린 문으로 나의 지긋한 보모가 아기를 안고 들어섰다. 오늘 작은 황제께서는 엄마가 없는데도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머신은 자신을 보고 팔을 뻗치며 바둥거리는 아기를 받아들어 품에 꼭 껴안았다. 오늘 편지 온 거 없어요? 지난 다섯 달 동안 존으로부터 받은 편지라고는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한 통의 서신이 전부였지만 머신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이 질문을 멈출 수 없었다. 상에 어머님한테서 편지가 와있어요. 여기요. 제 옷 앞섬에 잘 보관하고 있었지요. 보모는 머시에게 편지를 건네준 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뜨겁게 데워놓은 차주전자를 들어 차를 따랐다. 그녀는 머시에게 찻잔을 건넨 후 계속 말을 이었다. 음식값이 나날이 치솟고 있어요. 마님 돼지고기는 1년 전보다 4배나 올랐어요.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다간 먹을게 남아나질 않겠어요. 땅이 말라서 흙먼지만 날리고 있죠. 머시는 대답 없이 편지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 실패한 사람일까 어머니가 가진 소리 없는 힘은 아무에게서나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패배를 모르는 불굴의 힘을 지닌 사람 같았다. 아무도 앞니를 예측하지 못했을 때 어머니는 미래를 괴뚫는 통찰력으로 이미 음식거리들을 사두신 분이었다. 어머니의 식당에는 어느 때보다 손님들이 넘쳐났다. 머시는 얇은 미농지 위에 질 좋은 붓을 사용해 세로로 써내려간 어머니의 우아한 필체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일전에 내가 약속했다시피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얘기해 두었단다. 그가 존의 노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어. 그 이상의 뾰족한 대답은 아직 듣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내 음악학교를 칭찬하더구나. 내 학교를 국립대학교에 편입시키고 싶다고 했어. 그 학교가 개인주의의 소산으로 평가받고 우리 사람들에게 난색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말이다. 윗선에서 바라는 바를 따르는 것이 지금 내 상황에서는 유리할 게다. 그 사실은 내가 따로 당부할 필요까진 없으리라 본다. 머신은 편지를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어머니에게 존을 위해 중재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언니에게 들켜서는 안 됐다. 어느새 두 자매 사이에는 깊은 고리 자리하고 있었다. 리우펑과 사랑에 빠진 그레이스는 상부 권력층이 자행하는 잘못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떻게든 남편을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머시의 조급함에 싫은 소리까지 했었다. 어젯밤에도 말다툼이 커지는 바람에 결국 두 사람은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입을 닫아버렸다. 어느 순간 말꼬리를 잡으며 서로를 비난하는 무모한 언쟁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레이스는 서로 피를 나는 형제가 이렇게 싸워선 안 된다고 말하며 다툼을 끝냈다. 한 뱃속에서 나온 우리가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그 사안에 대해 입을 다물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그레이스가 머시가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머시는 언니에게 상냥하게 대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쨌건 둘은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 언니는 좀 변한 것 같아? 난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더 나아졌음 나아졌지. 예전보다 모든 것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어. 가령 어떤 거? 우리 정부가 펼치는 시책들. 최고의 인재를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것? 그래. 존성과 같은 인재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는 것도 포함돼. 내가 그걸 그딴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말이야. 누구라도 이해가 될 순 없어. 현 정부 시책은 개개인의 사정을 용납하지 않아 개인주의는 질병처럼 퍼지게 돼 있어. 용인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존처럼 행동하려 들 거야. 오늘날 세계 속에서 중국의 의상을 확보하려면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국가적 단체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을 모아야 해. 모든 남녀가 주어진 자리에 순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지. 비록 우리는 다 볼 수 없지만 이 모든 걸 철저히 개혁한 위 사람들은 그 전체 그림을 선명히 볼 수 있어. 어느새 머시의 커다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런 정책으로는 내 남편을 돌아오게 할 수 없어. 우린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선 안 돼. 어느 누구도 이해가 될 순 없어. 머시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눈에서는 이내 눈물이 거쳤다. 그녀는 아기를 확 내깟 채듯 들어올려 쏜살같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순간 멈춰서서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클램이 지금 언니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언니를 좋아할 수 있을지 난 상상조차 못하겠어. 머시가 방에서 나가자 충격으로 멍해진 그레이스는 잠시 아무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다. 클램 그에 대해 잊고 지낸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다. 그레이스는 뉴펑 때문에 자신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이끌림이었지만 이젠 그녀가 머시에게 비난했던 바로 그 개인적인 감정 사랑이 되었다. 그레이스는 어느 날 저녁 그와 충동적으로 포옹을 나누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그와 세 번의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세 번 모두 다른 사람들과 함께였다. 그럼에도 매 순간마다 그레이스는 자신을 향한 그의 부드러운 음성과 따뜻한 시선을 느꼈고 그것이 자기만의 착각일 거라고 의심을 가졌다. 그는 그다지 많은 말을 하진 않았다. 그녀의 일에 대해 짤막한 얘기들만 오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간직한 힘 특히 사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이성적인 자제력이 오히려 강력한 전파를 발산했다. 그레이스는 중국 남자들이 가진 강한 자제력에서 익숙하지 않았고 바로 그 점이 그와 함께 있을 때 더 설레게 만들었다. 결국 그녀는 그의 말이나 행동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자기가 만든 상상의 틀 속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생각했다. 그에 비해 클램은 얼마나 단순하고 소년 같은 남자인가 천진난만하게 자기 속을 터놓고 얘기하며 십사리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칭찬을 늘어놓고 늘 허심탄회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레이스는 류펑과 어울리기에 손색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상관 앞에서는 더 겸손해지고 조신하게 행동하며 존경심을 다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는 보다 거리감을 두고 냉담해지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주석의 철학과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살펴보리라 다짐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7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든 걸까. 류펑을 다시 만나기까지 한 주가 지났다. 둘은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다. 류펑은 놀란 듯 멈춰섰고 그레이스 역시 자신도 모르게 류펑을 따라 멈췄다. 옆으로 바쁘게 오가는 학생들과 어리둥절해 하는 환자들 사이에서 둘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은 채 한동안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이윽고 그레이스는 우물쭈물 서있는 자신의 어색한 모습을 변명할 적당한 핑계거리를 떠올렸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레이스의 진지한 말투에 류펑은 사무적인 말투로 답했다. 무엇에 대해서 말이요? 주성님의 원칙에 대해서요. 그분의 꿈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레이스는 생각나는 말들을 술술 입에서 흘려보냈다. 그분의 저서와 시들을 읽어보시오. 그레이스의 귀에 류펑의 말투는 다소 차갑게 느껴졌다. 고마워요. 그레이스가 막 걸음을 떼어 류펑을 지나치려 하자 그가 그레이스의 손목을 붙잡았다. 잠깐만 그리고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겠소? 당신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아시다시피 저는 여동생과 함께 산후골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일 끝나고 오늘 밤 아홉시에 당신 집에서 봅시다. 그는 말을 마친 후 그레이스의 손목을 풀어주었다. 그레이스는 급히 실험실로 돌아와 자신의 손목을 꽉 잡고 있던 류펑의 손길을 자꾸 떠올리며 그런 스스로에게 당황하고 있었다. 분명히 맥박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고 하루는 더디 흘러만 갔다. 책 의원은 평소처럼 자신이 정한 주제를 단절한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묘한 우연의 일치로 수업 주제는 맥박의 변화에 관한 내용이었다. 명의라면 맥박만으로도 임박한 죽음을 일견할 수 있지. 그는 강의 도중 보온병에 담아온 뜨거운 차를 잔 가득 부어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마셨다. 그 다음 몇 차례 헛기침을 하고 사각 휴지로 코를 풀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심장 맥이 약해져서 수련씨가 널리 퍼지듯 힘없이 뛰기 시작하면 얼굴은 어두운 붉은 빛을 띄고 채모는 탄력없이 뚝뚝 끊어지지. 그러면 임종이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네. 또 폐의 맥이 약해져서 간신히 뛰는 정도가 돼도 피부가 연한 붉은 빛을 띄고 채모가 힘없이 끊어지지. 그러면 죽음이 임박행계야. 그리고 신장의 맥이. 잠깐만요. 그레이스가 간청하듯 챙우연의 말을 끊었다. 이 많은 맥들 사이에 어떤 통일성은 없나요? 당연히 인체 구조에는 전반적인 통일성이 있게 마련이지. 노이원은 잔뜩 우염을 잡으며 말했다. 이런 통일성에는 세 가지 유형의 맥이 존재하네. 각 유형은 다시 내부와 외부의 두 유형으로 나뉘고 이건 다시 일고여덟 개의 부분으로 나뉘지. 그날 밤 리우펑은 약속대로 그레이스의 집을 찾았고 머시와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그레이스가 낮에 배운 맥박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레이스는 노 의원의 설명이 재미있다는 듯 흥겹게 이야기했으나 리우펑은 조금도 동화되지 않는 듯 했다. 리우펑은 미소를 지으며 쉬쉬 소리를 내면서 아기를 어르더니 결국엔 자신의 무릎 위에 아이를 앉히고 그 귀여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머시를 바라보고 미소지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더 많은 아이가 생기길 바라겠소. 머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대답했다. 남편이 멀리 집단 농장에 가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럴리가 리우펑이 놀란 얼굴로 그레이스를 보자 그레이스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실이에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엄마 품에 돌려주며 말했다.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났군요. 아이가 배가 고픈지 칭얼대자 머시는 젖을 먹이기 위해 아이를 안고 자리를 떴다. 심기가 불편해진 리우펑이 그레이스에게 말했다. 자 이제 마당으로 나갑시다. 오늘 달빛이 아주 밝군요. 그럼 다음 달에도 비 소식은 없을 것 같소. 그레이스는 그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다. 열매가 탐스럽게 익은 자두나무 아래에서 그는 대뜸 그레이스에게 청혼을 했다. 그녀는 먼저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길 기다렸으나 그는 사랑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우리 결혼합시다. 동생이 낳은 저 아이 못지않게 훌륭한 자식들을 낳읍시다. 조국의 영웅이 될 만한 아들을 함께 낳고 싶소. 그레이스는 사랑이란 말을 원했으나 리우펑의 말 속엔 사랑의 암시조차 없었다. 그녀는 허전함을 느꼈다. 그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녀도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 않을 심산이었다. 결혼이요? 그레이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요 저는. 1, 2년은 국가를 위해 봉사만 하고 싶어요. 아마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 에서라도 맘속에 품고 있는 이 말만은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나요? 결국 결국 그녀는 마음속에서 갈구하는 이 애침에 대한 대답은 단 한 마리도 들을 수 없었다. 리우펑은 가져온 짐 꾸러미를 풀면서 말했다. 여기 당신이 읽을 책들이요. 여기엔 주석동지의 생애와 정신이 담겨있소. 그리고 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지도 알게 될 거요. 고마워요. 그레이스는 이것이야말로 리우펑이 방문한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레이스는 추석이 젊은 시절에 쓴 시를 한 편 읽었다. 날아갈 기세로 치솟은 산하나 강가에 버티고 서있네 울창한 숲을 헤쳐 올라오는 길목의 구비만도 사백이더라 냉정히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세제 일풍이 몰아치는 빗줄기 강천을 씻어내리네 구름을 가로질러 흐르는 아홉갈래 물줄기도 황황루 띄우면서 한 줄기에 모여들고 아랫역 옛 사모 땅에선 하얀 연기 무럭무럭 도원명은 어딜 갔는지 알 수가 없네 혹 도하원에서 박갈고 있지는 않을까 그레이스는 모택동이 쓴 수필과 자서선 속에 담긴 많은 시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의 본질이 가장 잘 발현되어 있는 분야는 역시 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한 번도 본 적이었고니와 또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 것 같은 이 인물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리고 리우펑이 모 추석과 닮은 꼴이라는 생각을 하며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녀는 모 추석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리우펑과 더욱 풍부한 화제거리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레이스는 이 젊은 의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나이 지긋한 인물에 대한 열렬한 헌신을 발견했고 별 말이 없는 이 남자는 모택동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자신의 애정과 충성심을 유감 없이 쏟아냈다 언젠가 그레이스는 이렇게 물었다 주석님을 처음 뵌게 언제였어요 어느덧 가을에 접어들어 시내의 광장마다 국화가 활짝 피어있었다 휴일 오전 그레이스와 리우펑은 천안문 앞에서 만나 대광장 근처에 가로수 산책길을 거닐었다 북쪽으로는 청기와 지붕에 주홍빛 기둥과 분홍색 벽들 새하얀 대리석 교각들이 세워진 고풍스런 궁궐들이 있었다 현대식으로 만든 이 가로수길에서 벗어나는 게 어때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궁궐의 지붕만큼 파란 하늘에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이 고궁의 지붕을 환하게 비추었다 곧 둘의 발걸음은 기원전에 깔아놓은 판석 위에 도달했다 하지만 난 이 가로수길이 더 좋소 왜죠 그레이스는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모처럼 상쾌하고 가벼워진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늘 이런 기분 속에서 살았지만 기국한 이후로는 점처럼 그러지 못했다 그녀가 없는 동안 이곳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야말로 또 다른 중국이라고 할만했다 그녀가 어릴 때 떠나고 그 나라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고 기억에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예전 모습이 아니었다 그레이스는 자신이 리우펑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가장 큰 환희를 느꼈다 자신이 몸담아왔던 모든 일에서 개척자였던 그레이스는 이제 내면을 깊이 파고든 한 남자에 대한 사랑을 개척해 나갈 순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단둘이 있을 때조차 엄격히 선을 지키는 남자를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둘은 사람들에게 개방된 고궁 안으로 들어가 화려한 방을 엿보며 나란히 걸었다 중앙의 궁궐 옆으로 늘어선 부속 건물 중에서도 조금 떨어진 궁 안의 작은 빈방에 이르렀다 그레이스는 이제 단둘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음을 멈춘 뒤 애원하는 눈빛이 되어 충동적으로 리우펑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리우펑 역시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얼굴을 붉혔다 그러더니 말 한마디 없이 두 팔로 그녀를 감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잠시 동안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그레이스는 그의 면 우덧을 통해 전해지는 피부의 따뜻한 감촉을 느끼며 채취해서 묻어나는 상큼한 비누향을 맡았다 그레이스는 그 순간 열정적 환희를 최대한 만끽했다 잠시 후 리우펑은 여전히 두 팔로 그레이스를 감싸안은 채 지그시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여자와 입맞춤을 한 건 처음이요 남자들은 의뢰에 그런 걸 책에서 접하고 호기심을 갖게 마련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소 알게 되다니요? 그레이스가 물었다 그게 뭘 의미한 거였는지 말이요 어머니는 안녕하시니? 예술에 대해서 문의 아닌 브랜든 부인이 불쑥 논의의 질문을 던졌다 순간 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소식을 듣지 못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어요 홍콩에 있는 이모도 어머니와 소식이 끊겼대요 중국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구나 브랜든 씨의 말에 조이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 무슨 말을 들으셨는데요? 흉년과 가뭄이 닥쳤고 그렇지 않은 지역엔 홍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인민공사도 실패하고 있다는 소문이야 어머나 세상에 이때 슈안이 저만치 서있는 세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인파를 뚫고 걸어오는 중에도 앞에서 고난은 악수까지 받아 챙기며 시종 일관 예의바른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조이 옆에 다다르자 언제나 그랬듯 세련되게 유쾌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다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시화는 반가움의 표시로 오른손을 브랜든 씨를 향해 앤손은 브랜든 부인을 향해 내밀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특히 두 분께는 수목화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그 그림들은 전시관 첫 쪽에 걸려 있습니다 그때 조이가 시환을 향해 말했다 시환 지금 중국 상황이 좋지 않대요 홍수의 흉년까지 겹쳐 기근까지 들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지 하늘이 노했으니까 시환은 담담하게 대꾸했다 이 경사스러운 날 그런 불미스러운 재난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아 조이의 말을 가로막은 것이다 그리고는 브랜든 부인에게 미소띈 얼굴로 말했다 저는 정치적인 사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역에도 이런 말이 있죠 군자가 이를 도모하고 앞서가면 길을 잃는다 그러나 뒤따라가면 안내자를 만난다 그러니 저는 뒤를 따를 겁니다 그럼 이 지혜의 말을 마저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두 줄은 이렇습니다 서남으로 가면 친구를 만난다 묵묵히 인내하면 기룬을 불러들인다 시환은 중국인 특유의 섬세한 2절을 지켜 그 다음에서 마지막 줄까지는 생략했다 그건 바로 동남쪽의 친구를 삼가라는 구절이었다 브랜든 부부라면 몰라도 그가 꼬마 조이라고 부르는 이 아가씨는 주역을 읽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시환은 워낙 균형 감각이 뛰어나 혼자 있든 사람들 사이에 있든 한결같은 예절을 갖추는 사람이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시환은 차분한 힘이 담긴 음성으로 얘기했다 전시관 서쪽으로 갑시다 그림이 팔리기 전에 저 초상화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영어는 문법적으로 완벽했으나 엑센트에는 그만의 말투가 묻어났고 엉뚱한 곳에 강세를 주어 발음하기도 했다 지난 밤 그가 조이에게 말한 표현도 조이로선 혼란의 여지가 있었다 난 진심으로 너를 경애한단다 조이는 그가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굳이 경애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 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그가 그런 방식으로 속내를 표현해 오자 조이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둘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거리를 엄격히 지키고 있었지만 조이는 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애써 예면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가 품고 있는 사랑은 그 옛날 어린 시절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자신 또래의 젊은 남자에게 느낄 법한 로맨틱한 연정 따위가 혼합된 감정이었다 이건 선생님 작품 중에 최고에 속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강서성에 있는 루산의 일출이 생각나요 어릴 적에 아침 일찍 일어나 일출로 번지는 하늘을 혼자 바라보곤 했죠 처음엔 장밋빛으로 번지다가 그 다음엔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죠 선생님은 그 색의 변화를 기가 막히게 잘 포착하셨어요 슈환은 조이를 바라보았다 놀란 듯한 그의 작고 까만 눈동자가 이내 여리게 젖어들더니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연 이런 말을 던졌다 난 진심으로 너를 경애한단다 오늘 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단둘이 되면 그가 다시 그런 말을 해올까 조이는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다 슈환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데 자못 진지했다 그는 브랜든 씨를 보며 말했다 전 제가 느끼는 대로 세상의 분위기를 포착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조이는 더 이상 사물의 내부에서도 심지어 사람의 내면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파장 속에 있죠 사람들이 제각각 느끼는 감정의 분자들이 지구 둘레에서 소용돌이 치다가 거대한 파장이 되어 우주를 향해 치솟는 모습 저는 그 들끄름과 솟구침을 색과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려고 합니다 아 정말 그렇군요 브랜든 씨가 나지막한 감탄을 내뱉으면서도 안경을 쓰고 그림을 더욱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여러 가지 색을 혼방한 그림은 대비가 두드러졌으나 확실히 그 안엔 인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그림을 그리다니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보통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슈환은 다소 낙담한 듯 물었다 그렇고 말고요 그러고 나서 브랜든 씨는 뭔가 결심한 듯 말했다 하지만 난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이걸 늘 내 옆에 두고 싶군요 아마 당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국의 정신을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날 밤 모든 사람이 돌아간 후 슈환과 조이는 근처의 중국 식당으로 향했다 스승과 여제자는 그날 일을 되돌아보며 담소를 나누었다 전시회는 상황위에 끝났으나 추상화는 브랜든 씨가 선택한 것 이에는 거의 팔리지 않았다 가격을 물어온 젊은이들은 한숨을 지으며 안타깝게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훌륭한 예술가인 동시에 뛰어난 사업가이기도 한 슈환은 젊은이들의 한숨을 못 들은 척했다 문 옆에 있는 작은 그림 있잖아요 전시회장에서 조이가 슈환을 살살 달래듯 말을 꺼냈었다 조금만 가격을 낮추면 안 될까요? 저기 턱수염 기른 젊은 남자뿐이 한 시간가량 그 그림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나 봐요 하지만 슈환은 완고했다 조이, 그렇다고 내 자신을 싸구려로 팔아던길 순 없어 특히 턱수염을 기른 젊은 남자들한텐 어림도 없지 결국 그 그림은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고리를 한 노 부인에게 제값을 받고 팔려나갔다 늦은 시각이라 식당은 거의 비어있었다 슈환과 조이는 식탁을 사이에 두고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수많은 그림이 제 주인을 찾아 팔려나갔고 비평가들은 차분한 열정이 깃든 슈환의 그림에 찬사를 보냈다 지금 이 시간 스승과 제자는 둘 다 기분 좋은 느긋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조이는 식탁 건너 슈환의 둥그스름한 얼굴을 바라보았고 슈환은 조이의 시선에 담내라도 하듯 안경을 쓰고 조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조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아니 그저 내가 결혼하려는 이 젊은 아가씨를 유심히 살피는 중이야 조이는 그의 직설적인 표현에 적잖이 당황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슈환은 안경을 안경집에 넣고 안경집을 다시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조이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잠시 수심어린 표정을 짓더니 크게 헛기침을 한 후 진지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수년 동안 나는 스스로를 자책해왔지 어릴 적엔 부모님께서 정혼에 두신 신부간과 결혼을 거부했어 젊은 시절에 나는 혁명의 분위기에 들떠서 내 아내는 내 손으로 고르겠다며 독리심을 부르짖었지 하루빨리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던 부모님은 나의 태도에 씁쓸해하셨어 난 애아들인 데다가 또 직접 신부감을 고르기엔 최악의 시기라고 생각하셨던 게지 하지만 젊은이의 심장이 그렇듯 난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 그때만 해도 중국 정부가 나처럼 젊고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 산산조각 날지 또한 공산주의의 그 서슬퍼런 이빨이 우리 국민들의 목을 재어올지 누가 짐작이라도 했겠나 예술가의 천분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나로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결혼은 뒷전으로 미루고 예술가들이 개인 평화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미국으로 도망치다시피 건너왔지 하지만 아내를 찾는 건 여기서도 여전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만한 시간을 낸다는 것 또한 불가능했어 우선 성공부터 해야 했지 그래 지금은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한 셈이야 그리고 운 좋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그토록 오랫동안 그려왔던 내 짝을 만나게 된 거지 바로 당신을 조이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아 물론이에요 선생님의 아내가 되어드리고 말고요 스승과 제자로서 지내왔던 수개월 동안 지금 이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는걸요 그러나 조이는 흐뭇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슈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그녀가 지금껏 알아왔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철저히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자신의 고향인 산동성을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도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조이는 식탁 위로 손을 뻗어 그가 자신의 손을 잡도록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솔직한 행동이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실천으로 옮기는 일만은 자제했다 대신 신중한 태도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선생님의 아내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이겠어요 그 순간 놀랍게도 슈아니 자신의 오른손을 식탁 위로 올려놓으며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조이의 손을 기다렸다 조이는 기꺼이 자신의 자그마한 오른손을 가져가 그의 손 위에 살포시 얹었다 두 손은 서로 포개져 하나가 되었다 존성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농부들 틈에 끼어 농가에 좁고 기다란 의자에 앉아있었다 이제 그는 다른 이들과 달라 보이지 않았다 얼굴은 구릿빛으로 그을렸고 주름졌으며 몸은 중노동으로 쇠약해졌고 맨발은 마디가 툭툭 불거져 있었다 그럼에도 몇 달 동안 농부들 사이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더 없이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 어울릴 사람 하나 없는 환경 속에서 조는 오히려 그들이 하는 말을 경청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사고 방식을 관찰했으며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 조국에 대해 보다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농부들은 과묵하고 사려심 깊으며 지혜로운 존의 품성과 더불어 무엇보다 자신들과 고된 일을 함께 나눈다는 사실에 존을 신뢰하게 되었다 존은 수개월 동안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한 덕에 점점 직급이 높아졌다 그리고 상관들에게 은밀한 조언을 건네며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갔다 마침내 겨울이 끝나가던 어느 눈 오는 음녀 금음날 밤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주위를 끌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뼛속까지 시려오는 추위 때문에 바닥에 쌓인 눈은 꽝꽝 얼어붙었다 그는 입고 있던 얇은 작업복을 더욱 추스리면서 덜덜 떨며 기다렸다 인민공사에는 늘 의복이 부족했다 만약 집으로 만든 거적이라도 없었다면 그는 이미 얼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은 그 거적마저 버릴 수밖에 없었다 지푸라기가 모두 뭉개지고 끊어져서 더 이상 몸을 태워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존은 반쯤 얼어붙은 손으로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대문이 열리면서 늙은 하인 왕씨가 나와 어둠 속에서 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안으로 좀 들어가겠소 존이 말했다 퇴근니슈? 존성입니다 여기 사는 아이 아버지요 존은 대문을 막고 있는 하인을 옆으로 살짝 밀치면서 안으로 들어섰다 노인은 들고 있던 등을 존성의 얼굴에 비춰보고 나서야 놀란 듯 말했다 주인님 너무 야위셔서 몰라배웠습니다요 요즘엔 거의 마른 사람들 뿐이잖소 그리고 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난 누구의 주인도 아닙니다 심지어 나 자신의 주인 노릇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정정만이 감도는 집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노인은 앞서 걸으며 안채 문을 열쇠로 딴 후 다시 잠갔다 존성은 한쪽 구석에 노인 자그마한 새 난로로 다가가 잠시 몸을 구부린 채 온기를 느끼며 서 있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깨우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며 아내와 아들이 곤히 잠든 방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수면용 불빛이 침대 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베개 위에 검은 머리칼을 흩들인 채 잠들어 있는 머시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품 안에는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붓고 잠든 아들이 보였다 존은 잠시 둘을 깨우지 않고 바라만 보았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들이 바로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어느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불행과 슬픔의 난할 속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지금 이 순간 벅찬 감격으로 솟구치고 있었다 아내와 아들은 편안해 보였다 굶주림에 시달린 모습도 아니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았던 모양이었다 그 순간 마치 남편의 존재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머시가 본능적으로 눈을 떴다 그녀는 잠시 존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잠꼬대 하듯 중얼거렸다 당신 꿈을 꾸었어요 존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나 여기 있어 여보 순간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머시는 품에 아는 아이를 옆으로 눕혀놓고 오랫동안 존과 감격어린 포옹을 했다 정말 당신 맞아요? 머시는 존의 품에서 몸을 빼낸 후 남편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나지막이 물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야위다니 너무 많이 변해서 당신 같지가 않아 어디가 심하게 아팠던 거지 제대로 먹지 못했을 뿐이야 존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때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존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그 작은 입을 오므리며 막 울음을 터뜨릴 태세였다 머시는 아기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어르기 시작했다 아가 DA가 오셨어 그러니 울지 말거라 머시가 중국어로 얘기하는 것을 듣자 존은 그녀가 아이에게 모국어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머시는 남편에게 미소지으며 영어로 얘기했다 여보 섭섭하게 생각지마 곧 아빠 얼굴에 익숙해지겠지 머시는 베개를 등에 바친 채 아이를 품에 안았고 존은 자신이 집에 오게 된 경위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렇게 북경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건 그동안 꾸준히 한 단계 한 단계 진급한 결과야 그 덕에 고위 간부들에게 선처를 구할 수 있었어 머시는 순간 근심에 휩싸였다 그런 건 위험하잖아 존 나 하나만 생각할 순 없었어 그렇지 우리 아이도 생각해야지 존은 그게 아니라는 듯 머리를 가로저었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 그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와 사람들의 분노와 적의와 절망 그리고 폭동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인민공사가 실패하고 있는 거지? 머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유야 많지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농부들한테 빼앗은 건 너무 많은데 정작 돌려주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이야 머시는 손으로 존의 입술을 가리고 겁먹은 듯 방을 둘러보았다 쉿! 말 조심해 머시의 이런 행동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다시금 존에게 일깨워 주었다 자신의 집에서조차 위험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존성은 바로 다음 날 아침 10시 차오층의 집무실을 방문했다 밤새 날이 개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눈이 온통 새하얗게 빛나는 아침이었다 뜨거운 목욕을 하고 허기진 배를 채운 후 옷장에서 본인의 옷을 차려입고 나니 이제야 본래 자신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옷은 마치 주인을 잘못 찾은 듯 여인 몸에 헐렁하게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육체적인 것에에도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비로소 조국에 대해 새로운 관심의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존은 조국이 처한 문제점을 직접 체험하는 동시에 권력의 힘 또한 실감할 수 있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내내 존은 이 두 가지 사안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조국에 대해 마침내 환멸을 느끼게 된 걸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조국의 풍경과 국민들에게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오늘 아침 존과 머시는 재롱 부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버지의 존재를 금세 받아들였다 아이가 그에게 손을 뻗어오자 그는 아이를 품에 받아들고 꼭 껴안았다 평생 느껴본 기쁨 중 최고의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머시는 촉촉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냥 미국에 머물렀어야 옳았을까 머시의 물음에 존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야 마침내 문이 열리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존성 앞으로 칙칙한 군청색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동지 들어가 보시오 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시오 그는 고개 한 번 까딱하지 않고 딱딱하게 말했다 하지만 유년 시절 부모님의 가르침에 의해 인사를 주고받는 것에 길들여진 존은 말을 마치자마자 급히 몸을 돌리는 젊은이의 태도에도 아랑곳 없이 꾸벅 옹례를 했다 존은 젊은 남자를 따라 차오충 부장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차오충은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팬들과 서류 종이를 제외하면 모든 게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성 박사 드디어 온 거요? 이렇게 다시 보게 되어 반갑소 앉으시오 차오충은 사뭇 유쾌하게 말했다 짙은 색상의 영국제 고급 양복 차림에 셔츠 단추는 목까지 바짝 채워져 있었다 존성은 자리에 앉아 차오충 부장이 먼저 얘기를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동지에 대해 좋은 평판이 돌더군 차오충의 세련된 말투와 깊은 음성은 평소처럼 깊은 공명을 일으켰다 승진을 해서 지금은 생산 소조의 주장을 받고 있다고 들었소 이제 생산 조직이야말로 농정의 기본 단위라는 걸 깨달았을 거요 하지만 동지가 이렇게 찾아온 건 그 중노동에서 방면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한 것 같은데 그 반대입니다 전성은 차오 부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답변했다 우선 저를 농민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곳에 보내주신 부장 동지께 감사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토록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찾아온 두 번째 이유는 농부들에게 배급할 식량과 더불어 기근에 대비하는 정책 수립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 왔으니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오충은 뭔가 못마땅한 듯 번쩍이는 눈빛 위에 순많은 짙은 눈썹을 팔자로 만들었다 최근 들어 특히 싫은 소리를 참지 못하며 십사리 화를 내곤 했던 그는 이번에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추석 동지께서는 모든 걸 생각하고 계시오 동지가 어찌 감히 정책이 없다고 말하는 거요 지난 40년간 추석께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가장 치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셨소 처음엔 대지주 그 다음엔 부놈 마지막으로 중농들을 차례차례 제거했소 일본 전쟁 또한 가난한 농민들에게 있어 추석 동지야말로 그들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입증시킨 계기였소 그분은 모든 농민운동의 지도자란 말이오 농부들은 그분의 자식이었고 그는 농부들의 아버지였소 이 첫 번째 단계로 지주들은 타격을 입었고 그 다음엔 땅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두 번째 과업에 착수하게 되었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개인 소유의 토지를 한 대 합쳐 인민공사를 조직한 것이오 이제는 간부와 당원이 모든 농토와 농정을 관할하고 있소 농부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일하고 있고 아니 적어도 자연재해가 이 땅에 휘몰아치기 전에 그랬소 하지만 우리 인간이 홍수나 가뭄을 막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오? 예 그렇습니다 존성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찌 감히 그런 망언을 짓거리는 거요 차오층이 버럭 소리를 질렀으나 존성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 모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존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버렸다 차오층은 앉아있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 앞으로 상체를 기울이며 다시 한번 고함쳤다 동지는 아직 쓴맛을 덜 봤소 다시 탄광으로 갈 준비나 하시오 존성은 더 이상 놀라는 기색도 없었다 농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는 강해지고 대담해졌다 존은 부장의 분노와 험하게 일그러진 표정에도 아랑곳 없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석동지께서 우리들의 아버지라면 부장동지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차오층은 내심 존성에게 감탄했다 썩 기분 좋은 질문은 아니었지만 그는 재미있다는 듯 눈빛을 반짝거렸다 난 주석동지의 큰아들이여 그런 내가 바로 동지를 탕광에 보내는 거요 존은 이 새로운 추방 소식을 머시에게 알려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했지만 오늘만은 그러지 않기로 했다 단 몇 시간 만이라도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행복을 만끽하게 해주고 싶었다 정확한 출발 날짜를 통고 받으면 그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그녀가 슬픔을 견딜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려주리라 생각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질퍽하게 녹아버린 눈 위를 터벅터벅 걷는 그의 마음은 한 없는 슬픔에 잦아들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레이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제부의 귀가 소식을 듣고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출근 시간을 미루고 있었다 존이 집으로 들어서자 가운데 마루에 앉아있는 그레이스가 눈에 들어왔다 머시는 아기를 재우고 있어요 제부가 너무 말랐다고 마음 아파하더군요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살펴보고 싶어서 출근을 미루고 기다렸어요 그레이스는 중국어로 말하고 있었다 리우펑은 그녀가 외국어를 사용하는 걸 내심 못마땅해 했었다 저는 건강해요 조금 굶주렸을 뿐이죠 아시다시피 먹을 게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처형과 아내 아이는 모두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죠? 우린 아무 어려움 없이 지냈어요 어머니께서 먹을 걸 보내오셨거든요 또 조이가 미국에서 이모가 홍콩에서 음식을 보내오고 있어요 그는 깜짝 놀랐다 그분들이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죠? 그레이스는 존의 말에 반감을 가지고 대꾸했다 제부는 지금 과도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진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존은 물러서지 않고 반복해서 말했다 우리는 분명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가 차오부장을 찾아간 것도 다 우리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그 말을 믿던가요? 아니요 대신 저를 탕광으로 보내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머시에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알려도 늦지 않을 거예요 존은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진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탁자 위에 팔을 올리고 눈을 감았다 어디가 아픈 모양이군요? 그레이스가 소리쳤다 조금 지쳤을 뿐입니다 체력이 바닥난 지도 오래고 그동안 굶주림에 시달리다 보니 그레이스는 그의 맥을 짚었다 손가락 아래로 희미하고 불규칙한 맥박이 느껴졌다 영양실조예요 그레이스는 이 말을 마치자마자 재빠르게 방을 나가더니 잠시 후 뜨거운 국물이 담긴 커다란 사발을 들고 들어왔다 이걸 좀 들어요 그레이스는 환자를 대하듯 말했다 인삼뿌리를 달인 물이에요 집에선 항상 이걸 달여놓죠 존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것을 쭉 들이켰다 온기가 차가운 혈관을 타고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 사정을 알게 된 겁니까 존의 뜬금없는 질문에 그레이스가 대물었다 누구요? 애국인들이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비밀스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양부인은 식당 운영에 잠시 손을 놓은 채 그녀만의 은신처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엔 이따금씩 세속적인 일상사를 벗어나 자신의 삶과 가족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때가 있었다 그녀는 목전에 닥친 미래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선명하게 펼쳐질 때까지 심사숙고했다 그런 명료한 이미지는 오로지 과거의 반복적인 흐름 속에 현재를 투영시킬 때에만 나타났다 양부인은 언젠가 모 추석이 혁명 가담자들에게 자필로 쓴 상패를 직접 수여하는 자리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모 추석을 눈앞에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모 추석을 동쪽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서쪽을 공격한다는 전술을 짜낸 역사 속에 위대한 전략가 제갈량에 비유했다 추석은 위대한 영웅 소설 수호존을 경전으로 삼아 그 안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담고자 노력했다 양부인은 추석을 굉장히 노련하면서도 교활한 지략가라고 생각했다 그는 비록 애국 이론인 마르크스 주의를 신봉했지만 그 이론 역시 여느 고전처럼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추석은 공자를 멸시하면서도 공자처럼 매운 후추를 먹는 일에서부터 과학적 이론의 올바른 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소한 사항에 대해 명령을 내렸다 사람들은 그를 신화에나 나올 법한 영웅처럼 떠받들었다 일례로 그가 수도 외곽의 명조 무덤을 파헤치는 현장에서 곡괭이를 높이 쳐들었을 때 신문에서는 돼지가 벌벌 떨었다 라고 묘사할 정도였다 그는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양쯔강을 헤엄쳐 건너는 한편 주옥 같은 시도 즐겨짓는 인물이었다 또한 여러모로 진시황을 닮은 구석도 있었다 두 사람 다 독재 정치를 펼친 거물이긴 했지만 건강을 위해선 한결같이 소박한 삶의 원칙을 따랐다 양 부인은 추석과 옛 우인들과의 유사성을 찾아낸 후에야 현재의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마음 깊이 은밀한 반발심이 고개를 들 때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며 스스로를 달랬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떠받들 대상을 필요로 했다 그런 존재 없이는 왠지 모를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고 천지 사이에서 길을 잃은 미아가 된 것만 같았다 신을 믿는 것이 금기시된 이후 그들에겐 더 이상 숭배할 신이 없어졌으므로 대신 추석이라는 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창조해냈다 사람들은 떠받들고 찬멸신이 없는 곳에서는 또 다른 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곤 한다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쭉 그래왔다 양부인은 늘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언제나 외로움을 느끼며 그 외로움 속에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를 자주 숙고했었다 그리고 수많은 변화를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인간성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결국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건 바로 사람이었다 노자는 수백 년 전에 이러한 진리를 살파한 적이 있다 계란으로 바위를 처부하라 세상의 모든 계란을 사용한다 해도 바위는 끔쩍하지 않을 것이다 양부인은 재난이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결국 그 자연의 결과가 다시 인간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된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믿고 있었다 사람들은 고통에 익숙했지만 현재 당면한 고통은 과거의 그것을 넘어서고 있었다 하늘의 마귀들은 인간의 실수에 저주를 퍼부었다 여름에는 폭풍과 냉해가 겨울에는 그칠 줄 모르는 비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났다 별을 심어야 할 시기엔 가뭄이 들고 수확할 시기엔 우박이 내렸으며 설상가상으로 무모한 열정과 불합리한 노력까지 합세되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중앙은 땅에 관한 낡은 관습을 바꾼다면서 시기와 장소, 종자와 토양이 맞지 않는 지침서를 배포했는데 거기에 따라 쟁기질은 너무 깊게 해서 비옥한 표토를 망쳐놓았고 비옥한 땅엔 비료를 필요 이상으로 퍼부었으며 물을 대야 할 논에는 오히려 물을 빼버렸다 무지한 그들의 지침을 어리둥절 따르던 농민들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굶주림에 허덕이던 사람들도 수천 명씩 조국을 떠나 홍콩으로 탈출했다 이란 소식은 해에까지 전해졌다 국가적인 망신이었다 양부인은 뉴욕에 살고 있는 셋째 딸 조희로부터 음식 소포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깜짝 놀랄 일이었다 양부인은 도움을 받을 처지는 아니었다 식당에 필요한 음식물을 조달받는 나름다루의 방책이 있었으므로 받은 음식 소포는 거의 시장의 물건들이 동이 났다는 북경에 사는 딸들에게 붙였다 그렇지만 걱정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사상 최악의 민생고를 겪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북경으로 날아가 자기 눈으로 직접 딸들의 형편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한창 커가는 손자의 건강 상태도 염려되었고 영양가가 풍부한 이유식이라도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무엇보다 마음을 체근했다 양부인은 추산을 불러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일러둔 다음 초음화를 데리고 북경으로 향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에 시달리는 양부인은 불쾌한 기분을 떨쳐버리기 위해 차호충 부장을 방문할 계획에 정신을 집중했다 이 최악의 시기에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 옛날 같으면 신께 재물이라도 바치고 절에 시주라도 하겠지만 신에 대한 숭배를 미신이라 규정하여 금기시한 후로는 이렇게 다른 방도를 찾는 수밖에 없었다 양부인은 별 탈 없이 북경에 도착했지만 동행한 초음화는 오는 내내 멀미와 구토로 기진맥진에 있었다 양부인은 산후골로 향했다 딸들에게 방문하겠다는 전보를 붙이긴 했지만 아무도 공항에 빠중 나오지 않은 것을 봐선 전보가 늦어지는 모양이었다 모두들 양부인의 갑작스런 출연에 놀라움과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녁 시간이라 딸들은 모두 집에 있었지만 역시 사위는 보이지 않았다 막 잠이 깬 손자는 할머니의 얼굴을 한동안 뚫어져라 쳐다보며 울어야 할지 말지 잠시 갈등하는 듯했다 그러다가 이내 활짝 웃으며 기꺼이 할머니의 품에 안겼다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부인은 딸들이 어떻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큰딸인 그레이스가 먼저 질문에 답했다 저인 먹을 게 충분하니 걱정 없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조이도 먹을 걸 보내왔거든요 아이는 조이가 보내준 건데 위로 만든 분유를 먹고 있어요 그 애의 건조식품도 보내왔어요 하인들은 쌀과 닭고기와 계란을 구해오고요 며칠 전에는 돼지고기와 콩국수와 밀가루도 샀는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떠니? 양부인의 물음에 그레이스가 대답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양부인은 머시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넌 괜찮니? 그때 양부인은 두 딸 사이에 오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 머시는 양부인의 품에서 잠든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언니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머시는 대답을 회피하고 있었다 곁에서 시중 들던 늙은 하녀가 머시에게서 아이를 받아들고 침실로 향했다 자 이제 사실대로 얘기해 보렴 너희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머시는 손수건을 눈가에 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레이스는 곧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머시는 항상 중국을 안 좋은 시각으로 보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요 동생만 아니었다면 이 비애국적인 행동을 벌써 상부에 보고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저 자신도 위험에 노출된 거나 다름없다고요 국가적 의무감과 혈육의 정사에서 갈등하느라 도무지 마음의 평화라고는 없어요 머시는 눈가에서 손수건을 떼고 눈물과 분노로 얼룩진 얼굴로 소리쳤다 신고하든 말든 언니 마음대로 해 나와 남편과 아이 따윈 애당초 안중에도 없잖아 지금 언니가 생각하는 조국은 언니의 조국이 아닌 뉴펑의 조국일 뿐이야 사랑에 빠지기 전만 해도 언니는 그 정도로 애국자는 아니었어 머시는 가볍게 흐느끼며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윗분들을 만나 존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사정 좀 해주세요 엄마도 그 사람을 보셨어야 해요 거의 해골이 다 됐어요 피부는 햇빛에 그을려서 새까매졌고 손엔 온통 물집 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애로사항과 국가를 위한 충원을 전하려고 그 먼 길을 내내 걸어서 왔는데 설상가상으로 탄광으로 보내졌다구요 이 상황에서 언니는 위로는 못할 망정 비난만 하고 있어요 언니가 너를 비난했다니 도대체 왜들 이러는 것이냐 양부인은 두 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레이스와 머시는 서로 적의에 찬 눈빛을 교환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로이 도래한 이 시대에 부모의 말은 더 이상 권위를 잃었다 양부인은 딸들이 대답을 회피하는 이유를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은 후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방으로 물러갔다 한 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작정으로 침대에 누웠으나 마음은 끊임없이 딸들의 눈빛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뒤쫓고 있었다 이윽고 양부인은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차호충 부장에게 자신이 지금 북경에 와 있으며 유명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전과를 보내는 것이다 그의 입장에서라면 수동적으로 초대에 응하는 대신 역으로 그녀를 초대할 것이고 그녀는 상부의 초대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응하기만 하면 되었다 차호충의 부인을 잘 알고 있는 양부인으로선 만남의 장소가 집이 될 것이라 추측했다 둘 다 비교적 신식 사고방식을 따르며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양부인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차호충 부장에게 편지를 쓴 후 초우마에게 건네주었다 초우마의 여섯 번째 조카가 차호충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기에 초우마로선 이 심부름을 반기는 모양이었다 양부인은 다시 딸들과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뉴욕의 조희로부터 온 편지도 읽으며 저녁 시간을 보냈다 누구도 마음의 괴로움이나 분노 따위를 드러내는 말은 입에 담지 않았다 자정이 되기 전 초우마가 양부인이 짐작했던 초대장을 들고 돌아왔다 양부인은 그것을 몰래 받아 호주머니에 넣은 후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마침내 하인이 부르는 소리에 그레이스가 자리를 뜨자 양부인은 머시에게 가까이 다가가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마음을 놓아라 아가 내일 아침에 차호충 부장 대회와 식사하기로 했단다 오 엄마 강격한 머시는 간신히 목소리를 낮추며 탄성을 내질렀다 엄만 정말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양부인은 다음 날 저녁 차호충의 집에 도착했다 집 앞에 펼쳐진 정원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만큼 이른 저녁이었다 차호충 부장 대회는 대문 앞까지 나와 양부인을 맞이했다 차호충과 양부인은 초봄의 꽃샘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나무 기둥에 지붕만 달린 아담한 정자에서 차를 마셨다 차호충의 현재 부인은 두 번째로 맞아들인 아내였다 첫 번째 부인은 파리 유학 시절에 만났던 프랑스 여자였다 그녀는 차호충과 함께 북경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프랑스식 주택에 완공되기 전까지 몇 년을 함께 살다가 곧 공산주의가 중국을 지배하게 되리라는 낌새를 느끼고는 파리로 돌아가 버렸다 여러모로 안 맞는 부분 때문에 내심 갈등을 느꼈던 차호충은 귀국하겠다는 그녀의 말을 오히려 반겼다 그로부터 1년 후 그는 상해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여배우와 결혼했다 그녀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며 부장 사모님 자리에도 썩 잘 어울리는 분위기까지 갖추고 있었다 양부인이 남편의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스무살이나 많은 상대에게 질투심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녀는 양부인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남쪽 지방에서 공수해온 새우가 어떻게 요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다며 양해를 구한 후 바로 자리를 떠났다 차호충은 양부인과 단둘이 차를 마신 후 정원을 거닐기 시작했다 자두나무는 한껏 물이 올라있었고 대나무 새순들도 쭉쭉 뻗어 나오고 있었다 대나무가 자라기에는 너무 북쪽이죠? 양부인이 사색에 잠긴 듯한 어조로 말했다 너무 멀기야 하지만 보다시피 난 그들을 이쪽 구석에 모셔놨어 내 곁엔 들 대나무가 있어야 하거든 양부인이 살포시 미소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한다면 반드시 하는 사람이죠 언제나 그랬으니까 그래도 단 한 번의 이해는 있었지 차호충이 짐짓 장난겨 어린 표현을 하자 양부인은 조용히 소리내어 웃었다 그 일은 잊지 않으실 작정이세요? 절대로 잊을 수 없소 차호충의 작은 눈에 즐거운 기운이 어렸다 바보 같군요 양부인은 지난 날을 해상하는 아련한 분위기에 힘입어 다소 짓궂지만 정감있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순간에도 민감한 주의력을 놓지 않고 있었다 특히 국가적 현안 문제를 포함하여 껄끄러운 사후의 얘기까지 입에 올려야 하는 이 순간엔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아직 이른 감이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현명하리라 그런데 만에 하나 그가 포만감에 졸음을 느낀다거나 지나치게 과식하게 된다면 아니다 그는 미식가이긴 해도 대식가는 아니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자 그리고 이러한 지혜 덕분에 약 3시간 후 식사가 끝나갈 무렵 드디어 적당한 기회가 주어졌다 마지막 음식으로 4가지 육류 요리와 흰쌀밥이 나오자 차오층은 의자에 기대어 프랑스어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는 파리 유학 시절의 옛 친구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였다 양부인의 프랑스어 실력은 여전히 유창했다 그녀는 차오층에게 예의를 갖춰 만찬에 대한 짤막한 감사를 표한 후 다시 중국어로 그의 아내에게 양해를 구했다 애교스러운 젊은 부인은 프랑스어가 마치 닭이 꼬꼬댁거리는 소리 같아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듣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다며 유쾌하게 웃었다 내 아내 말을 믿어요 거짓말이라고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니까 프랑스어만 들리면 아마 몇 시간이고 웃음이 멋지 않을 거요 그러다 실증나면 슬쩍 자리를 떠나 다른 재미거리를 찾겠지 내 아내는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행복해하는 여자요 이 말을 마친 차오층은 다시금 프랑스어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이봐요 예 친구 가끔 그런 느낌이 왔었어 당신이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느낌 말이요 난 지금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국가적인 실현기라는 것만 빼면 그리고 국민들의 원성에 정부가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는 것만 제외한다면 그리 문제될 건 없어 지금 이 시기는 보다 안정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도기일 뿐이지 일단 정부가 안정되면 어떤 비판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오히려 그 편을 권장하게 되는 법이요 시국이 불안한데 비난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건 정보 체계가 미흡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니까 양 부인은 그의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안정이 오긴 오는 건가요? 안정이란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닌가요? 그러자 차호층은 반박하며 나섰다 당신이 말하는 건 지금 우리가 완벽한 성공을 거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겠지 나도 동감하오 우리는 실수를 범했소 하지만 그 원안을 생각해 보시오 가장 필요로 할 때마다 우린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했소 하지만 영웅다운 자제심을 발휘해서 소련에 대한 반감을 한 축으로 밀어 놓은 거요 그건 반감이 아니라 증오였어요 한순간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증오 양 부인이 부족한 말을 덧붙이자 차호층은 그녀의 말을 저지하듯 절도 있게 손을 내주었다 1950년 이후로 우리는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소련의 기술 자문단을 받아들였소 그런데 1956년부터 갈등이 시작되더니 2년 후엔 적수인 후르시초프가 우리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기술자들을 자신의 나라로 기환 조치하였소 당신도 알다시피 장계석은 소련과 우리 사이의 불화를 최대한 이용했소 그는 대만 시내 상공에서 미국산 제트기로 우리의 사이드 와인더를 공격했소 소련 사람들이 우리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길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산업화 기술적 발전을 이뤘던 거요 가장 힘들었던 과제는 자체적으로 현대 과학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는 일이었소 그것이 바로 우리가 1958년 대약진 운동을 펼치게 된 이유요 그것이 결국 실패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오? 대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오 기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비로소 현대 과학의 필요성에 눈을 뜨게 되었소 또한 우리의 주요 자산은 인민과 땅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소 그리하여 주석께서는 인민공사 건립을 명하신 거요 다시 말해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신 거지 하지만 그건 역시 실패한 정책 아닌가요? 양부인은 기만당했다는 어투로 말하자 차우충은 어깨를 꼿꼿이 펴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모든 건 최선을 위한 일이었소 우린 더 이상 소련의 야만인들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소 옛 속담에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단 말이 있지 그 하나의 태양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오 내 비밀 하나 알려주리다 그는 갑자기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며 양부인 애인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목소리를 낮췄다 주석님이야말로 우리 중에 가장 중국인다운 분이라 할만하오 외국에 나가신 적도 없었고 그러길 원하시지도 않았소 또한 철저한 공산주의자도 아니오 공산주의를 따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지 절대적인 강령은 아니오 그 도구를 통해 중국은 다시 한번 아시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더 나아가 세계의 중심 권력으로 자리잡게 될 거요 이것이 바로 주석님의 전략이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따르는 것이며 또 따라야만 하는 것이오 그분은 중국 역사의 틀 안에서 먼 앞날까지 내다보고 계획하시는 분이오 우리는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될 뿐이오 그분의 지도로 우리 중국의 힘이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될 거요 하지만 무기를 통해서는 절대 아니오 그건 서양놈들이나 저지르는 비열한 방식이지 우리는 이 나라 저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일 따위는 하지 않고 대신 서서히 자연스럽게 침투하는 방식을 택할 거요 차오충은 말을 멈추고 휴지에 침을 뱉어 구긴 후 테이블 아래에 도자기 항아리로 던져넣었다 양부인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참아왔던 화재를 꺼낼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다 차오충은 계속 말을 이었다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오 예수가 태어나기 100년 전 중국의 자본가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국가 소유의 공장보다 더 값싸고 질 좋은 철기 도구를 만들 수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었소 거의 200년 전에도 우리는 현재 인민공사 같은 집단 농장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었소 공자와 맹자는 그걸 두고 노동력에 착취라며 깎아 내렸지 어리석은 미국인들이 그토록 열렬히 옹호하던 국민당조차 국영화를 부르짖었소 추석께서는 공산주의를 도구로 삼아 단지 우리 옛 왕조의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시는 것뿐이오 순순히 차오충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양부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추석님의 정책 중에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요? 음... 양부인은 망설이는 듯 머뭇거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서양 과학을 공부한 뛰어난 두뇌의 과학자를 탕강으로 보낸 게 과연 예로부터 기여겨온 국보급 자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차오충은 양부인을 바라보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대단한 여자군 내가 한 말에 본질을 추려서 콩알만한 알약으로 둔갑시키다니 당신은 정말 지나칠 만큼 영리한 여자요 그렇소 물론 현명한 처사는 아니었소 그건 엄연한 국가적 손실이니까 더구나 그때 난 단단히 화가 난 상태였고 그는 충분히 벌을 받은 셈이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고된 일을 하는 게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꼈을 거요 즉시 그를 기완 조치하겠소 정말 고마워요 양부인은 마음 깊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럼 이제 젊고 아름다운 부장 사모님을 오시라고 할까요? 차오층에 젊은 부인이 방을 슬며시 빠져나간 지도 꽤 시간이 흐른 듯했다 그는 하인을 호출하기 위해 테이블용 벨을 누르려다 말고 흥겨움과 애자남이 뒤섞인 묘한 눈빛으로 양부인을 바라보았다 친구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군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전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영락없는 중국인이오 차오층의 말투엔 짐짓 경의가 서려있었다 그날 저녁 산후골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차오층이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양부인이 시내 구경을 하는 동안 존성은 특별기를 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찌든 석단대와 얼룩을 없애려면 앞으로 수차례는 더 목욕이 필요할 듯 보였다 직장에서 돌아온 그레이스는 키 큰 젊은 남자를 데려와 리우펑이라 소개했다 다소 피곤함을 느끼던 양부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시 보자며 양해를 구한 후 휴식을 취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